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김정준 역 번역한 이의 말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으로 세계적 명작이며 역사적 걸작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수십 년 전 우리나라 말로 기독성범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었다는 것을 들었을 뿐 역자는 그 최초의 우리말 역본을 보지 못했음이 유감이다 1937년 역자가 송창근 목사님을 도우면서 성빈학사에 있을 때에 처음 십여 장을 번역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빈학사가 폐쇄됨에 따라 그 번역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오늘의 다시 이 번역을 기독교 서회로부터 부탁받았을 때 나는 오랜 옛 꿈을 실현하는 것 같아서 폭 기뻐했다 그러나 교수와 목회의 여가를 이용하여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완역까지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이 책의 원본은 물론 라틴말로 씌어졌으나 역자가 사용한 대본은 펭귄사의 고전문학총서 제27권으로 영국에서 출판된 레오 쉘레이 프라이스의 역본 1952년판에 의해서 중역된 것이다 역자가 레오시의 역본을 사용한 까닭은 제레 영미제국에 있었던 각종의 역본보다 몇 가지 점으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 가령 미국 H.M. 켈드웰사의 영문은 순고전영으로 되었지만 이것은 순현대 영문으로 되었었다는 것 둘째 전자가 고문체에 따르는 고대 표현법이므로 문장 이해에 매우 난사판점이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저자의 사상을 매우 평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셋째 전자는 본문과 성경절수와의 관계를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으나 후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경귀절을 많이 주의에 표시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전자는 저자에 대한 소개는 물론 각권을 해설하는 친절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후자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자의 생각에는 각권 해설을 이 책 처음에 두는 것보다 각권 처음에 둠이 나을 것 같아서 그 해설의 순서를 좀 바꾸었고 레오씨가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저작자 문제에 관한 1장은 여기서 생략했다 이는 역자도 레오씨와 함께 본문 제1권 제5장에 있는 대로 누가 이것을 썼느냐 함 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함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직역보다 의역을 하여 우리말 우리 감정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했으며 성경귀절 인용 같은 것은 본문에 없는 여러 귀절을 역자가 새로이 첨가했다 그리고 번역하는 대본에서 잘못 지적된 귀절 같은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빼기도 했다 처음 읽는 독자의 편리를 위하여 이 책이 가진 성격을 레오씨가 소개한 대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작은 책이 과거 500여년 기독교 세계에 끼친 영향은 결코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적어도 14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역사상 경근의 덕을 크게 끼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토마스의 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평생을 수도원에서 보낸 토마스는 그의 심령에 불붙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겸손 해박한 성경 지식 교부들의 저작 또 인간성과 그 필요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 수도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감화를 끼치고 있다 FR 크루즈 박사가 이 책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 본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이 가지고 오신 그 빛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그리스도 교인의 생활 철학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산성보원을 가르치실 때 제자가 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여러가지 중요한 덕을 가르치고 있다 완전한 겸손,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순결, 온순함, 죄에 대한 비탄, 불의의 용서, 환란 중의 평화와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덕이 이 책 이상으로 더 잘 나타난 책은 없다 다음도 본서를 위한 좋은 설명이라고 하겠다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가지고 있는 철학은 빛의 철학과 생명의 철학이나 진리의 빛과 은혜의 생명이다 토마스는 이 두 진리의 원천을 찾으려고 이 경근한 저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아키나스와 같은 거룩한 로고스인 수육의 말씀을 자연과 게시를 보여주는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 로고스는 진리의 빛만이 아니라 은총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교인의 도덕적 실천에 있으며 그의 도덕적 실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그 연합에 격치는 성천을 나눔에 있다 그는 진리의 절정으로 찾아 올라가며 그것은 시와 철학으로 표현되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는 것 그와 더불어 가장 가깝게 연합해 사는 것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다만 그만을 사랑하는 것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짓밟아 버리는 것 그를 위해서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기쁘게 짊어지는 것이다 어느 면을 펴고 읽어도 이 책은 언제나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책 전체가 거룩하고 고귀한 교훈으로 차 있다 성경을 익숙히 아는 사람은 그의 교훈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온 것임을 곧 알 만큼 모든 면에서 성경의 반영을 보이며 또한 초대 교부들의 글과 성 베나드,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아키나스의 글에 친숙한 사람은 그의 책이 얼마나 이들의 제술까지도 반영시킴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세네카나 아리스도텔레스의 글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마태복음 13장 52절 사람이 토마스라고도 하겠다 끝으로 토마스의 깊은 경건은 결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베드로서 2장 20절 3장 16절 이용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아니었다 성경을 전체로 알고 그 전체에서 그 부분들을 살리고 있음을 본다 토마스에게는 입신도 방언도 없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된 사람에게 거룩한 신비를 소개하고 그 신비 속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심령의 부흥의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기갈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건전한 경건의 교본이 되기를 바란다 1956년 2월 6일 김정준 차례 번역한 이의 말 토마스 아켄피스의 약전 제1권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제1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장 겸손에 대하여 제3장 진리 교훈에 대하여 제4장 행함을 삼감에 대하여 제5장 성경일검에 대하여 제6장 욕망을 제어함에 대하여 제7장 헛된 소망과 자만을 피함에 대하여 제8장 칭교를 경고함에 대하여 제9장 복종과 징계에 대하여 제10장 다변에 대하여 제11장 평화와 영적 성장에 대하여 제12장 역경을 이용함에 대하여 제13장 유혹을 물리침에 대하여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에 대하여 제15장 사랑하는 행동에 대하여 제16장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제17장 수도원 생활에 대하여 제18장 거룩한 교부들을 본받음에 대하여 제19장 선한 신앙인의 실천 제20장 고독과 침묵을 즐기는 생활 제21장 참회하는 마음 제22장 인간의 참상 제23장 죽음을 명상함 제24장 죄인의 심판과 벌 제25장 우리 생활을 열심히 고침 제2권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제1장 내면 생활에 대하여 제2장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함 제3장 선하고 평화스런 사랑 제4장 마음의 순결과 목적의 단순성 제5장 자신을 아는 일 제6장 선한 양심을 가진 기쁨 제7장 다만 예수만을 사랑하는 일 제8장 예수를 다정한 친구로 모심 제9장 위로가 부족함에 대하여 제10장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 제11장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적다 제12장 거룩한 십자가의 공도 제3권 내적 위안 해설 제1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심 제2장 침묵이 가르치는 참교훈 제3장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임 제4장 진리와 겸손에 대하여 제5장 거룩한 사랑이 끼치는 아름다운 효과 제6장 참 사랑의 증거 제7장 겸손의 숨은 은혜 제8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 제9장 우리의 참 목적은 하나님 제10장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에 대하여 제11장 마음을 조절함에 대하여 제12장 인내를 배움에 대하여 제13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함에 대하여 제14장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에 대하여 제15장 우리 욕망을 정돈함에 대하여 제16장 하나님에게서만 참 위로를 찾은 제17장 하나님께 우리 전 신뢰를 바침에 대하여 제18장 슬픔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제19장 상함을 참고 견디는 증거에 대하여 제20장 우리의 약점과 이생의 환란에 대하여 제21장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평안에 대하여 제22장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생각함에 대하여 제23장 평화를 가져오는 네 가지 일에 대하여 제24장 호기심이란 악에 대하여 제25장 항구적 평화와 참 진보에 대하여 제26장 자유하는 마음을 높임에 대하여 제27장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데 얼마나 방해되는가 제28장 중상을 받음에 대하여 제29장 모든 환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제30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과 그 은혜의 확실성에 대하여 제31장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비조물을 돌보지 않음 제32장 극기와 정욕을 억제하는 데 대하여 제33장 경박한 마음에 대하여 제3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의 자비 제35장 유혹에는 왜 안전함이 없는가 제36장 사람의 헛된 판단을 물리침에 대하여 제37장 자기 굴복이 얼마나 자유를 가져오는가 제38장 우리 하는 일에 바른 질서에 대하여 제39장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 제40장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선이 없음 제41장 세상 영화를 멸시함에 대하여 제42장 우리의 평화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 제43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고함 제44장 미혹을 피함에 대하여 제45장 아무 말이나 듣지 않음에 대하여 제46장 하나님을 의지함에 전력을 다함 제47장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질까 제48장 영원과 요한성에 대하여 제49장 영생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약속의 신비 제50장 환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제51장 겸손하게 낮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제52장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받기에 합당치 않다 제53장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제54장 자연과 은총을 비교함 제55장 자연의 부패와 은혜의 힘에 대하여 제56장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하여 제57장 실망하지 말아야 함 제58장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시비하지 말 것 제59장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 제4권 성내전에 대하여 해설 제1장 큰 경외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에 대하여 제2장 성내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성과 사랑 제3장 성내전을 자주 행함에 대하여 제4장 경건한 참례자에게 내리는 많은 축복 제5장 성내전의 위험과 사식자의 직무에 대하여 제6장 성내전 준비를 위하여 제7장 자성과 개전에 대하여 제8장 십자가 위에 들인 그리스도의 희생 제9장 만민을 위하는 전심 기도에 대하여 제10장 성내를 경솔이 행하지 말 것 제11장 진실한 영혼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과 성경 제12장 성내에서 그리스도를 조심성 있게 받음 제13장 성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함 제14장 그리스도의 몸을 간절히 구함 제15장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얻는 큰 경건 제16장 그리스도에게 우리 요구를 말하고 그 은혜를 구함 제17장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소원 제18장 겸손히 그리스도의 성내를 행하며 우리 이성을 성심께 위탁할 것 토마스 아켄피스의 약전 이 책을 지은 토마스 아켄피스는 경건한 생활 경험의 주인공으로 그의 내력을 간단히 아는 것도 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의 이름 토마스 아켄피스는 캠펜에서 출생한 토마스란 뜻인데 캠펜은 듀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거기에 살던 헨멜켄이란 비천하니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가정에서 출생한 두 아들은 형은 요한 1365년생 토마스는 1380년생 모두 교회의 역사상에 유명하다 그 형 요한은 아그넷 템블크 수도원 원장이었고 토마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서적과 그 밖의 서적들을 지어 이름 난 사람이다 형근한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토마스는 고향 캠펜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13살 되던 해 그의 형 요한의 공동생활 형제단에 그루테가 창설하였고 1376년 뽀밤 그레고리 11세의 인준을 받음 가담하여 대벤트란 곳에서 지냈다 토마스는 이 형제단의 창시자인 그루테의 정기를 후일 쓰게 된 만큼 이 형제단에서 큰 감화를 받았다 이 형제단의 창시자 그루테는 대벤트 언어 부호의 가정에서 1340년에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할 만큼 그의 재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5살 때 파리 대학에 입학하여 최고의 학위를 여러 개 받은 후 영예와 사치를 즐길 수 있는 높은 벼슬에 앉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모니 큐이젠에 있는 칼투시안 수도원 원장인 칼카시의 감화를 받은 결과 이 세상 영예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생을 위하여 그는 대담한 전환을 했다 얼마 동안 조용한 곳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 큐이젠에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는 기도, 연구, 극기의 생활을 경험했다 그 후 동지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자기 조국을 보금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했다 불을 토하는 듯한 그루테의 보금적 정렬에 부딪힌 수천의 사람들이 감동되어 새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보금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질투한 교직자들이 그루테를 당시 유트레어트 감독에게 무소하여 이런 보금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겸손하게 거기 복종하여 다음부터는 말하는 대신 글을 쓰기로 했다 그를 찾아와서 모든 문제의 충고와 조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문서운동을 했다 그가 데벤트에 자리를 잡고 옮겨왔을 때 그곳에 있는 경건한 교직자들과 병신도들이 그의 인격에 접하여 그들이 중심되어 한 공동체를 결성했다 영구적인 맹세를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회원들은 가난을 즐기며 남을 돕고 교율의 복종함을 목표로 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여 생대를 해가며 경건의 훈련을 했다 그리하여 부패하고 사치한 당대의 하나의 큰 경종이 되었고 그들의 사도적인 열성과 순결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토마스는 후일에 기록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물건을 공유하며 소박한 음식과 의복을 즐기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토마스는 기록했다 그 제자들 중에 플로렌티우스, 레드원 같은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 단체가 하나의 규율적인 공동체로 발전하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며 그루테가 죽을 때 이 플로렌티우스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1384년 역병으로 그루테가 죽은 후 플로렌티우스는 그루테의 유지를 받들어 유트레어트 감독의 인정을 받아 빈대사임이란 곳에 있는 수도원으로 1386년에 정식으로 출발했으며 토마스는 그의 대부분의 생활을 이단체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토마스는 플로렌티우스의 지도를 7년간 받았는데 그 스승의 경건과 높은 득에 대하여 크나큰 존경을 드린 것이었다 그는 스승 플로렌티우스와 그 동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처럼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차있는 사람들을 내 일찍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토마스는 플로렌티우스의 허락을 받아 1399년 그의 형이 원장으로 있는 저블레성 아그네스 수도원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한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1406년 33세 때 교직을 받았다 1413년 이 직분을 받게 된 때를 전후하여 이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 를 기록했으리라고 한다 그는 성 어거스틴 파의 한 교구 위원으로 성경을 초하는 일과 그의 걸작인 본서와 그 외에 많은 책을 썼다 그 대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기도와 명상 새 수도사를 위한 설교 영적 훈련 마음의 성화 영혼의 고독 장미동산 마음의 참 통해 고독과 침묵 수도사의 계율 그 밖에 그루테와 플로렌티우스의 정기도 기록했다 그는 웅변의 설교자였으며 지혜로운 고백자였고 침묵이 그의 벗이었으며 동료들과 열심히 일하며 기도의 도움을 주기 좋아하며 명예나 이름보다 이름과 나타남이 없이 일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의 생활은 매우 희미하다 그러나 1426년 수도원 부원장으로 신참한 수도사들을 지도하면서 수도원 문서 책임을 지은 것만은 알 수 있다 영적 생활의 함량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생활의 감화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의 걸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서 영역히 찾아볼 수 있다 1471년 5월 1일 토마스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나이 92세 참신앙으로 들어온 지 63년 교직을 받은 지 58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 운명을 한 성 아그네스 산 수도원은 1573년 전화를 입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1672년 콜론의 선거 후가 토마스의 무덤을 찾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의 유물은 작은 상자에 넣어 성 요셉 성당에 두어 200년을 지난 후 다시 저볼레에 있는 미카엘 교회에 안치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제1권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토마스는 제1권에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려면 물질적인 관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에서 떠나고 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의지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 생활과 인간 성질에 그리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힘써 우리의 정력을 처이기어 영적 경기를 한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자만심과 자부심을 극복하여 신령한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나아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까 하는 정결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진실되이 안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그러함에서 오는 은혜만이 우리의 생활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힘 이상의 것으로 높일 때 우리는 참 지혜를 가질 수도 없거니와 가진다고 해도 바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완전히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그만을 사랑하는 불타는 정결의 날개를 가지고 서야만 우리의 냉정한 이성이 위로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1권에서 토마스는 주로 종교적인 것에 대하여 말하며 이것으로 완전함을 찾는 자에게 도움되는 여러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서 토마스는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는 정결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권고하며 우리에게 참 통해와 인간의 마지막과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1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참으로 밝은 빛의 생활을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허감에서 마가복음 3장 5절 노임을 받는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의 생활과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 다른 성인들의 교훈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훈이며 누구나 그의 성령을 가지는 자는 감추어 있는 하늘만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임 8장 9절 누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려는 사람은 그의 전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 3위를 기뻐시게 못한다면 3위 일체론을 학문적으로 토론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말은 사람을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못하나 선한 생활은 우리로 하나님께 괴물 받게 합니다 3위 일체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모든 철학자들의 교훈을 모조리 외운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만을 섬기는 일 외에는 신명기 6장 13절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아이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의 가장 높은 지식이란 이 세상을 멸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듬어 그 나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영예를 찾아 헤매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려는 것은 헛된 일이며 우리 육체의 욕심에 종처럼 매여서 필경에는 반드시 어떤 보응을 가져오고만은 물질을 탐해 애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오래만 살면 좋다 하여 장수만을 구하고 선한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다만 이 땅 위에 생명만을 생각하고 장차올 영원한 생명에 무관심하고 있음이 또한 얼마나 헛된 일인 줄 당신은 아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끝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함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려는 데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자연의 경향만을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2장 겸손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아리스도텔레스의 형이상학 1의 1 하나님을 겸외함이 없이 가지는 그 지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한 농부가 별들의 움직이는 길은 알면서도 자기 영혼의 살 길은 등 안에 하는 벤시락의 지혜서 19장 21절 교만한 지식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무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의 칭찬받는 일을 즐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나의 행함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이 유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과 거짓말을 더해주는 지식욕에 대한 절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배웠다는 지식인은 자기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고 자기의 지식이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유익을 돕는 지식이란 참으로 많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질 때처럼 어리석은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청산유수처럼 웅변을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깨끗한 양심은 디모대전서 3장 9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진 지식이 가장 완전하고 훌륭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의롭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바꿔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지식으로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지식을 존중하십시오 그대가 만일 아는 것이 많고 여러 분야에 대안 넓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지식으로 높은 마음을 품어 로마서 11장 20절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그대의 무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반드시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서 본다면 그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아니합니까? 만일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 배움에서 더 나은 유익을 얻고자 하거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었다고 겸손을 가지고 있음이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자기를 알아 겸손해지는 일은 이 세상 모든 공부 중 가장 높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대접하는 일은 가장 좋은 지혜요 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의 행하는 악을 공공연하게 보았다고 하고 또한 그 악을 악한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되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보다 더 나약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 3장 진리 교훈에 대하여 진리 그 자체에서 직접 표적이나 지나가는 말로서가 아니라 민숙이 12장 8절 그 속에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추상인이 관찰은 종종 우리를 그릇되게 하며 무엇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너무 깊어서 분명히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긴 변론이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바꿔야 말 우리의 지식이 될 것이 아니거든 그 변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용하고 생명적인 사실은 등한이 하고 또 호기심을 끌기는 하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 애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이는 우리의 관심을 담안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들에게만 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분명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 말씀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요한복음 1장 3절 또 만물은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그분 없이는 만물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바람 판단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는 하나요 만물을 그분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보는 것 같이 만물을 보는 분은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합니다 오 살아 움직이시는 진리시여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사랑 속에 나를 묶어 주옵소서 나는 종종 내가 듣고 읽는 것에서 피곤함을 느끼나이다 당신 안에서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스승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옵고 또 만물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잠잠케 하옵소서 오 주님 당신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단순함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연결 지어질수록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이 아무 수고 없이 더욱 더 변하고 또 심각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에서 빛과 이해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순기라고 단순하고 착실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미혹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그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나 애썸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해치고 장애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일들이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건전한 판단을 잃지 않고 그대로 하게 합니다 자기를 극복하려는 그 노력처럼 힘든 노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음은 10장 12절 그러나 우리의 중대한 관심은 자기를 이기려는 데 있어야 하고 그룹함의 유익을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보다 더 강하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것은 거기에 불완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안다는 지식도 거기에 불확실함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함을 가질 줄 아는 것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그 자체를 멸시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적은 지식이라도 그것을 없인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참된 학문은 그 자신 속에 선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과 거룩한 생활은 항상 다른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생활을 가지려고 암보다 많이 배우려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저들은 종종 방황하며 그 얻는 수확도 줬고 또는 아무런 결실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힘을 다해서 악한 것을 없이 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며 저들이 학문에 대한 열을 가지고 변론하는 그만큼 득행을 심으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악이나 실수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결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잃었느냐 함에 대해서 신문 당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함에 대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웅변을 토했느냐 함 보다는 얼마나 성실한 생활을 했느냐 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학사 박사들도 죽은 뒤까지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 얼마나 이 세상 영화가 빨리 지나가 버립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그들의 학문이 높임을 받듯이 그들의 선한 생활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면 그들의 연구와 독서는 분명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너무도 적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다가 그 헛된 지식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그들이 남보다 겸손하려고 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함을 더 원했기 때문에 저들 자신의 허망함에 따라 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래 위대했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가장 고귀한 것을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쓰레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빌리포스 3장 8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제4장 행암을 삼감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말과 의견을 다 믿을 것이라 할 수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삼가 조심성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착함보다 악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함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모든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 악으로 흐르기 쉽고 창세기 8장 21절 또 그의 말은 거짓으로 쏠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벤 시락의 책 14장 1절 무슨 일에나 덤비지 않는 것이 지혜로우며 자기가 말하는 의견만이 절대라고 기어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을 무엇이나 듣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거니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일이나 내가 믿는 어떤 일을 성급하게 남에게 고해받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양심적인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고 당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그것을 따름보다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그의 지도를 받는 일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선한 생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끌고 나가며 그에게 여러가지의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벤 시락의 책 34장 9절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그가 하는 일에 무엇에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5장 성경 읽음에 대하여 검은 명구를 찾으려 한보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본래의 정신을 이해하도록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우리 연설의 교묘성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고상하고도 심오한 것을 가진 단순하고도 경건한 책인 줄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썼는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말고 성경에서 어떤 크고 작은 진리를 배우는지에 관심할 것이며 순수한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세네카이 서신 12장 하는 물음보다는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거스틴이 10편 36편 주석 함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10편 38편 7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10편 117편 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가지 방법을 쓰시었고 히브리스 1장 1절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가지로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가 마땅히 그냥 지내보낼 수 있고 또 그 단순성을 받아들여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살피고 또 논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성경을 유익하게 읽으려 하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한 마음과 단순한 생각 그리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읽어야 하고 지식에 관한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 것입니다 묻기를 자유롭게 하나 기자들이 그것을 쓸 때에 무슨 뜻으로 했는지 고요한 가운데서 들어야 합니다 벤시락의 책 32장 12절 인내심을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쓸 때에 까닭없이 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6장 욕망을 제어함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일을 지나치게 바랄 때는 그 결과로 불안이 따르고야 맙니다 교만하고 탐욕이 심한 사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풍성한 평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쉽게 유혹을 받으며 또 항상 사소한 일에도 이겨나지 못합니다 정신이 약하여 자기의 감각과 육체의 정욕에 굴하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 정욕에서 자신을 해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렇게 굴복할 때마다 그는 슬프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분을 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는 그의 양심은 곧 자책으로 아파합니다 이는 자기 정욕에 무슨 일을 맡겨 평화를 구하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다만 정욕에 맡길 때가 아니라 그것을 억누럴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자기를 세상 이래 완전히 주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신령한 일에 열중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제 7장 헛된 소망과 자만을 피함에 대하여 사람과 피조물에 신뢰를 두는 사람은 누구나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고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세상 사람 보기에 불쌍한 자같이 보이는 일을 수치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만 전적인 신뢰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생각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야고버스 4장 6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십시오 실상 당신이 가진 모든 자연적 축복 중에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더 높이지는 마십시오 그리함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부만은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십니다 10편 94편 11절 요한복음 2장 25절 당신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의 심판과 달리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종종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에게 만일 선한 무엇이 있거든 다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많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항상 당신은 그저 겸손만을 위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 높이는 일은 해로운 일이 되지 않으나 당신을 다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일 때에는 언제나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참된 평화는 언제나 겸손한 자의 마음에 그하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항상 자망과 질투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제8장 친교를 경고함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을 암호에게나 열어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벤시락의 제8장 19절 다만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의논하는 일은 좋습니다 젊은 사람과 낯이 선 사람과의 사귐을 상가십시오 부한 사람에게 아청하지 말고 고귀한 분과 사교하는 일도 피하십시오 겸손한 자, 단순하고 경건한 자와 덕성 있는 사람과 사귀며 당신을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의논하십시오 이성과의 과도한 친밀을 피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착한 여자를 하나님께 높임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만을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높이 칭찬하다가도 그 사람을 만난 후에는 그 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미한 행동이 사실로 다른 일을 경로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교제가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9장 복종과 징계에 대하여 보다 나은 사람에게 복종하여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사는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을 다스리기보다 남에게 복종하는 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이유보다 필요의 이유에서 복종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항상 불만해하고 불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마음 전부를 맡기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마음의 자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디나 갈 수 있지만 당신보다 나은 분의 법칙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 없이는 어느 곳을 가나 평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을 더 좋아하고 항상 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제일 하기 좋은 일을 하고 그가 하는 일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가진 의견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가진 의견만이 가장 바른 것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높이고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건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버릴 줄도 알고 또 남의 의견을 따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종종 듣는 대로는 내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기보다 남의 충고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의견이 모두 좋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내 것을 양보하고 남의 것을 세워야 할 사정이 있을지라도 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열한기상 15장 23절 우리 속에 아직도 교만과 고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에스라 14장 16절 제 10장 다변에 대하여 될 수만 있으면 공중회집을 피하십시오 이 세상 일을 토론한다는 것은 큰 장애가 되기도 하며 또 회집이 가장 좋은 뜻에서 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도 쉽고 그 허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종종 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잡담하고 환담하기를 즐기면서도 내 양심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침묵의 도를 지키기를 꺼리는지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어떤 낙을 가지는 것 같이 생각하며 여러 가지 근심된 일로 인하여 피곤해진 우리 마음을 소생케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과 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도 말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성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무 유익이 없는 한심한 일이며 이러한 외부적인 즐거움이 내적인 거룩한 즐거움에 적지 않은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바르게 적절히 말하는 길은 다만 덕을 세움에 유익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버릇과 영적 발전을 게을리함이 우리의 혀를 재어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그러나 신령한 일에 대하여 담화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생활을 진보시키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와 같이 마음과 정신을 바치고 있는 사람과 담화하는 일은 영적인 큰 진보를 가져옵니다 제 11장 평화와 영적 성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하고 행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헛되이 분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령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일 아닌 것으로 분주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오랫동안 평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여 쫓아다니기를 즐기고 자기 생활의 반성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마태복음 5장 3절 그들만이 평화를 풍성히 즐길 수 있습니다 10편 36편 11절 옛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고 또 명상적이었을까요 이는 저들 속에서 이 세상 정력을 못 박아 없이 하려하며 전력을 다 기울였고 그들 자신을 무조건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정력에 사로잡혀 있고 이따가도 없어지고 말 이 세상 일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하나의 결함도 이를 완전히 고치지 못하며 날마다 이 생활에서 찾고 가져야 할 진보에 대한 열심이 너무도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냉철하고 위지근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우리의 내적 투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 생활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늘 나라의 명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의 성장에 가장 크고 또 언제나 있는 장애물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정력과 욕심이며 또한 옛 성도들이 걸어간 그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행로에서 보잘것 없는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곧 실망을 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적 싸움에 용사와 같이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은혜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용사들을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만 외부적인 종교적 행사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 곧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아서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 종욕을 청결케 한 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평화를 가집시다 해마다 한 가지씩 우리의 결점을 고쳐 없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처음 믿었을 때 가진 순결함과 양선함을 잃어버리고 해가 갈수록 우리는 더 나빠가고 더 부정해가니 이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덕성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첫 열심을 아직 조금만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음에 가진 바대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곧 모든 일을 쉽게 또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 버릇을 버리기는 쉽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극복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웁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작고 쉬운 일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성격에 반항하여 당신 자신을 더 큰 실수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도록 악한 버릇을 깨끗이 청산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가질 평화의 참 가치를 알고 또 당신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선한 노력이 줄 수 있는 큰 기쁨을 알았더면 당신은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 12장 역경을 이용함에 대하여 이따금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경은 종종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을 살피게 합니다 그 역경에 그는 사로잡힌 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때로 다른 사람에게서 반대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오해하는 일도 결코 무익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모두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며 우리가 가진 교만심을 깨뜨리고 우리 허영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양심의 정의는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가 무용하도록 함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선한 사람이 고난과 유혹을 받고 악한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그는 더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운명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중에서 그의 불행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피곤을 느끼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죽기까지 원합니다 빌리포스 1장 23점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전보장이나 완전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제 13장 유혹을 물리침에 대하여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시험과 유혹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싸움이라 했기 때문에 엽기 7장 1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로서 삼가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삼킬자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느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괴롭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것은 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은 많은 시험과 유혹을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며 사도행전 14장 21절 그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로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 넘어지고 맙니다 벤시락의 책 9장 11절 시험과 유혹이 전혀 없을 만큼 거룩한 질서도 없거니와 또 그런 것에서 떠나 있는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해는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유혹의 원인이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악의 경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야고버스 1장 14절 한 개의 시험과 유혹이 끝나면 또 하나의 다른 것이 닥쳐오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람은 행복한 존재로 나지는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피해보고자 하나 오히려 더 사나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유혹을 도피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내와 참 겸손해서 우리 속사람이 든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적인 악만을 피하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아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얻는 소득은 지극히 적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 닥칠 때 우리는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조금씩 꾸준한 인내로서 골로세스 1장 11절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혹을 이기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억지로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을 만날 때 정당한 충고를 받기를 힘쓸 것이오 유혹받고 있는 그 사람을 결코 냉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중하게 생각하듯이 그를 중하게 생각하여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나쁜 유혹의 시작은 우리 마음의 불안전성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결핍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배에 키가 없으면 물결에 따라 배가 떠내려감과 같이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행로를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버리고 있는 조심성 없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이리저리 유혹을 받습니다 열이 강철을 만들어낸과 같이 유혹은 바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벤시락의 책 31장 31절 22장 6절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지만 유혹이 우리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유혹에 들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마음문에만 들이지 않을 때 그 유혹은 더욱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가 넘어지자마자 그는 분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빗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처음에 한거하라 제어름을 부릴수록 그는 더욱 약하게 되어 원수에게 짓밟히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첫 출발을 하자마자 유혹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의 신앙이 여러 해를 지난 뒤에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가벼운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례의 지혜와 공의에 따라서 되는 일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형평과 공적을 자질하시며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도움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 뿐입니다 성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디트 8장 1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힘만 고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순수성이 시험되고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혹을 통하여 큰 유익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덕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러한 시험이 없을 때 우리가 경건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리 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경 중에서 우리 고난을 보이면 우리는 덕의 진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한 유혹을 꺼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지극히 적은 유혹을 하나씩 이김으로 겸손을 배우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은 비판할지라도 남을 비판하는 일은 헛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공인한 시간 낭비를 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판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이 유익을 봅니다 우리들의 비판은 우리들의 감정의 영향을 받기 쉽고 전에 가졌던 어떤 선입관 때문에 정당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끊임없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의견이 서로 모순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들의 흥미에 따라서만 행할 때 어떤 내적 충동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 거기에 따르게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맞고 뜻한대로 잘 되어 갈 때는 완전히 평정된 마음을 가지고 절기지만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곧 실망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과 신념은 종종 친구와 이웃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쟁투는 비록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란 좀처럼 깨치기 어렵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의 것 때문에 굽힌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더 소중히 생각할 때 사람은 지혜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그에게 굴복시키는 사람을 원하시며 빌리포스 3장 21절 그를 사랑하는 날개만 타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라도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봐줄 때 그것은 선한 일로 남고 그 일 자체에서 보다 나은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한 일은 일지도 아니하고 보다 나은 선이 됩니다 사랑 없는 외부적인 활동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사랑으로 하게 될 때 비록 그것이 보잘것 없는 작은 일이라 해도 완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성취시키는 만족을 가지게 한보다 사랑을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함이 큰 자일수록 그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흥미에서 자기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는 세상에서 생긴 동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성벽, 자기 의지, 보수에 대한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동기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무 사람도 부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만족해하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며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을 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여 나오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완전함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그 마음에 참 사랑의 섬광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확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제 16장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고쳐야 할 일을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지시를 주시기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그 지시가 늦어지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시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루한 인내가 없이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그대는 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3전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경고를 해도 더런체도 하지 않은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결코 변론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기무대우서 2장 14절 그리하면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이며 주의 이름이 그의 모든 종들에게서 거룩함을 받도록 기도할 것 뿐입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만이 악에서 선한 것을 나게 할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10편 76편 10절 그러므로 다만 견디고 차마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에 동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그대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같은 실수와 연약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대가 만일 그대의 소원대로 그대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대와 똑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상 다른 사람이 완전히 되기를 요구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허물은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엄한 징계를 받았으면 하고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고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에 매여 그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만은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나와 똑같이 생각해 주지 못하는 신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여 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로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 다른 짐을 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스 6.3절 허물이 없는 사람이란 없으며 자기의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만이 만족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벤시락의 책 11장 26절 스스로 만족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자문 3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에 받들며 위로하고 돕고 가르치고 충고해야 합니다 골로세스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수 5장 11절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의 가치를 언제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증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참된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 17장 수도원 생활에 대하여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스럽게 조화된 생활을 하려하거든 당신 자신을 억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적 사회에 허물을 내지 아니하고 빌리포스 3장 6절 죽기까지 충실히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최후까지 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은혜 중에 확보히 서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이 땅에 와 있는 한 정배당한 자여 순례자인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 기브리스 2장 13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만족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관습적인 일과나 머리를 깎는 특별행사 같은 것이 가진 의의는 지극히 적습니다 문제는 개변된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방해되는 일체의 정욕을 잘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만 자기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한분만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고난과 비해를 경험하는 법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 벤시라계 책 1장 19절 모든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누가 보곤 22장 26절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의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여기에 수도원에 남을 섬기로 온 사람이오 남을 지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일하고 견디기 위함이지 그저 겨울음과 작담으로 시간만 보내러 오지는 않은 것을 기억하시오 그러한 무가치한 생활로서는 금같이 연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책 3장 6절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송두리째 그 마음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수도원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18장 거룩한 교부들을 본받음에 대하여 참신앙과 생활이 빛나는 거룩한 교부들을 본받는 일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도 적게 행하고 또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찌 그들의 것에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도와 것들은 금주림과 목마름, 헐벗고 추움, 수고와 피곤, 애탄과 금식, 기도와 명상, 박해와 한없는 수욕을 히브리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신이 경험하면서도 주를 섬겼습니다 주의 사도들, 순교자들, 신앙 고백자들, 믿는 처녀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시련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 사는 자기들의 생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희생시키기를 즐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사막에서 거룩한 교부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극기적인 생을 보냈는지 아무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길고 무거운 유혹에 신음했겠습니까 사단의 침략을 얼마나 자주 받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의 금식은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진보는 항상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악을 싸워 이김에 언제나 용감했고 씩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뜻은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일하고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서도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가장 유효하게 보냈으며 그들은 모든 시간을 가장 유효하게 보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단축했습니다 그룹한 명상을 하고 있는 동안 저들은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와 권위와 용의와 친구 그리고 친척까지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 것이라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감에 필요한 것은 약간 취하는 것뿐이었고 심지어 그들의 육체에 필요한 일까지도 가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땅 위에 것을 탐하지 않고 공궁함에 처해 있었으나 은혜와 득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럽지 않도록 부여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으나 속으로는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서 그들은 생신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낙은혜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가장 가깝고 또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야고버스 4장 4절 그들 자신에게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그들은 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참 겸손을 중심에 지니어 그들은 순진한 복종에서 살았고 사랑과 인내로서 그날의 생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스 5장 2절 이리하여 날마다 그들은 영역에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계속해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가들에게 참된 산모범을 주었고 방종으로 기울어지고 또 미온상태에 만족하기를 즐기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데 큰 효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교율의 기초에 얼마나 정교적인 열이 깊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나타난 경건함 위대했으며 그 교율에 대한 복종은 엄격했습니다 무리되는 어른들의 지도를 존중하고 복종함이 대단했으며 그들의 모범은 그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을 자기네 발 아래 짓밟아 용맹히 싸워 이겼습니다 이때는 교율 하나도 위반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지키는 것을 훌륭한 일로 존중했습니다 아 오늘 이 세대에는 이런 일에 얼마나 냉담하고 또 조심성을 가지지 못하는지요 게으름과 미온상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그날의 경건의 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위한 훌륭한 모범을 많이 가진 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본떠야 할 그대들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남이 그치지 않고 언제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 19장 선한 신앙인의 실천 선한 신앙인의 생활은 모든 덕으로 우리에게 빛납니다 그의 바깥 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같이 그의 속 생활도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선보다 그 안에 감추인 선이 더 빛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중심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높이며 그의 앞에서 천사들과 같이 깨끗이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결심을 새롭게 하여 열을 내고 분발하여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시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선한 결심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위한 그룩한 봉사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이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쓸만한 일을 이룬 것이 없사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도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데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여 등안이 하고 보면 우리 영적 생활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의 결심은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문 16장 9절 그리고 사람 자신의 운명은 그 자신의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가 만일 어떤 자비의 행동이나 형제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훈련을 포기해 버린다고 하며 후에 다시 할 수도 있으나 태망과 조심성이 없으면서 그것을 중지해 버렸다고 하며 이는 진실로 책망을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쉽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굳은 결심을 특히 우리의 영적 발전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외적 생활이 우리 진보에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외면의 생활을 주의깊게 반성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모조리 보존하지는 못하나 때때로 우리는 귀를 돌아다 보는 일을 해야 하며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 의지를 모아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녁에 하루에 지난 생활을 반성하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했는지 또는 하루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함으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을 노엽게 했는지 종종 발견할 것입니다 사내답게 허리를 묶고 엽기 38장 3절 사단의 악을 에베소스 6장 11절 대항해야 합니다 당신의 식욕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조절하는 하나의 효과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태만의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읽고 쓰고 기도하고 명성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버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은 깊이 생각하여 분별 있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란 아무에게나 똑같이 권장할 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닌 정신적인 사역은 공중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전히 개인적인 것일수록 그것은 극히 엄밀한 중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공동적인 행사에 조심성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십시오 언젠가 개인 경근에 더 착렴을 하면서 그러나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었다고 하면 시간을 되도록 이용하여 당신의 개인적 경근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 훈련을 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자신에게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자기 영적 생활의 깊이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시절을 따라 이 경근의 훈련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절기에 또 어떤 일은 보통 날에 각각 자기에게 적당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혹을 당할 때 또는 평화롭고 한적할 때 각각 적당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슬픔을 당했을 때 생각하기가 좋고 또 어떤 일은 주 안에서 한껏 기뻐할 때에 생각하기도 될 것입니다 큰 절기에서 영적 훈련은 새롭게 되며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때보다 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서 저 절기로 옮길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열린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절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성 있게 다루며 전보다 더 경건하게 살도록 모든 규율을 더 엄격하게 지켜서 우리 수고에 대한 상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상이 우리에게 늦게 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개시하실 로마스 8장 18절 그 위대한 영광을 아직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보다 나은 준비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창념해야 합니다 보금석 기자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끼를 띄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가 보금 12장 37절 제 20장 고독과 침묵을 즐기는 생활 반성을 하기 위한 적당한 때를 찾아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하여 자주 생각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다만 시간을 보낼 작정으로 독서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마음을 경근으로 이끌고 나아가기 위한 적당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만일 불필요한 한담이나 목적 없는 방문을 피하고 뉴스와 잡담 듣는 일을 피한다고 하면 그대는 거룩한 일을 명상할 능력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사람의 교제에서 종종 떠나 히브리서 11장 38절 될 수 있는 대로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즐겼습니다 어떤 지혜에 있는 사람이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마다 나는 보다 작은 인간임을 발견합니다 세네카 서신 제7 우리도 종종 이 경험을 맛봅니다 더욱이 많은 시간을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는 중에 더욱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얘기를 더 많이 말하지 않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서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살피는 것보다 집에 가만히 혼자 있는 일이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내적이며 영적인 생활을 하고자 결심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마땅히 무리에게서 그 몸을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세상이 몰라주는 인물이 되기도 생각지 않는 한 세상이 몰라주는 인물이 되기로 생각지 않는 한 자기 영혼의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대중 속에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절겨 침묵을 지키고 잊지 않는 한 아무도 안전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잘 순종함을 배우지 않고는 남에게 안전하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우스 1장 12절 사람은 그 자신이 양심에 좋은 증거를 가지지 않고서는 참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옛날 성도들의 안전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었고 덕이나 은혜에 저들이 충족했기 때문에 저들보다도 주의 깊었고 겸손했다는데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안전하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횡포성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이는 자기 기만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생의 안전이란 참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착한 수도사여 경건한 언둔자라고 해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높이 추앙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 너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위험 중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한 일이며 저들이 지나치게 안전하고 그들이 교만에 높이 뛰지 않기 위하여서와 재빨리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따금 고난을 당함도 유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기쁨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세상 이래 점령당해버리지 아니한다면 그는 참으로 착한 양심을 지킨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모든 염려를 내어버리고 다만 하늘의 일과 필요한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거룩한 통해심에 그 자신을 맡기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다면 아무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통해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의 기쁨에서 떠나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10편 4편 4절 이사야 26장 20절 한 말씀대로 기도의 생활을 하면 당신이 그 골방 밖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하는 골방은 기쁨의 장소가 되나 그 방에 그하기를 싫어하면 곧 당신의 정신은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골방생활을 즐기면 그 골방은 그대에게 친한 곳이 되어 항상 위로를 베푸는 곳이 될 것입니다 침묵과 정적에서 경건한 영혼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은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벤시락의 책 39장 1-3절 거기에서 밤마다 자기를 청결케하고 깨끗이 하는 눈물의 홍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편 6편 6절 세상의 요란함에서 떠날수록 우리 영혼은 그 창조주를 더 가깝게 모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자기의 친구나 가까운 이들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서도 그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사는 생활은 신기한 기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구원의 사실을 등한이 하는 생활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 앞에서 인기를 얻는 일보다 오히려 남에게 보이기를 피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추천할 만한 생활입니다 왜 당신은 그 가져서는 안이 되는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고 말며 그 모든 소욕도 다 가고 맙니다 요한 1석 2장 17절 감각의 욕망은 당신을 밖으로 떠돌아다니게 하고 그 방랑에 지치고 말 때는 다만 상한 양심과 찢기운 마음만이 남을 것 뿐입니다 일상 유쾌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슬픔을 집으로 가져오고 즐거운 저녁은 비탄의 아침을 가져오는 것이 인간 상사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의 쾌락이 처음에는 꿀같은 기쁨을 주나 나중에는 당신을 물고 파괴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처음은 23장 31절 32절 여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0절 하늘과 땅과 모든 원소를 다 보아도 그 모든 것은 모두 지엄을 받았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을 당신은 얻을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나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삼라 만상은 지금 당신이 똑똑히 보나 그것들이 다 헛된 한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높은 데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르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와 겨울음에 대하여 용서를 비십시오 빈 머리에 허무한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는 일에만 주목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서 문을 닫고 마태복음 6장 6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와 함께 당신의 골방에 그하시면 당신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대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게으른 사람의 헛된 말을 들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참으로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이 만일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면 그 결과로 당신은 항상 불안을 가질 것 뿐입니다 제21장 참회하는 마음 당신이 만일 거룩한 가운데서 자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문 1장 7절 19장 23절 자유를 함부로 구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제어하여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진정으로 경건해질 것입니다 방종의 생활은 우리를 암흑한 곳으로 이끌어가거니와 참회의 생활은 착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현재의 자기 생활에 대하여 결코 온전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할 것이니 자기의 버림받은 상태와 그의 영혼을 휩쓸고 있는 많은 폐역을 돌이켜 살펴본다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경솔한 마음과 실수를 덩한히 함은 우리 영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적당한 슬픔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가 참으로 울어야 할 일에 무용한 웃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당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상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장애가 되는 어지러운 생각을 잘 처리하여 회계를 위한 한 목적만 위해 자기를 살피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흠이나 짐이라도 양심에서 벗길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대장부처럼 싸워야만 한 가지씩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다른 사람을 혼자 있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안되도록 당신을 버려두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당신보다 높은 사람의 정책에 고조를 맞추기 위하여 분주한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살펴서 당신의 친구를 고쳐주듯이 당신 자신의 일을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인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에 슬픔을 가져 경건한 종교인이 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땅위의 생활, 특히 육체의 생활에서 많은 위로를 찾지 않는 것이 보다 낫고 안전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는 위로를 구하거나 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흐물이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순전히 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위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는 당신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임을 깨달으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사람임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완전히 참여하게 될 때 이 현실한 것은 그에게는 슬픔이 되고 또 쓰라린 것이 됩니다 선한 사람은 항상 슬퍼하고 눈물 흘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생각하나 그의 이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아무도 고통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 그 자신이 슬퍼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악은 참으로 우리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래 사는 것보다 거룩한 죽음을 더 원한다고 하면 당신은 분명히 착하게 잘 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나 연옥에서 당할 고통을 마태복음 25장 41절 생각해 본 일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쉽게 고통과 비애를 참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수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일로서 당신의 마음을 옛 정육에서 떠나게 하고 그런 욕심에 냉담하고 무관심하십시오 우리 육체가 십살이 영적 생활에 반역해되면 우리 영적 생활 자체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손히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당신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날 시인처럼 주께서 저희를 눈물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10편 80편 5절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제22장 인간의 참상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돌아간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이 당신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왜 당신은 실망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소원하는 바를 보기 좋게 척척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나 내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모두 자기 소원을 그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비록 제왕이나 복왕이라고 해도 관심과 걱정을 가지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운명이 가장 행복스럽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뿐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스럽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부하고 강대하고 또 세력도 있고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본다고 하면 당신이 그렇게 탐스럽게 생각하는 이 세상 부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괴로움 덩어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관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기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결코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자만 19장 1절 다만 보다 나은 생활은 적당히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살림이란 더욱더 괴로운 것이 됩니다 이는 그가 인간성의 결함과 부패성을 더욱더 명백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시고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쉬는 것 등 자연적 욕망에 예속되어 산다는 것은 경건한 이에게는 오직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죄에서 그 자신이 자유를 얻어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고린도우서 5장 1절 사람의 내면 생활은 그 육체의 여러 가지 소욕 때문에 항상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언자는 이러한 욕망을 버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요구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이 비참한 현실과 부패한 이 생활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욱 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런 인생의 얽매이어서 저들의 욕망 전부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다만 이 현실적 생명이 할 수 있는 대로 무한히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속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착렴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러한 가련한 사람들은 결국 저들이 사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천박했고 또 무가치했던가를 알게 되는 슬픔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경근한 신도들은 육처의 쾌락이나 이 세상 영달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적은 관심을 가지고 다만 저들의 희망과 노력의 목적이 영원한 선을 베드로전서 1장 4절 지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소원이 항상 영원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을 움직여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스 10장 35절 당신에게는 아직도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선한 결심을 버리십니까 이제 당장 일어나 지금은 자다가 마땅히 깨어서 일할 때요 지금이 싸울 때요 지금이 고칠 때라 라고 하십시오 고린도우서 6장 2절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악화만 할 때 그때가 바로 승리할 때임을 아십시오 참된 안식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이 물과 불을 지나와야 합니다 10편 66편 11절 당신이 당신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기 전에는 결코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 없이 지낼 수 없고 피곤함과 비애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교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순결성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스 10장 36절 그리고 이 연약함이 끝날 때까지 이 죽음이 삶에 삼키울 때까지 고린도우서 5장 4절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것 뿐입니다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내일이면 어제 고백한 그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당신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시간이 못 가서 아무 결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전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우리 스스로 결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의 실수와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가 애써 얻은 노력의 결과를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빨리 식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거룩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공이 안전한 항구에 닿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처음 믿는 사람처럼 선한 생활에 다시 가르침을 받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따라서 영적인 큰 진보를 얻을 희망도 있습니다 제 23장 죽음을 명상함 당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은 당신이 아무리 원치 않아도 기어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영혼의 상처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근제하던 사람도 내일이면 가고 맙니다 제2 마카비서 2장 63절 그가 한 번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서도 사라지고 맙니다 아... 아... 지금 당장의 문제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습니까? 오늘의 생활로서 당신의 생이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당신의 행동과 사상을 정리하십시오 만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죽음이란 것이 조금 더 두려울 것이 못됩니다 노가복음 12장 37절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기보다 죄를 피하여 양심의 순결을 가짐이 얼마나 더 필요한 일인지요 지에서 4장 16절 만일 오늘 당신이 죽어도 괜찮다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내일에는 그 적당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중대한 일을 내일로 미루어 버리고 말겠습니까? 만일 우리 생활에서 잘못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생활에 미덕을 더하기보다 항상 죄를 더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단 하루를 참으로 진실이 보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들어온 이후 자기들이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하는 역사도 계산합니다만 그들의 생활에는 변화한 부분이 너무도 적습니다 만일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싫고 끔찍한 일이라면 오래 산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임종의 순간을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가는 것을 보거든 당신도 그와 꽃 같은 길을 밟고 가고 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스 9장 27절 아침마다 당신은 저녁까지 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또 저녁에는 다음 날 하루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준비하여 누가복음 21장 36절 죽음이 언제 와도 좋도록 마련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사이에 죽습니다 짧은 한 시간 어느 순간에 인자가 다시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직각할 때 당신은 지나간 생활을 매우 다르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하여 조심성 없었던 일과 태만함에 대하여 깊은 회오의 눈물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과 조금도 다름이 없도록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행복된 죽음이란 그 임종 순간이 과거를 회상하고도 회오함이 없는 죽음입니다 즉 이 세상일을 완전히 경멸할 수 있고 거룩함으로 자라나도록 강한 의욕을 가지고 규율적인 생활을 사랑하고 회개의 생활을 하고 복종하기를 즐기고 극기 생활과 모든 활랑과 시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참는 그 사람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한 생활이며 또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이야말로 행복된 죽음입니다 병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술래의 생활을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친구나 이웃에 의뢰하지 말고 당신 영혼의 구원을 미래의 어느 때에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찍 잊어버리고 맙니다 때때로 준비하고 날마다 현재 생활의 의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자기 영혼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여 주겠습니까 현재가 가장 고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 장차온한 영혼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현재 당신의 시간을 가장 선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그 순간 동안이라도 올바른 생활을 해보았으면 하고 탄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가 그런 시간을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베풀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들의 최후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떤 멸망과 공포에서 당신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도록 애써서 임종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지금 이 세상의 것을 경멸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 자유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회계를 통하여 자신을 길들이십시오 그래하면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오늘 하루의 생명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말 못하는 그대들이 어찌 이 땅 위에 오래도록 살기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검 12장 20절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또한 돌연히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이 사람은 칼에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 목이 부러져 죽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서 가만히 죽고 말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놀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만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불, 칼, 질병, 그리고 도둑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사람의 목숨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집니다 10편 39편 7절 144편 4절 당신이 죽을 때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하여 빌어 주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지금 당장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나 하여 죽음이 언제와도 문제없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당신의 임종의 시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동안 영생의 부유한 축복을 간수하십시오 누가 보검 12장 33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만 당신의 구원 문제만 생각하시고 다만 하나님에게 대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를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의 벗이 되어 이 세상 삶이 끝날 때 저들이 뒤에 오는 당신들을 하늘나라에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보검 16장 9절 이 땅 위에서는 세상 이래 관심 없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당신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로만 가도록 하십시오 여기가 사실 우리가 그할 성은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날마다 기도와 소원이 하늘로 향하여서 당신은 임종할 때 하나님이 계신 존전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 24장 죄인의 심판과 벌 항상 당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가장 공정한 심판주 앞에 나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뇌물이나 변명으로 사정을 보아주실 분도 아니며 다만 공의로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진노 앞에서도 떨고 있는 어리석고 가린한 인생들이여 당신의 모든 악을 샅샅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대답하려고 합니까? 엽기 31장 14절 어찌하여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변명해 주거나 사정부와 줄자가 나설 수 없고 각자가 자기 행한 데서 답변해야 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노력이 있을 때 있고 당신의 눈물도 보람이 있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크고 전체적인 정화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해치는 동안 그 자신의 잘못을 탄식함보다 다른 사람의 악을 슬퍼하며 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그는 충심으로 그들의 진노를 용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분노보다 동정심을 더 가지며 엄격하게 자기를 제어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육체가 영혼에 복종하도록 애쓰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상하고 악을 지금 물리치는 것이 구일의 평화를 위하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불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 자신을 아끼고 육체의 소욕을 마음대로 하며 그만큼 이 다음에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며 죄를 태우는 불꽃을 더 크게 하는 기름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죄를 짓든지 그는 엄하게 벌 받을 것 뿐입니다 지에서 11장 17절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진노의 채찍에 맞을 것이고 먹기만 탐하는 자는 심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사치하고 활락을 즐기던 자는 불타는 역청과 흉악한 유황냄새로 질식할 것이고 탐하는 자는 들깨와 같이 저들의 슬픔으로 부러지질 것입니다 적당한 보험을 받지 아니할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지극히 천박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이요 비참함과 결핍함에 뼈저린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받는 벌이 이 지구상에서 한 세기 동안 가지는 회오보다 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그들에게는 안식도 위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고한 다음 안식을 즐기고 친구들의 위로를 즐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르게 살고 당신의 죄에 대하여 슬픔을 가짐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무리와 함께 평안히 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서 5장 1절 사람의 심판 때문에 고생을 하던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큰 확신을 가질 것이나 교만한 자는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고 멸시받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던가를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그리고 또한 모든 환란을 기쁘게 참고 악인의 입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10편 107편 42절 그리하여 겸근한 자는 모두 즐거워하나 겸근치 못한 자는 모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몸을 복종시켜 온 사람은 고린도우스 4장 17절 그 육체로서 모든 기쁨을 물리친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영광으로 빛날 것이고 고아스럽던 자는 슬픔에 울 것입니다 가난하던 자의 초막은 변하여 황금궁전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인내하는 일이 세상 권세보다 훨씬 나음을 볼 것이며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재간을 부리며 사는 처세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진 철학가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 생활을 한 사람보다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함을 경멸하는 마음이 이 세상 보화보다 더 나은 보화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가 많은 연락을 누릴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며 이야기를 많이 한 일보다 침묵을 지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거룩한 행실이 아름다운 말보다 더 나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유스럽게 세상 기뻄을 누리며 살던 생활보다는 엄한 교율 아래 인내와 고행을 하는 생활이 나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후일에 견뎌야 할 큰 고통을 위하여 현재 당신의 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견디는 것을 배우십시오 지금 참아보는 일로 이 다음에 참을 수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지금 만일 당신이 도무지 견디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행복과 하늘나라의 행복은 결코 겸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활락을 누릴 수 없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면 당신이 누린 그 기쁨과 만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일만을 제하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됩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벌이나 심판 또는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산다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그러나 악을 사랑하기를 끊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사망과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죄에서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면 지옥의 공포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9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선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다만 악마의 구릉에 손쉽게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25장 우리 생활을 열심히 고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삼가고 디모대우스 4장 5절 부지런하며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자주 생각하며 왜 세상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지 않을 것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며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함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보다 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힘쓰며 보수는 곧 얻고야 말 것입니다 공포와 슬픔이 당신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쓰면 영혼의 큰 평화와 영혼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당신이 무엇이나 신실이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신실을 보여주며 당신에게 상을 주시기를 즐기십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가 받을 멸류가를 얻으리라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게으르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지나친 자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옛날 어떤 사람이 날마다 공포와 희망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걱정하고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슬픔을 이기고 교회 재단 앞에 엎드려 기도에 열중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 나는 언제나 고짓만 부리고 있었구나 하고 속으로 부러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줄을 벌써 알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나 내가 하려던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리라 그는 위로와 새 힘을 받아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가 그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무엇이 그에게 일어날 것인가 함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완전하고 받을 만한 뜻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무대우서 3장 17절 옛날 이스라엘 시인은 가르칩니다 요하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구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삶을 지어다 10편 37편 3절 신령한 생활의 발전과 고치는 생활에 열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나쁜 것은 환란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리를 위한 희생을 겁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활에 남다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한 사내답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이 하며 할수록 더 많은 유익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태연할 수 있는 점이 다 같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남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정렬을 가졌을지라도 부지런하고 연심만 있으면 자제의 힘은 있으나 거룩함에 대하여 열심히 덜한 사람보다는 더 큰 영적 발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고침해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의 경향성과 더불어 싸워서 항상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갈 때와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어코 누리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사는 길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당신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불유쾌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라나도록 힘을 쓰고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좋은 것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영감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은 당신은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을 부지불식간에 했거든 그런 일에서 신속히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남을 바라보는 것 같이 남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선한 태도와 선한 훈련을 하고 있는 열 있고 경건한 형제들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스 5장 2절 그러나 자기들의 귀하고 높은 사명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혼란 중에 무질수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들의 천직이 가진 목적을 등한히 하고 자기들이 관계할 바가 아닌 딴 일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당신이 공헌한 생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뼈우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명성할 때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따르는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을 그와 같이 만들도록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룩한 생활과 그 고통을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필요한 일을 그 명성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배우는 일 이외에는 관심을 누구에게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만일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또 완전히 깨우침을 받겠습니까 열이 있는 신앙가는 모든 명령을 항상 순종하고 그것을 즐겨봤습니다 그러나 조심성이 없고 태만한 신앙가는 언제나 고통의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며 그 자신이 참된 위로를 안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또한 밖으로서는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신 법을 등한시하는 신앙가는 항상 그 자신을 멸망으로 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살아가려 하고 아무로 한 훈련이나 규율이 없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정하여 일마다 불쾌하게 될 뿐입니다 수도원의 규율 아래 자기 생활을 단속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수도원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외출하는 일도 없고 피곤할 정도로 심한 노동을 하며 음식은 형편없이 빈약하고 일을 많이 하는 대신 말은 극히 적게 하고 항상 깨어서 살피고 수면이 부족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해 보내고 공부를 심히하고 또 자기 생활을 항상 엄한 규율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투시안스나 시스터시안스와 여러 수도원 종파에 속한 수도사나 수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밤마다 깨어서 주를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게으른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당신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신앙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무가 아무리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됩니까 만일 당신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쉴 새가 없다고 해도 쉬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신령한 일에 바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일을 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욕구가 없다면 맛보지 못할 영혼의 영적 잔치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에서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며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하면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또 가질 것을 못 가졌다고 슬퍼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에게만 자기를 완전히 진실되이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그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의 뜻을 계속적으로 받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언제나 그대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두고 지혜서 7장 36절 한 번 가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심과 부지런함이 없이는 덕의 생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심 없이 그대가 자라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기도하는 일을 힘쓰면 평화를 찾고 그대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대의 덕스러운 사랑으로 도움받아 가벼워질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일에나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덕과 정욕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육체적 노동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자기의 작은 실수를 능히 어그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큰 잘못에 점점 빠지고 맙니다 지혜서 19장 1절 하루의 생활을 잘못 보냈다고 하면 그대의 저녁은 항상 고통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 자신을 살피고 그대를 격려하고 또 그대를 권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대의 영혼 문제만은 등하니 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대의 영적 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2권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이 부분은 영적 생활 제2단계에 관계되는 내용들 자기를 극복하는 일에 다소 체험도 가지고 진보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서 오는 그룹한 광채로 말미암아 점점 광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덕, 영, 물질 이 세 가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이 얼마나 물질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에 뛰어나게 값진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항상 변하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는 변치 않고 영원히 계시며 우리들 곁에 영원까지 서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장 마음의 순결과 생의 목적의 단순성을 통하여 사람은 높아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제4장 자기를 진정으로 바로 아는 일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5장 캠피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함을 말하고 그와의 교제에서 얻는 영광을 말하며 그의 사랑함을 받는 친구의 정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세계로 통하는 길은 다만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가 취하신 십자가의 길이 인간의 걷는 길에 무의미성을 밝혀주고 또한 진실한 순례자에게는 참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발길을 꺼리고 있습니다 제2장 이 십자가의 길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일이 십자가에 있으며 모든 일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달려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참 내적 평화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즉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영적 생활의 향상은 즐거움이나 위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짐과 괴로움을 짊어지는 데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제12장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일은 모든 희생이 주는 무기를 없이 하고 우리가 가는 오르막길을 쉽게 해줍니다 제1장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고 요엘서 2장 12절 이 슬픔의 세계를 버리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배우고 그대 자신을 영적인 일에 바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맘을 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것들은 악인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만일 그대 마음에 계실 수 있는 합당한 자리를 마련하면 그리스도가 그대에게 임하여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은 안에 있는 것이며 10편 45편 13절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그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영적인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더불어 단란한 대화를 하시며 그에게 새롭게 하는 은혜와 큰 평화 그리고 모든 기대에 뛰어나는 교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영혼이여 죽게 나아오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거룩한 배우자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그대에게 즐겁게 오셔서 그대와 더불어 그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의 딴 것은 아무 것이라도 영접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대는 한없이 부여하고 주님이 그대를 만족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대 위에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곧 변하고 그대를 실망케 하나 그리스도는 그대와 함께 그하여 요한복음 12장 34절 끝날까지 그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스러워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 그대의 전적인 신뢰와 마음을 바치지 마십시오 또는 그가 때로 그대를 반대하거나 그대에게 대립한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대의 편이 된 사람도 내일이면 그대를 반대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일기와 같이 사람이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그대의 마음 전부를 드리고 자문 3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배를 드리는 일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일에만 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영혼이 그어할 도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스 13장 14절 어느 곳에 가든지 그대는 한 사람의 낙원해와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그대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대는 영혼이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대의 영주할 곳이 못 되는데 그대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참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리포스 3장 20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대 자신도 그렇게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멸망할 것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예속되어 있지 마십시오 그대의 모든 사상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 지혜서 5장 16절 그대의 겸손한 기도의 향불이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피어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만일 높은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마음을 부어 그 거룩한 상처에 그대 자신이 그하기를 절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승헌을 절겨 찾으며 그 고난의 귀한 흔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모든 환란에서도 그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그대를 멸시하거든 그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관심하지 말고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았으며 그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때와 그가 원수의 모욕을 받을 때에 제자들과 친한 이들은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시려 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어떤 불평을 가지시렵니까 그리스도는 원수와 해치는 악당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반드시 그대의 친구와 동정자가 되라고 원하십니까 만일 고난을 참지 못한다면 인내가 가져오는 멸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그대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스 2장 12절 그대가 만일 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완전히 들어가 그 불타는 사랑이 주는 무엇을 맛본 일이 있다고 하며 그대 자신의 유익과 손실을 인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헛된 욕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과 그의 진리를 참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자신을 억누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참된 가치를 알고 풍문이나 떠돌아다니는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그의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사람에게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을 비추어주는 그리스도의 내적 광채 속에서 그곳 바깥에서 오는 모든 세상 이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내적인 광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어서 결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일 때문에 자기를 혼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외부적인 직업이나 관계된 일이 그를 혼란케 하지 못하며 어떤 일에라도 그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 생활이 잘 정리되고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상하고 거룩된 방법에 혼란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이러한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은 다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일에 관심을 가질 만큼 자기 내면 생활이 정리되지 못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대의 내면 생활이 빠르게 정돈되어 있고 그대의 마음이 순결하며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하여 선하게 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대 자신이 완전히 죽지 못하고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 인연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는 종종 불쾌한 일을 만나며 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다 잡아 메어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밖으로 오는 모든 위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함 그대를 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편에 대하여서나 지나치게 관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대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일하고 계획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맑은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를 능력있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악독이 감히 해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고요한 중에서 고난받기를 배우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우스 7장 6절 하나님은 그대를 괴로움에서 놓아줄 시간과 방법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과 실수를 알고 이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남의 허물을 용납하면 그는 곧 그의 친구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야고버스 4장 6절 하나님은 그를 수치의 자리에서 용화스럽게 하시고 그를 크게 성공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당신께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불러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반란 중에서라도 겸손한 사람은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자신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대의 영적 생활에 진보란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하십시오 제 3장 선하고 평화스러운 사람 먼저 그대 자신 속에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리해야만 그대가 다른 사람을 평화스럽게 만듭니다 평화의 사람은 지식의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급한 사람은 선한 일도 나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악함에 귀 기울이기를 즐깁니다 선하고 평화스러운 사람은 모든 일을 선하게 합니다 참으로 그 마음에 평화를 가진 사람은 아무 사람이라도 나쁘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늘 불만해하고 안정심을 못 가진 사람은 많은 의혹으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평화를 못 가지만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도 평화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항상 그가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둡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가 하면은 주의깊게 보나 그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등 안이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일을 살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이웃에 대하여도 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하는 일은 변명하고 설명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변명과 설명은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상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은 변명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아달라고 하면 그대 자신도 그를 위해서는 참아주어야 합니다 갈레디야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에베소서 4장 2절 그대가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하고 성내게 하지 않을 만한 참사랑과 겸손해서 아직도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점잖은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이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스럽게 살기를 즐기고 그들 자신이 좋을 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더불어 평화스럽게 산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이며 가장 권장할 만한 일이며 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고린도우서 13장 11절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평화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괴롭히며 또 그 자신이 큰 괴로움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 속에 평화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화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의 모든 평화는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겸손한 인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이긴 사람이고 세계를 정복한 주인공이며 그리스도와 친구여 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제4장 마음의 순결과 목적의 단순성 사람을 이 땅 위에 속한 일에서 높이 끌어올리는 두 가지 덕은 단순성과 순결성입니다 단순성은 그의 목적들을 그리고 순결성은 그의 애정으로 영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성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순결성은 그를 찾아 그를 기뻐합니다 만일 절제하기 어려운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떠한 선한 행실도 그대에게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선한 것 이외에는 찾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적인 자유를 즐길 것입니다 만일 그대의 마음이 바르다면 모든 창조물은 그대에게 거울처럼 되어줄 것이며 그룹한 교훈을 주는 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고 천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그대가 내심으로 선하고 순결하면 모든 사물을 아무 어려움이 없이 밝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천당과 지옥을 꿰뚫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속을 알듯이 그 자신 바깥 사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것을 확실히 소유할 것이오 고난이나 환란이 있다면 양심을 거스르는 자가 마땅히 맛볼 것입니다 한 번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녹이 없어지고 빛나고 찬란하게 되듯이 사람도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 자신이 가진 마음의 녹을 다 없이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허리 타고 맥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지극히 적은 고난도 그것을 곧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느끼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이나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길에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은 전에 괴롭다고 생각한 모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5장 자신을 아는 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은혜와 이해에 결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광채란 지극히 적어 희미한 것이나 이것까지도 우리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눈이 먼 사람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을 행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렬의 불부터 그 열심 때문에 실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적은 실수를 말하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보다 더 큰 실수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섭섭한 일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예민하나 다른 사람이 내게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은 덩안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결점을 완전하게 또한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비평하거나 비난할 이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의 영혼의 문제를 다른 어떤 일보다는 앞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만을 열심히 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언제나 침묵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대 자신에게 늘 조심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내면적이거나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대 자신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심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무엇이 그대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그대 자신을 삼가지 못한 때에 그대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보잘것 없는 일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얻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만약 그대가 참으로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려고 하면 그대 자신을 살피고 그 밖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모든 얼클어진 세상 일에서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무엇에 큰 가치를 주고 높이면 그것이 필경에는 그대를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이외의 아무 것이라도 그대에게서 크고 기쁘고 또 즐거운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피조물에서 오는 모든 위로는 하나의 공허한 위로인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돌아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분만이 영혼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자 24절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십니다 제6장 선한 양심을 가진 기쁨 선한 사람의 영혼은 선한 양심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우스 1장 12절 안정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안정된 양심은 참기를 잘하며 모든 환란에 잘 견딜 수 있으나 그릇된 양심은 항상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대 마음이 그대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대는 안전함을 가질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그대의 행복은 다만 바른 일을 할 때만입니다 악한 사람은 결코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평화를 즐겨보지 못합니다 이는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10편 144편 4절 비록 그들이 우리는 평안하다 아무런 악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한다 어떤 악이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호련히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행한 모든 일을 무효하게 하며 그들의 계획을 없이 하고 말 것입니다 순환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과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사람이 오래도록 살지 않고 짧게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에게는 언제나 슬픔이 끊어질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의 영광은 그들의 양심에 있고 그 혀로서 하는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자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와 그 진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참되고 영속적인 영광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 지상 영광이란 것이 대수롭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 영광에 파고드는 사람 또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평화는 사람의 칭찬이나 책망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만족함을 어디서나 찾을 수 있고 항상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칭찬을 받는다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며 또한 책망을 받는다고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게 인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 속에 있는 것에 주의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대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점은 문제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외양을 가지고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중에 생각한 바를 문제시하십니다 사람은 나타난 행동을 가지고 말하나 하나님은 그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겸손한 영혼을 보이는 표시는 선을 행함에 자기를 작은 존재로 생각함에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서 아무런 기쁨을 구하지 아니함이 위대한 성결의 표요 또 내적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 밖에 아무것도 정인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는 그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고린도우수 10장 18절 하나님을 상대하여 내면적으로 살며 이 세상 애착심에 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 7장 다만 예수만을 사랑하는 일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된 사람입니다 그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딴 사람이나 딴 것을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만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사랑해 들기 원합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결함이 있고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진실하며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피조물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곧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혼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친구로 모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그대를 모르는 채에도 그는 그대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대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만 단단히 붙으십시오 그대 자신을 그의 신실에다가 맡기십시오 그의 사랑은 마침내 그대로 하여금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 그만을 사랑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며 그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관한 생각을 버리고 그대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대에게 오셔서 그대 속에서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한복음 16장 1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그대 자신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에다 그대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사야 36장 6절 마태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 7장 14절 즉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6절 벤실하게 책 14장 18절 야고버스 1장 10절 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일 사람의 외행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그대는 마침내 속임을 바꿔야 말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위로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하면 그대는 항상 손해만 볼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모든 일에서 예수만을 찾는다고 하면 그대는 진정코 확실히 예수를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를 차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해침보다 그 자신이 그를 더 상하게 하며 그의 원수가 그를 해침보다 그 자신이 더 해치고 맙니다 제8장 예수를 다정한 친구로 모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되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지 아니하실 때는 어떠한 위로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만 한마디 말씀이라도 친히 하여 주시면 우리가 받는 위로는 진실로 큽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주께서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11장 28절 했을 때 그는 우는 자리에서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때처럼 기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처럼 우리 삶이 무미건조하고 괴로울 때는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 이외의 딴 것을 가지고자 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용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그대에게는 전 세계가 없어지는 이상의 큰 손실임을 아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그대를 즐겁게 할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 받는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지내는 그 생활이 바로 가장 처참한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곧 하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대와 함께하시면 어떤 원수라도 그대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귀한 고배를 발견한 사람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서 받는 어떤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만큼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할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늘 보배처럼 모실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한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이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마음을 쏟으면 예수님은 부득이 그대를 떠나게 되고 그대를 버리고 그대는 그의 모든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대는 그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으며 그대의 참 친구로 누구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 만일 예수님이 그대의 최선의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서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만 그스르지 않고 따른다면 세상이 모두 내 원수가 된데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에 좋은 것과 친구 중에서도 예수님만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에게만 최대의 사랑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만이 모든 친구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와 또 그를 위하여 그대는 친구와 원수를 꼭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사랑과 찬양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대접과 존경은 다만 하나님에게만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나 땅 위에서 그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사람이라도 그의 모든 마음을 바쳐 그대만 사랑하는 데 바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또 그대 자신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천력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해야 하며 그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엄을 받은 어떤 피조물에게서라도 방해를 받지 않는 순길한 마음과 자유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만일 그대가 진정코 자유를 가지고 싶어하고 주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운 거를 알고자 하거든 험과 티가 없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의 은혜가 그대를 인도하고 그대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대가 이 축복 이외의 딴 것을 버리고 그것을 돌보지 않고 오직 이런 것만을 가지고자 하면 그대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어떤 일에서나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떠날 때는 곧 그의 가난과 연약함만이 남을 것이고 형벌과 슬픔만을 가지는 생활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대는 실망이나 낭망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요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 다음에는 따뜻한 봄이 오며 어두운 밤 다음에는 밝은 낮이 오며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날씨가 오고야 맙니다 10편 107편 29절 마태복음 8장 26절 제9장 위로가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즐길 때 인간이 주는 위로를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나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등한시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참고 무엇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위하여 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기뻄과 경건으로 가득 찬 덕을 가진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사람은 뻗쳐나가기도 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모든 인도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인도자에게 신명기 1장 30절 인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아 즐기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자의심을 빼앗기고 맙니다 순교자 로렌스는 그의 신부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멸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식스터스를 그에게서 대리감을 용납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주는 모든 위로보다 더 낫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대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버릴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가 그대를 모욕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 죽음이 올 때 우리는 모두 서로 나누어지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의 전 사랑을 다만 하나님에게만 드리기 위하여서는 장구한 시일 동안 심각한 내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뢰하고 있을 때에는 그는 종종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를 지나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 사랑과 거룩한 것을 근실하게 탐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를 맡겨버리지 아니하며 감각의 만족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시련과 무거운 짐을 지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실 때 그대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줄 기억하고 그대 자신의 공로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말고 또한 어리석게 덤비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선물을 위하여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며 그대가 모든 행동에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십시오 이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감으로 현재의 기쁨도 다음 순간에는 슬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끊어질 때 즉시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또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가 잃어버린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더 풍성히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새롭거나 신기한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 위대한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자기에게 임할 때 다윗은 이렇게 부러지졌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10편 30편 6절 그러나 이 은혜가 자기에게서 물러갔을 때는 그는 그 자신 속에서 느낀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내가 부러진 나이다 내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쁨으로 둘러주셨나이다 만일 이것이 위대한 성도의 경험이라고 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인생 행로에 어떤 가혹한 선전을 받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뜻과 기쁨을 따라 활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욕같은 의인은 이렇게 부러지졌습니다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역기 7장 18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나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드릴 수 있사오리까 오직 하늘의 언총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내가 어떤 위인들과 함께하여 즐길 수 있거나 거룩한 성도들 무리 속에서 또는 진실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또는 거룩한 서책들, 훌륭한 논문, 아름다운 노래나 찬송 이 모든 좋은 것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앉아서 가진다든지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는 일 이상으로 더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비록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남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갔다는 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희열에 충만해 사는 사람이라도 조만간에 어떤 유혹에서 오는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시련도 받지 않는 사람은 고귀한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전에 경험한 유혹은 종종 다음에 오는 위로의 징조가 됩니다 이는 시련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였습니다 환란을 당하여 더 강한 믿음으로 참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결코 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활동하는 동안 여러 면에서 그대를 넘어뜨리는 원수의 시련에 지지 않도록 항상 싸움의 준비가 되어줘야 합니다 제 10장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 일을 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그대인데 어찌하여 쉬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위로보다 참는 일을 희락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더하십시오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누릴 만한데 받지 않는 사람이란 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실로 영적 위로는 모든 세상 기쁨과 육체의 희락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기쁨이란 무용한 것이 아니면 고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만이 즐겁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이는 영적 기쁨은 덕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이 거칠 사이가 없으므로 언제나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자유와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은총을 주시기에 너그러우시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것 때문에 그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할 줄 모르며 권원과 주인에게 돌리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서 오는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주십니다 통해의 마음을 없이 하는 위로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합니다 나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것이 반드시 거룩한 것은 아니며 기쁜 것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니며 모든 소원이나 다 순길한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와 나를 더욱 부정케 하는 그 은혜를 나는 사모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선물이 떠나감으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에게는 아무 손도 돌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빈약하고 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대 자신의 것은 무엇이나 그대에게 돌리십시오 즉 하나님께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죄와 벌은 다만 그대에게 속한 것이니 이를 고백하십시오 그대 자신을 항상 낮은 자리에 두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0절 그리하면 그대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눈에는 지극히 낮은데 처한 줄로 알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누릴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진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 헛된 영화를 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에게서 서로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저들은 하나님만이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고 또 그 모든 성도에게서 높임을 받기를 어떤 일보다도 원하고 또 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합니다 적은 축복에도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선물을 지극히 큰 선물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약소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받아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만일 주신 분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어떤 선물이라도 그것이 작다고 생각되거나 천한 것으로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값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벌과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즐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만 참고 견딜 것 뿐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기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다시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그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는 원하나 그를 위하여 절개어 괴로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에 잔을 마심해 같이 한 잔은 적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경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나 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만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축복을 받지만 이는 다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을 때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번 저들에게서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모두 불평을 말하며 낭망을 말합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위로와 만족을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환란 중에서도 그를 사랑하며 어떤 괴로움 중에서도 그를 크게 찬양합니다 비록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호!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자아관심과 자기 사랑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항상 위로만 구하고 있는 사람이 돈에 팔려 일하는 노동자와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항상 자기들 유익과 소득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 주 예수를 사랑한다기보다 실상은 자기 이외의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일로 실상은 자기에게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보응도 없이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사랑을 끊어버리고 나설 만큼 영적인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완전히 피조물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가진 가치는 실로 이 모든 땅을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합니다 자문 31장 10절 비록 한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다 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며 큰 인내를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또한 굉장한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가 큰 덕을 가지고 뜨거운 경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하며 아직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42절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것 같이 그대는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 말고 다만 아직도 그대는 보잘것없고 무익한 종인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 보금 17장 10절 그러면 참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금휼히 여기소서 라고 시인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10편 25편 16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처럼 더 부유하고 더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제 12장 거룩한 십자가의 권도 자기를 부정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말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라는 말씀은 얼마나 더 견디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는 십자가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즐겁게 듣고 순중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는 십자가의 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종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과 로마서 8장 29절 함께 같은 생활을 가진 사람으로 저들의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 만만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첩경이 되어 있는 십자가 지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원수를 대항해 이기는 방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늘나라에 행복된 맛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정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훌륭한 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룩함의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외의 딴 곳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혼한 생명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영생으로 나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당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함이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만일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엽비 7장 20절 그리고 만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에 얼마나 모든 것이 관계되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생명과 참 내적인 평화를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나를 부정하는 극기의 생활 이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바라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룹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높고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소원대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자리 잡게 한다고 해도 원하든 아니 원하든 간에 당신은 아직도 더 참고 견디어야 할 고통을 발견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면 또한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나갑니다 때로는 당신 이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며 또 때로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을 시원하게 또 때로는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을 시원하게 할 아무런 길이나 방법이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짊어지게 하는 동안까지는 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뜻에서 되는 일입니다 즉 아무런 위로도 없이 당신의 고통을 참고 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게 단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고 고린도우서 1장 9절 그 환란을 통하여 당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만큼 큰 고통을 사람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피한대도 그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느 곳을 가든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데리고 가며 어느 곳에서나 당신 자신만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나 아래로 당신 자신 밖이나 안에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참된 평안을 당신 속에 간직하고 영원한 연료관을 받으려고 하며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참아야 합니다 당신이 절겨 십자가를 치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고 그 십자가가 마침내 당신의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니 당신은 조금 더욱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을 더욱 무겁게 하여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를 버리고 보면 또 하나 다른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만이 피할 수 있었던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와 시험 없이 그 생을 마친 생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까지도 그가 살아계신 동안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생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24장 26절 그러니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 자신까지라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도를 피하여 딴 길을 취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전 생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활이었고 순교의 생활이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평화하고 이기적인 폐락만 취하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고난을 받는 길을 피하려고 할 때 당신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활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역기 14장 1절 발자취마다 십자가의 못자국이 박히도록 된 우리 생입니다 영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무겁고 더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는 더 크고 무서운 고통과 슬픔을 이 세상에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대접도 위로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지는 일로서 그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는 동안에는 그 모든 무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희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고통을 받을수록 그의 영혼은 속으로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조화되는 생활을 사랑하기 위하여 반란을 참기 원하며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슬픔도 고통도 가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소원은 사람 자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언총에서 나는 것이며 이 은혜가 연약한 인간에게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그가 가진 정신무장으로 탐대하게 대하며 또 그런 것을 사랑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사랑하거나 육체를 괴롭히기를 원치 아니하며 자기 몸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누가 자기에게 오는 명의를 거절하며 모욕을 달게 받고 자신을 천대하고 멸시함을 원하겠으며 모든 역경과 손해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포화스러운 생활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산다면 이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어 세상과 당신 자신은 결국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야 말 것입니다 위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당신은 원수나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당신의 신앙을 무장하고 보장받을 때 당신은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신은 사내답게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당신도 지도록 결심하십시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행로에 있는 모든 시련과 장애를 견디고 참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설 자리를 바로 찾아 어느 곳에 가도 겁이 없을 것이며 당신 자신을 어느 곳에 두어도 이런 시련들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불행과 비해를 만나도 당신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결코 이것들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이미 받으신 그 잔을 마태복음 20장 23절 당신도 받기를 절규하십시오 이것이 그와 친구가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당신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례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시고 어떤 환란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마련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라도 어떤 고난을 받고 참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게 받아야 하고 오히려 그런 환란을 환영할 만한 정도에까지 이르면 당신은 이 지상에서 이미 낙원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는 괴로운 것이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 고난은 언제나 당신을 괴롭히고야 말 것이며 아무리 당신이 고난을 피한다고 해도 고난이 당신을 찾아와 괴롭힐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괴로움을 받는 일 죽는 일 등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사도마을과 같이 비록 제3청천에 올라간다 고린도우서 12장 4절 고해도 고난을 대항해서 이김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형전 9장 16절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영원히 그를 섬기고자 하면 당신은 무엇보다 괴로움에 대한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아하! 진정코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오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들은 얼마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으나 대다수의 사람은 인내를 권장합니다 세상 일을 위하여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괴로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이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를 각오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일을 이해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게 고난을 받는 일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즐거움과 어려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보다 괴로움받는 일을 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 자신은 더욱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며 또 승자들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영적인 진보는 위로나 즐거움을 찾아 평안을 고함해 있지 아니하고 큰 짐과 고난을 받음해 있습니다 만일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일 이외에 보다 더 좋은 일이나 적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말성과 생활에서 이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십자가를 치고 그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는 먼저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누가 보금 9장 23절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진바 결심이 되게 합시다 많은 한란을 받은 연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3권에서는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만 찾을 것을 요구하시며 연합과 참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흠한 길에 있는 위험한 장소들을 가르치며 찬빛 아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제자는 그의 진정한 최후의 목적이 다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를 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3장 그에게서 오는 은혜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과 육신과 악마가 제공하는 모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이며 그리스도에게 자유로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하여 제자들은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을 내게 후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안에서 녹고 당신 사랑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소유하며 나를 높이 드셔서 내 모든 생각에 넘치도록 열심과 경의를 가지도록 하옵시고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노래로 부르게 하옵시고 나의 사랑하는 당신을 가장 높이 따라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당신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고장 그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 관계되는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점점 이기는 일 사랑을 높이는 일 순종, 인내, 겸손, 의지 등 거룩한 덕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7장부터 15장까지 다음으로 거룩함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진실하게 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상에 있는 어떤 선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어떤 선, 어떤 건강, 어떤 아름다움, 어떤 영광과 존귀, 어떤 힘과 고니, 어떤 기쁨과 즐거움 당신 이외의 어떤 것보다도 나는 당신만을 더 구하겠나이다 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21장 다음에 제 23장 그리스도는 자유와 정신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전부의 비밀이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정신적인 광채를 위하여 바치고 있음을 보입니다 다음에 제 25장 평화와 진보의 참 구원이 큰 일에나 작은 일, 시간과 영원 문제에 상관함이 없이 자기 자신의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에 있는가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영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모든 빛과 생명의 참 근원이신 분과 직접 교제를 가지는 그만큼 쉽게 또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은 달리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26장 다음 여러 장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은 그가 슬픔이나 환란이나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악마는 그의 영적 성과를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더 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평안한 생활이 없고 인내와 신앙을 통해서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소서 장부와 같이 큰 용기를 가지고 싸우소서 낭망하지 말고 그대의 자리를 옮기지 말고 육체로나 영으로 강하게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소서 내가 내게 풍성한 것으로 갚아줄 것이며 내가 언제나 내 고난에 대해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 35장 제자는 자기 친구의 도움을 전적으로 믿고 있을 수 없음을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일을 바르게 명령하며 모든 거릇된 일에서도 언제나 선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굳게 두어 그룹한 순교자 아가다가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굳게 서있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한 그대로의 든든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 45장 다음에 악마나 사람의 강교함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영혼은 조금도 해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 47장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 나라를 향하여 항상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는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이 세상 영광과 굴욕에 개의치 아니합니다 사나주구나 하나님만이 항상 당신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일만이 항상 소원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57장 부패한 인간성을 극복하는 유일의 길은 자기를 절제하고 극복하는 생활이며 이 생활을 표하여 언총의 힘이 우리 속에 완전히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언총이 초자연적인 광채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그의 택하심의 증거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약속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세욕적인 것에서 천상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연의 생각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만큼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5장 제 3구는 주로를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실망을 없이 하고 제 57장 겸손의 덕을 찬양하고 제 58장 헛된 논쟁을 피하고 그의 전 지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이 곧 천당이며 그가 안 계시는 곳은 곧 사망이며 지옥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선한 것의 목적이시며 생명을 충족해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지혜를 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모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 59장 11기상 19장 12절 속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귀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깥 세상 일에는 눈을 감고 내적인 일만을 보려고 하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내적인 일에 깊숙이 들어가며 날마다 그 자신이 하늘의 비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이 세상에 얽힌 일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하 나의 영혼이요 이렇게 내적인 것이 중요함을 생각하고 감각의 욕망들에는 눈을 감고 물리하여 당신 자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구원이며 10편 35편 3절 그대의 화평이며 또 그대의 생명이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평화를 얻으리라 이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다만 영혼에 속한 것만 찾으십시오 이 시간에 속한 것이란 속이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창조주께서 당신을 버린다고 하면 어떤 피조물이 당신을 떠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다만 당신의 창조주에게만 가까이하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참 축복에서 즐길 것입니다 제 2장 침묵이 가르치는 참교금 제자 권장에서 제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모든 신도를 가르치는 말이다 역자주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이 보이신 증거를 알기 위하여 내게 이 해력을 주옵소서 10편 119편 125절 내 마음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옵시고 10편 78편 1절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슬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배청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더러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세례국기 20장 19절 그러나 주여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호 주님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나는 진정코 간질이 구하옵나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나 다른 어떤 선지자도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당신이 오호 주여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모든 선지자들을 감동케 하시고 밝혀주신 당신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도움 없이도 당신만이 나를 가르칠 수 있사오며 또 저들 역시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은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침묵을 지키시면 저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글자로서 그들은 사람을 가르치나 당신은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니다 저들이 많은 비밀을 소개하기는 하나 그 모든 비밀의 뜻을 풀어주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저들은 당신의 개명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개명들을 행하도록 힘주시나이다 저들이 길을 가르쳐주나 당신은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나이다 그들의 행동은 외부적인 것입니다만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저들은 뿌린 씨에 물을 주나 당신은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저들은 말씀을 선포하나 당신은 듣는 마음에다 이해력을 주시나이다 그러하오니 모세로 하여금 내게 말하게 마옵시고 오호 나의 하나님 내 주여 나의 영원한 진리이신 당신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 말씀으로서 견책함을 받지 아니하오면 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오면 당신이 내 마음에 불붙이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만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를 복종치 아니하며 또 그것을 알기만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믿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며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오호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당신께는 영생하는 말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이 당신께 찬양과 영광과 존경함을 드리게 하옵소서 제3장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름다움이 뛰어나고 이 세상 철인과 지혜인의 모든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이 내 말에 있는이라 내 말은 영이오 또 생명이며 요한복음 6장 14절 사람의 이해력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로다 내 말은 다만 침묵에서 전도서 9장 17절 들을 수 있고 겸손과 사랑을 가진 마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이라 제자 오호 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의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오니 10편 94편 12절 그는 땅에서 헌팩해되지 아니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이 세상 처음부터 예언자들을 가르쳤고 이브리스 1장 1절 어느 날도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라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내 말에는 귀먹으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육체의 욕망을 더 따르고 있도다 세상은 지나가버리는 적은 가치의 물건을 상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큰 열심을 내어 이를 구하고 있으나 나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상을 주기로 약속해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는 등하니 하고 있도다 세상과 그 법을 섬기고 따름같이 큰 경건심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호시도니어 부끄러워하라 이사야 23장 4절 이렇게 바다는 구르짖는다 만일 그 이유를 듣고자 하거든 그 까닭을 들어보라 적은 보수를 위하여 사람은 먼 유행에 분주히 다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발자국 옮겨 놓기도 싫어하는 형편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유익을 위하여 분주하고 한 푼의 유익을 위하여 창피한 싸움을 하고 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약속 때문에 저들은 밤낮으로 피곤하게 수고한다 아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과 가장 높은 명예와 끝없는 영광을 위하여는 저들은 조그마한 수고도 바치려 하지 않는다 오호 게으르고 불평만 말하는 종아 너 자신의 구원 문제보다 멸망에 관한 일에 더 관심과 주목을 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너희들은 헛된 일에 전신 전력을 다하나 진리에 대하여는 열을 내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은 종종 자기들의 희망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느 한 사람으로 나의 약속에 속아본 일은 없으며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 한 번도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아니했다 나는 약속한 일은 반드시 주며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며 끝날까지 내 사랑에 충성스럽게 그하도록 한다 나는 모든 선한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며 충성스러운 사람을 강하게 변호해 주는 자이다 내 말을 그대 마음에 기록하라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장차 오는 날 다 알 수 있으리라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즉, 환란을 주는 일과 위로를 주는 일이다 날마다 그들을 두 가지 모양으로 가르친다 하나는 그들의 실수를 꽂히는 일로 또 다른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나아가도록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를 멸시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그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 경건의 은혜를 위한 기도 제자 오호 나의 하느님 나의 주여 당신은 나의 전부이며 또 모든 선이옵니다 당신께 말씀을 해야 할 나는 대체 누구 오리까 창세기 18장 27절 나는 당신의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이옵니다 천하기가 벌레와 같은 자이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기보다 더 비천하고 갑없는 존재이옵니다 그러하옵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1절 당신만이 선하시고 또 의롭고 거룩하옵니다 당신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옵니다 모든 만물을 채우시오 엽기 42장 2절 악한 자에게는 공허함을 주시지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자비를 생각하시오 10편 25편 6절 당신의 은총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하나라도 가치 없는 것은 없사옵니다 당신이 자비와 은총으로 나를 강하게 하지 않사오며 내가 어찌 이 슬픔만은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사오리까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옵소서 10편 51편 1절 143편 7절 당신이 내게 오심을 지체하지 마옵고 내가 물없는 사막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위로를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오호 주님 당신의 뜻대로만 행하시옵고 10편 143편 10절 당신 눈앞에서 보람있게 또 겸손하게 살도록 하옵소서 이는 당신이 나의 지혜가 되시며 당신이 나를 참으로 알아주시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형체를 이루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진리로서 행하고 당신은 마음으로서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 장세기 17장 1절 내 앞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모든 악의 침모를 받지 않고 건전할 수 있으며 진리가 그를 속이는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악인의 괴휼에서 건져 줄 것이므라 만일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하며 요한복음 8장 32절 당신은 참으로 자유할 것이며 사람의 헛된 말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라 제자 주님 그것이 참 말씀이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진리가 나의 선생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뭐든 그릇된 정욕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갑없는 사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오면 마음의 완전한 자유로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리스도 진리는 아란다 나를 기쁘게 하는 대로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요한 1서 3장 22절 너의 죄에 대하여서는 깊은 슬픔을 가지고 불만을 가져 그대 자신이 가진 어떤 선행을 하는 자라고 그대 자신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그대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잡다한 감정에 얽히고 매여있는 존재임을 기억할지어다 항상 그대는 그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잊지 말지어다 그대는 쉽게 넘어지고 항상 정복을 당하는 자위를 잊지 말지어다 그대는 쉽게 혼란에 빠져 그것에 휩쓸려 들어가는 자위를 기억할지어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그대에게는 없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만 그대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악한 존재이다 그대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쓸데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크고 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관심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높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고 영원한 것 이외에는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근리만을 그대의 소유로 하며 모든 기쁨에 뛰어나게 우리의 내적 무과치하며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 자신이 가진 죄나 악함보다 더 무섭고 저주받을 만하고 피해야 할 것이 없는 줄 생각하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일보다 이러한 죄와 악이 그대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만 호기심과 거짓에 따라 살며 내 신비나 하나님의 비밀의 높이를 청량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 영원히 구원 받을 일에 대하여 등하니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거절할 때 그들은 종종 큰 위험에 빠지고 교만과 호기심에 빠지는 죄를 범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10편 119편 120절 전등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대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며 그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살피며 얼마나 그대는 선을 행하면서 멀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이는 그들의 경건이 책이나 그림이나 그 밖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표식이 되는 끝에 있다고 하느니라 간혹 입술로 나를 찾는 자가 있으나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는 극히 적으니라 이사야 29장 13절 정신의 명랑함과 감정의 정화를 위하여 항상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나 저들은 이 세상 이래 귀가 둔하고 그들 육체의 요구에까지 매우 엄격하게 거부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그들 속에 진리의 신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는 그 진리의 영이 이 세상 이를 멸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금만을 사랑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만 사모하게 하느니라 제5장 그룹한 사랑이 끼치는 아름다운 효과 제작 오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당신은 나를 생각하여 주시며 당신의 좋은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자인 나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나이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고린도우서 1장 3절 내 비록 쓸모없는 자식이오나 당신께 감사하옵나니 당신이 나를 당신의 위로로서 새롭게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옵니다 축복과 영광이 당신에게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이신 성령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영광 10편 3장 3절 2호 또 내 마음의 기쁨이 되시나이다 10편 119편 111절 당신은 나의 희망과 관란 중에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10편 46편 1절 59편 16절 내 사랑이 미약하옵고 내 덕이 불안전하옵기에 당신의 힘과 위로가 내기는 참으로 요구되나이다 그러하오니 오호 주님 나를 자주 찾아주시옵고 비옵나니 주여 또 당신이 거룩한 율법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악한 감정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모든 무질서한 정욕에서 나를 고치고 깨끗게 하옵소서 고침을 받고 깨끗해진 심령만이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사오니 인내심에 강하고 불화하지 않음에 불쌔게 하옵소서 사랑은 강한 힘이오 크고 완전한 선이옵니다 사랑만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그친 곳을 평강한 곳으로 만드나이다 사랑은 모든 환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모든 고난의 선전을 달게 받을 만한 것으로 만드시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상하며 위대한 행동을 하도록 감격시켜 주시나이다 그것은 또한 항상 완성을 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은 높은 것을 사모하고 아무 벙것도 없는 헛된 것에서 자기를 물러서게 하며 사랑은 자유스럽기를 원하며 모든 세상 욕망에는 이방인이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오는 환상을 사라지지 않게 하며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막아버리며 모든 불행을 쫓아버립니다 사랑보다 더 단 것은 없으며 사랑보다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것은 없으며 더 완전하고 하늘과 땅에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요한복음 4장 3장 모든 비조물을 초월한 하나님에게만 자리를 잡고 있나이다 사랑은 기쁨으로 인해 날 뛰나이다 그것은 자유스러우며 제어할 아무것도 없나이다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은 흘러나오고 사랑은 나타나나이다 사랑은 선물에 관심하지 아니하며 모든 선물을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도로 바치나이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며 모든 한계를 초월해 있나이다 사랑은 무게를 느끼지 않아야 하고 괴로움을 모르고 그 힘 이상의 것을 언제나 하려하나이다 사랑에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이다 그것은 강하고 효과적입니다 사랑에 줄이고 결핍해 있는 자만이 넘어지고 실패하나이다 사랑은 항상 살피고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옵니다 피곤함에도 사랑은 기진맥진하지 않으며 감검을 당해도 속박을 몰어옵니다 놀랄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산 불법과 같이 타고 또 타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위로만 끓어오르며 모든 장애물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음성을 분별하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큰 소리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 전부는 내 것이오 내 전부는 당신의 것이오다 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 뿐이옵니다 기도 오호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깊게 하셔서 당신을 사랑함이 얼마나 달며 당신 사랑 속에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가를 내 속마음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소유하며 내 자신을 위로 그리고 내 상상에 이르지 못할 지경으로 뜨겁게 놀라옵게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오호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일에 분주하게 하시며 당신 사랑에 즐겁게 하옵소서 내 자신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며 내 자신을 사랑한데도 다만 당신을 위해서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서 나온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신속하며 순결하고 부드럽고 즐겁고 또 기쁜 것이 옵니다 사랑은 강하고 견디고 믿음직하고 주의깊고 또 오래 참고 용감하고 언제나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찾을 때 그는 곧 사랑을 단념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은 살피고 겸손하며 또 정직하나이다 사랑은 잘 변하지 아니하며 감상적이 아니며 헛된 용화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견실하며 순결하며 구세며 조용하며 감각을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비록 보기에 천하고 멸시받는 일 같으나 하나님께 경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때에라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는 괴로움 없이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준비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사랑하는 자의 뜻으로 굳세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환란을 절거히 맞지 않을 수 없으며 역경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을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참으로 사랑할 내 사랑이 되옵니다 제 6장 참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아직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자는 아니로다 제자 주님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그리스도 그대가 적은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대는 처음 시작한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위로만 구하기 때문이로다 용감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환란 중에 수도 굳세게 서 있으며 악마의 강교한 변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환란의 때이라도 영화의 때와 같이 내게 항상 진실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애인은 그의 애인이 사랑의 표시로 주는 선물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높이며 사랑해 주시는 분을 모든 선물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고상한 애인은 선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므로 내게 대한 경건과 내가 쳐다보는 성자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대가 맛보는 기쁘고 선한 애정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은혜의 결과이며 하늘아버지의 집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너무 젖어있지 말라 그것은 왔다가 또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은 그대 자신이 가진 덕과 공로가 있다는 귀한 증거가 되느니라 어떤 원인에서 오는 것이든 괴이한 공상에 스스로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대의 목적을 단단히 잡고 하나님을 향해 직행만 하라 때로 어떤 딴 생각에 열중했다 가라도 곧 정상적인 사랑의 생각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환미를 느낄 것이 아니다 이는 그대가 이런 것을 고의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가지는 것이니 그런 것이 그대를 만족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대에게 유익이 될 지언정 해는 되지 아니한다 그대의 옛 원수는 그대가 선을 행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며 경건한 경험에서 그대를 떠나도록 항상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악마는 그대에게 성자들을 존경하는 일도 못하게 하며 나의 고난을 명상하는 일에도 방해를 끼치며 그대의 죄를 위한 유익한 시련도 받지 못하게 하며 거룩함으로 자라감에 방해하고 있다 악마는 그대를 낭망시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넣어주며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서 그대를 떠나도록 온갖 유혹을 한다 겸손하게 죄를 자복함을 악마는 극히 싫어하며 그렇게 자복할 때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대로 하여금 성만찬에 참여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악마가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를 믿지 말며 너를 항상 함정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의 강교에 넘어가지 말라 그대에게 어떤 악한 일을 제의할 때 그대는 서슴지 말고 책망하며 그에게서 물러서도록 하라 이 더러운 염이여 속히 나를 떠나라고 호령하라 그를 부끄럽게 하고 그를 무찔러버려라 이 가장 악한 사기꾼이여 나를 떠나라고 외쳐라 너는 결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강한 전사가 되어 주실 것이믄 너는 넘어지고 말 것이라 그러니 이 악마여 잠잠하라 그대에게 마음을 주고 그대의 하는 일에 참동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음과 고통을 택하리라 너의 입을 막고 잠잠하라 아무리 나를 깨워도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주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많은 군대가 나를 불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주가 되시나이다 선한 용사와 같이 싸우라 비록 그대가 약하여 넘어진다고 해도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헛된 만족과 거짓에서 그대 자신을 지킬지요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그대를 과실로 몰아넣어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대의 마음에 주고 말 것이다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대는 항상 겸손하게 지키고 있어라 제 7장 겸손의 숨은 은혜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경건의 은혜를 감추는 것이 그대를 위해서는 더 안전하고 나은 것이다 그대의 경건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자랑 속에 그대가 영주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는 것이 언제나 그대에게는 좋은 일이다 그대와 같이 불안전한 자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자랑보다 오히려 부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기가 경건하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는 그 경건이 바로 다음 순간에는 변하여 딴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건의 은혜를 절개하거든 그대가 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슬프고 공공했던가를 생각하라 위로의 은혜를 절기는 일에 그렇게 의존해 있지 아니하는 영적 생활의 진보를 도모할지어다 경건의 은혜는 오히려 겸손에서 자라고 겸양과 인내에서 자라며 기도에 피곤치 아니하며 경건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다른 일에서 자란다 그대의 힘이 자라는 대로 그대의 능력과 이해의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일하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대는 조금 더 마음의 불안이나 몸의 건조함에 빠지지 말라 많은 사람이 만사가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참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란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그가 주시고 싶은 대로 또 주실 자에게 다만 그가 원하시는 대로 위로를 주신다 그 이외에 딴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른 방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바 경건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망치게 한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작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바른 이승의 비판을 따르기보다 넘치는 감정에 사로잡혀 우쭐해져서 자기의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하는 일같이 생각하여 받은 바 은혜를 걸어치는 사람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바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고 만다 하늘의 영혼의 집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겸손과 가난을 통해서 저들 자신이 가진 날개로 날지 아니하고 내 날개를 의지하여 하늘로 올라가야 함을 배울 목적으로 더욱 공궁하게 생각하고 더욱 처참하게 자기를 낫게 본다 주의 길에 아직 서투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충고와 공고를 받지 않으며 저들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 저들이 만일 이미 거룩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하면 스스로 속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앞길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 자기의 길에 스스로 속고 있는 지혜인은 항상 남의 지도를 받아들일 겸손을 가지지 못한다 겸손으로서 시정될 수 있는 적은 지식과 이해는 실상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지식보다 훨씬 낫다 전에 자기가 가난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부요함에 즐기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싶어 염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를 존경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활란과 역경 중에서 절망하고 내게 다 전적 의뢰심을 바치지 않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평화 시에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종종 전쟁 시에는 낭만과 공포를 가지게 한다 만일 그대가 항상 조심스럽게 겸손하고 그대 자신을 돌봄에 공정하며 또한 그대의 생각을 바르게 지도하고 어그하며 결코 그대는 그렇게 쉽게 위험과 불안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경근의 마음이 불탈 때마다 이 불이 꺼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함을 생각함이 좋은 충고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생기거든 지금은 내게서 얼마 동안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고로부터 떠나갔지만 반드시 또다시 올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염려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사람의 값선 환상이나 그가 즐기는 오락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가 만드는 높은 위험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 위에 서 있는 그의 인격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진 그의 마음에 있다 사람의 값은 하나님의 영광을 순결하고도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데 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그 자신을 정직하게 무과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손에 잡은 영광이 찬란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겸렬히 여길 줄 알고 겸손을 영예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8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 제자 나는 진실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감히 주님께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을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이면 당신께서 내 앞에 나서시어 이를 만료하시며 나의 죄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증거하시므로 나는 결코 내 자신만을 높이는 모순된 일을 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 내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내 자존심과 자부심을 다 없애버리고 현재 먼지와 같은 내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오면 당신께서 내게 오시고 당신의 빛이 내 속을 비추어 내 자신의 무력함과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 사실은 영원히 없어지고 그 대신 빛나는 참나의 자존성을 깨닫나이다 이렇게 내게 참나 자신을 배워주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온 사람이며 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나이다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나는 이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내 자신이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이 약할 뿐이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보아주시면 나는 다시 강해지오며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나이다 진실로 당신이 나를 높이고 내 자신이 일찍이 맛보지 못한 당신의 은혜로서 나를 둘러싸 주시나이다 이를 이루시면 당신의 사랑만이며 모든 어려움에서도 자유롭게 이끄시고 받들어주시며 무서운 멸망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수없이 많은 재난에서 나를 근져 주시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간악하여 내 자신만을 사랑할 때는 나는 진실로 참 내 자신을 잃어버리오며 당신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되면 나는 당신과 나를 일시에 찾게 되나이다 이는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당신은 나를 내 가치 이상으로 대접하시며 내가 바라고 구하는 바 이상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나이다 오호 축복을 받으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진실로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자이오나 당신의 관대하신 사랑과 제한이 없으신 선임 감사할 줄도 알지 못하는 이 배운 망덕의 사람과 그리고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에게까지 언제나 쉬지 않고 복 빌어 주시나이다 아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당신께 향하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께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과 또 우리의 권능이 되시나이다 제구장 우리의 참 목적은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가장 높고 또 최후 목적이 될 것이다 내 자신에게서 너의 마음을 쏟고 너의 애정까지도 내게 부어라 너의 애정이란 지금까지 너 자신과 이 피조물에 언제나 기울어지는 잘못을 보냈으니 이것이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언제나 너 자신을 구하는 때면 너는 낭만과 폐망할 것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게 다 돌려라 그 모든 것을 준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냐 모든 것이 가장 높은 선이 되는 내게서 나오나 이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근본이 되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산 우물인 나에게서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같이 생명의 물을 마시느니라 그리고 나를 자발적으로 또 자유스럽게 숨기는 자는 은혜위의 은혜를 더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 이외의 것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개인적인 선함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참 기쁨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그 마음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지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함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이가 안 계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미 나의 뜻이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바른 마음을 요구하리라 그러니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진리에서 헛된 영화는 사라지고 만다 만일 하늘의 은총과 참 사랑이 들어오면 야심이나 추악한 마음이나 또한 자기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기심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나니 우리 영혼이 가진 모든 힘을 더 크게 하느니라 그대가 만일 참으로 지혜로우면 그대는 다만 내게서만 즐거워하고 내게서만 희망을 가질 것이니라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니 그 이만이 모든 것에 뛰어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일에 축복을 받을 분이시니라 제 10장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에 대하여 제자, 주님 내가 다시 말씀드림을 용납하소서 나는 결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높은 데 계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아하 당신이 베푸시는 기쁨이란 얼마나 크고 또 많은지여 이는 다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가만히 주시는 보기회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이며 전심 전력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량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방황했을 때 당신을 섬기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이 일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치고하신 표현이 되시나이다 오호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여 당신께 대하여 내 무엇을 말하오리까 내게 기억력을 주신 당신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사오리까 내 비록 썩어 없어지고 서러져버릴 존재가 된다고 해도 당신을 어찌 잊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종인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이오나 당신은 은혜와 사귐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이 은혜에 대하여 주님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사오리까 우리에게는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신앙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라고 허락되지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당신은 내가 섬겨야 함이 큰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게는 당신을 섬길 만한 무엇이 있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못나고 무가치한 것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무리 속에 섞일 수 있게 하심을 오히려 낫게 하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왔고 나를 섬겨주시는 분은 진실로 당신이시고 나는 될 수 없나이다 사람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만드신 하늘과 땅은 당신이 주시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으며 날마다 당신의 정하신 길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작은 한 존재라도 당신은 친히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도 황송하오면 당신이 친히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몸을 굽혀주시고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은총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밖에 없사옵니다 다만 하루의 생명이 내게 있다고 하며 이 생명을 다 바쳐 당신께 가장 보람있게 섬기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예배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또한 당신의 미미한 종이옵니다 내 전심을 다하여 당신만을 섬기도록 지엄을 받은 자이옵니다 당신을 찬양함을 한 순간이라도 쉬어서는 아니될 존재입니다 오호 주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오 나의 욕망이오 주님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한 모든 것을 당신이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을 섬기는 일은 진실로 큰 영광이며 종귀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멸시한 나에게 영광이오 자랑이 되옵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큰 언총이 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사랑만이 육체의 모든 욕망과 기쁨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또한 참된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당신의 예배였으만 사람은 참으로 자유하며 거룩하여 지나이다 오호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여 그대만이 우리를 천사와 같은 자로 만들어 악마에게는 공포를 주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나이다 이 일이 오직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하 가장 사랑스럽고 널 중심으로 원하는 예배여 그대에게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어른이 허락하시는 가장 높은 선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하늘의 즐거움을 차지할 수 있나이다 제 11장 마음을 조절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으니라 제자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나의 선한 기뻄에 일치하는 즐거움을 그대는 얼마나 가지고 싶어하는가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라 욕망은 항상 그대를 불붙여 사납게 몰아가고 만다 그러나 항상 그대는 어느 것이 그대의 기뻄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대 자신을 몰아가는 그대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만일 내가 그대의 하는 일의 원인이 된다면 내가 정하는 일은 무엇이나 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가진 자아 관심이 어떤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장애물이 되고 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처음에는 기쁘게 하고 열심을 내고자 하는 일이 그대에게 후회나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는 나의 허락 역시 그대 자신의 소원대로만 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나 잘 될 것 같고 그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 그것을 곧 배측해버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가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는 일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혼란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의 선한 의지나 노력을 억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교율적인 생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갑자기 혼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대 자신의 선한 의지나 노력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는 그대의 육체의 기호나 싫어함에 상관함이 없이 육정에 대하여는 용감하게 완강하게 막아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영에 굴복하기 위하여는 육체를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모든 일에 복종할 때까지 고침을 받아야 하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단순한 일에 기쁨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기 위하여 작은 일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제 12장 인내를 배움에 대하여 제자 오호 주님 나는 무엇보다 인내를 배워야 할 것을 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간절히 평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통과 피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과연 그렇다 그러나 그대를 유혹과 환란이 없는 곳에다가 안치시키는 것이 나의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고 많은 고난에 봉착할 때 그것들을 인내함으로써 얻는 평화를 구하라 만일 잘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지옥의 불을 참을 수 있겠느냐 두 가지로 닥치는 악 중에서 언제나 그 적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의 모든 역경을 참도록 노력하라 그리하여야만 그대는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낙을 붙이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 적게 또는 도무지 괴로움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대는 생각하느냐 그대가 가장 부한 상태를 원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 낙을 맛보고 있으며 저들의 욕망을 따라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낙을 구함으로 저들은 자기들의 괴로움을 덜려고 한다 비록 그들의 원대로 무엇이나 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쾌락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불안한 것도 연기처럼 사라지며 지나간 날에 그들의 쾌락의 기억이 영원히 그들에게 남아있을 수 없다 저들의 육의 생명이 다하기 전일지라도 고통이나 피로나 공포 없이 그 즐거움을 계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쾌락으로 인도하던 그것이 바로 그들을 슬픔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그러하다 왜냐하면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따름으로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이 없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아하 그러나 인생은 얼마나 짧고 또 헛된 것이냐 이 모든 쾌락들은 무질서하고 또 저열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먹은 짐승처럼 취하고 누님으로 이 생에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죽음으로 끌려 들어간다 나의 아들이여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 다만 주님을 그대의 기쁨으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대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만일 참 즐거움을 맛보고 나의 위로의 완전함을 받으려거든 다음에 사실을 알라 이 세상 일을 멸시하고 비열한 만족을 끊어버림에만 그대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넘치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피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에서 그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안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더 달고 더 힘있는 위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슬픔이나 고통 노력 없이 적시로 그대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묵은 석관이 그대를 노리고 있을 것이나 그것들은 쉽게 극복될 것이다 육체가 불평을 말할 것이나 영혼의 열심이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옛 뱀이 그대를 자극시키고 곤란한 대로 몰아갈 것이나 기도가 그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며 정당한 노력으로 그대를 공격하려고 오는 그의 넓은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3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복종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은 곧 은혜를 거절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특권만 찾아 헤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통된 것을 잃게 된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유스럽게 또한 의식적으로 복종할 때는 그의 낮은 성격이 완전히 그에게 복종되지 아니하고 반역과 불평을 종종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의 낮은 성격을 극복하려고 하거든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 신속히 복종하기를 배우라 이는 적에게 그대 자신의 내부 공격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신보다 더 악하고 괴로움을 주는 원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과 그대 자신과의 조화를 가지지 못할 때 그대는 혈기를 정복하려고 할 때마다 그대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는 조롱을 바꿔야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그대 자신의 의지를 달갑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먼지와 때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복종시킨다는 일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전능자이며 지존한 자로서 만물을 만든 자이지만 그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사람에게 굴복시켰다 나는 실상 가장 겸손한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대 자신이 내가 가진 겸손을 본받아 그대 자신 속에 있는 교만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대는 복종하기를 배우고 겸손하기를 배우고 흙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대는 모든 사람의 발 아래에 그대 자신을 낮추기를 배우라 그대 자신이 가진 욕망을 죽이고 완전한 복종을 하도록 그대 자신을 길들이라 그대 자신 속에 있는 분노심을 고치고 그대 자신 속에 허풍선이 같은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대 자신은 항상 복종하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모든 사람이 그대를 짓밟을지라도 그것을 참을 만큼 겸손하고 인종하며 그리의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그대를 밟을 수 있도록 하라 헛된 인간이여 그대가 어찌하여 불평을 말하느냐 이 더러운 죄인이여 그대를 비난 공격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대는 언제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아끼노라 왜냐하면 그대의 영혼은 진실로 내게 귀하다 그대의 영혼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오는 모든 멸시를 잘 참아 복종과 참 겸손해 그대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 주님 당신의 판단은 나를 두렵게 하나이다 내 신경은 떨고 내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내 영혼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나이다 당신의 눈앞에서는 저 창공도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저 하늘 천사에게서도 악함을 발견할 수 있사오며 그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오니 내 운명이 어찌 되겠나이까 하늘의 별까지도 당신 앞에서 떨어지오니 나같은 먼지가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사람의 행위는 웅덩이에 빠지기에 합당하오니 천사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돼지의 음식을 먹고 있음을 보았나이다 오호주님 인간에게는 진실로 거룩함이 없사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면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신이 만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가진 지혜란 보잘것 없사옵니다 당신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가진 용기란 칠 가치가 되지 못하옵니다 당신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이 가진 순결이란 있을 수 없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돌보심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 자신이 우리를 돌보는 조심성이란 있을 수 없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끝내 뭉덩이에 빠져 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리는 일어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던던히 설 수 없으며 당신이 우리를 불붙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냉랭하고 찰 것 뿐이옵니다 나는 얼마나 천하고 무용한 자이옵니까 만일 내게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참으로 겸손하게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에 나 자신을 맡기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쓸데없는 것임을 고백하옵니다 아 충량할 수 없는 당신의 크심이오 바다라도 당신의 넓이와는 비교할 수 없사옵니다 이제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을 아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다는 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심판에는 다만 나의 헛된 소비만이 가득하나이다 당신 앞에서 이 모든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흙이 자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교만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굴복되어 있을 때 어찌 자랑으로 그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었사오니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사오며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인간은 자기를 과장하고 아첨하는 어떠한 혀에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도 바람이 지나가듯 가고 말 것이니 주님의 진리만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15장 우리의 욕망을 정돈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이것을 그대의 끊임없는 기도로 삶을 지어다 주님 이것이 만일 당신의 뜻이 없거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이것이 만일 선하고 적당하시오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이것이 내 영혼의 해가 되며 상처를 주는 것이오면 이 생각 이 욕망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사옵나니 모든 욕망은 비록 그것이 보기에는 바로고 선해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의 욕망이 선한 동기에서 나왔는지 또는 우리 개인의 절기는 기호에서 나왔는지 판단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성령의 지시대로 되어진 것 같이 생각되오나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 바를 품든지 그것은 결국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으로만 원하고 구할 것이니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내게 의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하라 주는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잘 아시옵니다 모든 일이 다만 당신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만을 내게서 이루시옵고 당신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만을 이루시는 기쁨을 가지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되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장중에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루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당신의 종이오며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다만 당신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내가 어쩌면 당신만을 가장 완전하게 보람있게 섬길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뜻 이루기만 위하여 귀는 기도 제자 가장 친절하신 예수님이여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드리나이다 그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 앞에서 활동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나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이 받으실만 하도록 원하고 바라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옵고 내 뜻은 오직 당신만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에 일치하도록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항상 당신의 뜻만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에게 일치되도록 원하지는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 이외에는 결코 원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뜻 이외의 것을 원하옵거든 아예 아무것도 원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나를 죽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서는 멸시를 받는 것이나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 되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보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만 평화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되오며 당신만이 우리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의 처소이며 당신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괴롭고 불안한 것 뿐이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참된 평화에서만 오직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고 또 영원한 선이신 당신에게서만 나는 살고자 하옵고 내 안식을 찬나이다 아멘 제 16장 하나님에게서만 참 위로를 찾음 제자 나의 위안을 위하여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금 기대할 수 없고 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즐기며 그 모든 쾌락을 맛볼 수 있다고 하며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곧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천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제하고서는 만족함이나 완전한 생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여 참을 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 기다릴 지어다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항상 사모하고만 있으면 그대는 하늘의 일들과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들을 선하게 쓰고 오직 영원한 것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것이 그대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그대가 이런 것만을 즐기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즐긴다고 해도 이것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거나 복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만물의 창조주에게서만 참 축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란 결코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칭찬함을 받는 것과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성된 종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이 깨끗하고 신령하며 그 생각은 항상 하늘에 있고 이미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위로는 속이 핀 것이며 또한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참된 위로는 다만 진리 자체이신 그분에게서 내적으로 받음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의 위로로 모시고 다니며 이분만이 나의 위로이며 이 위로만이 모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위로가 내게 모자라면 당신의 거룩한 뜻과 내 생활에 바란 시련이 나의 가장 고귀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항상 노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나를 저주 아래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17장 하나님께 우리 전 신뢰를 받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내 뜻으로 너의 인도가 되도록 하라 나는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지를 안다 그대의 마음은 다만 사람의 마음이며 그대의 판단이 종종 다른 사람의 고려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자 주님 사실 거랍니다 당신의 섭리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게 내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전적인 신뢰를 바치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불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음을 아웁니다 주님 내 뜻을 든든히 세우시고 또 당신에게 참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나 선하옵니다 만일 내 생활의 허감에 빠짐이 당신의 뜻이 오면 당신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옵니다 광명함이 당신의 뜻이라고 해도 다만 당신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옵니다 당신이 친히 몸을 굽혀 나를 위로하셔도 다만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사이다 당신이 나를 시험하셔도 다만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이것만이 그대의 일이 되기를 바라노라 기뻐함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노라 부와 풍성을 즐기는 것 같이 가난과 궁핍도 즐길 수 있기를 원하노라 제자, 주님, 당신을 위하여서는 당신이 보내시는 일을 무엇이나 받기로 각오하나이다 당신의 손에서 오는 일이라고 하면 어찌 선한 일만 고르고 악한 일을 물리칠 수 있사오리까 달고 썬 일, 기쁘고 슬픈 일을 가릴 수 없나이다 아무 일이 내게 딱 좋은데도 나는 그저 당신께 감사만 드리겠나이다 주님, 다만 나를 모든 죄에서 물러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오면 나는 죽음도 지옥도 무서워 아니하오리이다 주님, 원하옵나니 나를 영영 울리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오면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함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제 18장, 슬픔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나는 하늘에서 그대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왔노라 내 어깨에 그대의 슬픔을 짊어지고 가노라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함으로 그대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불평 없이 이 세상 모든 환란을 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시간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나는 항상 슬픔을 견디어왔노라 세상의 즐거움을 남처럼 가지지 못하는 일로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비난과 욕설이 내게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모든 불명예와 수욕을 겸손하게 달게 받아왔으며 축복 대신에 배운 망득의 쓴 잔을 마셨고 기적을 해내도 독신죄로 가르침을 베풀고도 비난만 받아왔노라 제자, 주님, 당신이 당신 생활에서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되었사오니 이 가련한 죄인이 하나인 나는 당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모든 괴로움을 참아야 하겠고 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내게 허락하시는 한에서는 이 썩어질 육의 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가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는 비록 이 생이 괴롭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는 이 괴로움에서 얻은 덕을 찾을 수 있사옵고 당신과 당신의 성도들의 모금을 따라서 약한 자를 보다 쉽게 또 보다 행복스럽게 하도록 하시나이다 그 위로는 낡은 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며 하늘의 문이 닫혀질 때 거리로 가는 길이 어두울지라도 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당신의 위로는 더 풍성하나이다 비록 전일에는 위로 왔고 구원을 받았어도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거룩한 죽음의 속죄를 맛보기 전에는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당신으로 말 미야마 내가 드려야 할 감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며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룩하고 참된 길에 서 있는 나와 신실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다 형용할 수 없나이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길이요 그리고 거룩한 인내로서 당신을 향한 이 걸음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으며 이 길 끝에는 당신이 친히 멸류관과 완성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우리 앞에 서시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당신을 따를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범이 저들의 인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던 길을 중도에서 멈추고 단념하고 말겠습니까 당신의 능력 있는 역사와 교훈을 받았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지금 냉랭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친히 걸으신 그 상모범이 우리의 인도로서 빛을 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제 19장 상암을 참고 견디는 증거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당한 고통과 또 내 거룩한 성도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찌 불평하고 있을 수 있느냐 불평을 그만두라 그대는 아직도 죄를 대행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못하지 않았느냐 그대가 받은 고난이란 나를 위하여 많이 고통을 받고 강한 유혹 심한 환란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보다 무거운 고통들을 생각하라 그리함으로 그대는 작은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고난들이 작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그대의 인내도 작지 않아야 할 것임을 항상 알라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대는 전심전력으로 참고 견디기를 배우라 고난을 대하는 그대의 인내가 크게 준비되었으면 그만큼 그대는 잘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대 마음이 항상 참는 일을 배우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대는 더욱 쉽게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따위 사람에게서 왜 내가 이런 고초를 겪겠느냐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또한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하는 말도 하지 말라 그는 나를 이렇게 망쳤다 내가 짐작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차라리 이 고통이 딴 사람에게서 왔다면 나는 오히려 참았을 것이고 이 일이야말로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은 진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인내의 공효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알지 못하며 다만 그대를 해야 한 사람과 인내하도록 하는 그 잘못된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참을 가치가 있는 것만을 참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대는 참 인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참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으로 인내를 배운 사람은 그가 지금 누구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가 자기보다 높거나 평등하거나 낮거나 함에 무관심하고 그가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든가 또 그가 나쁘고 악하니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얼마나 큰 환란이 또 얼마나 자주 닥치고 또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 해도 그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받으며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대가 만일 승리를 원하거든 항상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인내함이 없이는 인내의 멸류관을 차지할 수 없다 만일 괴로워하기를 거절하면 곧 그 멸류관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멸류관을 원하면 대장부와 같이 싸우고 참고 견딜지어다 힘썸이 없이는 안식이 올 수 없다 싸움이 없이는 승리는 올 수 없다 제작 주님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도 가능하게 만드시옵소서 당신은 아쉬웁니다 내가 얼마나 참지 못함을 당신은 아쉬웁니다 조그마한 환란에도 얼마나 쉽게 낭망하고 많은 내 자신인 것을 당신은 아쉬웁니다 당신께 비옵나니 어떤 환란이라도 사랑스럽게 하옵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환란이라도 내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위한 고통과 환란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진실로 필요한 것이 되옵니다 제20장 우리의 약점과 이 생의 환란에 대하여 제작 주님 당신 앞에 나의 죄악성을 고백하옵고 내 연약함을 아려옵니다 나를 실패케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종종 지극히 적은 일이옵니다 내가 담대하게 행하고자 하오나 지극히 작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나는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내가 또한 안전하다고 할 때 나는 숨을 바로 쉴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으로 둘러 쌓이나이다 오호 주님 나의 비굴함과 나의 연약함을 살피시옵소서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는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빠진 채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 앞에서 나는 항상 참 패자이오니 수치를 당하는 자이오니 나는 진실로 넘어지기를 잘하며 내 감정을 억누르기에 너무도 연약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그 모든 정욕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나를 괴롭히며 나를 낭만케 하여 내 자신으로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에서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너무도 확실하오니 진실로 악한 생각이 나를 떠나기보다 내게 덜어붙고 있음이 너무도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종이 괴로워하고 슬퍼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늘 용기로서 강하게 하셔서 내 악하고 묵은 원수 내 육체가 지존하신 당신의 손길을 붙잡아 영적인 복종함을 조금도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원수를 대항하여서 이 육체에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는 싸워야 하겠나이다 아하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인생이란 얼마나 고된 생이겠나이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정과 원수로 허득 차 있나이다 한 시험이 왔다가 떠나면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며 큰 시험 중에 있는 동안에도 또 심상치 않았던 시험이 닥치게 되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환란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피해와 재난이 싸우며 어찌 우리가 생을 사랑할 수 있사오리까 가장 심각한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생을 어찌 삶이라 부르겠나이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괴로운 많은 생이라도 사랑하오며 그 속에서도 위대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나이다 세상이란 참으로 허영과 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아 여기에 낙을 붙이지 않는 사람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하나의 강한 성곽을 점령하고 있으며 어떤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만들며 또 어떤 것은 이를 싫어하도록 하옵니다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니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삶 속에 있는 비애와 고통이 이를 싫어하게 하며 여기에 권태를 느끼게 하고 있나이다 아하, 격길로 나간 우리의 만족이 세상을 행복해하는 정신을 눌러버리고 가시든 물 같은 속에 사는 것은 기뻐하게 만들고 있나이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거나 보지도 못한 일이오며 성결함에 있는 내적 기뻄을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대로 살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성실되이 기저버린 사람들에게 보상되는 하늘의 진미를 맛보게 되나이다 그들은 가장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격길로 광황하고 이성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제21장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평안에 대하여 천상체나 어떠한 일 중에서도 다 찾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이여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도다 기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까운 예수님의 모든 비조물에게서 찾지 못하는 평안을 당신에게서 찾게 하옵소서 건강과 아름다움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권능과 위험 모든 지식과 기술에 뛰어나고 모든 부와 재간에 뛰어나고 모든 기쁨과 환희에 뛰어나고 모든 재미와 위안에 뛰어나고 모든 희망과 약속 모든 공로와 욕망 모든 선물과 당신이 주시고 베푸시는 사랑에 뛰어나고 모든 즐거움과 우리 마음이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희락 천사와 천사장과 하늘에 충분해 뛰어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신 자체가 아니면 모든 것에 뛰어난 안식이 오호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께만 있사오니 그 속에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아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모든 만물에 초월하시며 당신 혼자만이 지존하신 분이시며 당신만이 능하시고 당신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당신만이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또 당신만이 즐겁고 기쁜 위로를 베푸시나이다 당신에게만 가장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하오며 당신 안에서만 모든 선한 것이 또 완전한 상태로 지금과 미래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 자신 이외에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너무도 적사오며 내가 당신을 완전히 보고 소유하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내게 완전히 보여주시거나 약속할 수 없사옵니다 이는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지 않는 한 결코 완전히 쉴 수 없사오며 당신에게서 쉬는 일만이 당신이 주신 무엇이나 이 피조물보다 더 나은 축복임을 안아이다 오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지키시는 반려자 순결의 애인 만물의 주이시며 완전한 자유의 날개를 주시니로서 나로 하여금 당신께만 날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유일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이시여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 언제 참 자유를 얻으며 내 언제나 완전히 당신 안에 갇힌 자로서 당신 사랑하는 일 이외에 모든 생각은 잊어버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 홀로 당신을 만나고 모든 안식과 평가를 초월한 깊은 사랑을 받아오리까 그러나 주님 나는 지금 슬퍼하오며 내 불행한 운명을 슬퍼하오니 이는 많은 악이 이 비의 골짜기에 차있사오며 이것이 나를 종종 어지럽게 하며 슬퍼게 하고 또 내 갈 길을 어둡게 하고 있는 까닭이옵니다 그것들이 종종 내 갈 길을 막으며 나를 유혹하며 나를 낚아채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축복받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즐거움도 하나름 안아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오호 예수님 영원한 영광과 이 낙원에 같은 영혼의 영원한 위로로서 빛나는 샛별이시여 내 부르지점을 들으시고 내 완전한 파밀의 상태를 보살펴 주옵소서 당신 앞에서는 천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나의 침묵이 오히려 내게 말하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언제까지나 지체하셨다가 내게 오시렵니까 주여 내게 오소서 비록 빈약하고 작은 존재이오나 기쁨을 가져오시며 당신 팔을 펴시오 내 비참함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 없는 하루 한 순간이 행복될 리가 만무하옵니다 당신 오시지 않는 내 상은 손님 없는 빈 상이오니 당신 홀로 나의 기쁨이 되시나이다 당신이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빛이 나의 것으로서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내 운명은 비극이오 철장에 갇힌 자이며 쇠사슬에 매인 자임에 틀림없사옵니다 세상이 다 당신 이외의 것으로 즐긴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내 기쁨은 오직 당신이오니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희망 나의 영원한 구원이시여 내가 결코 침묵지 않사오리다 당신의 은총이 내게 쏟아지고 당신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뛰기 전까지는 내 간절한 강구의 음성을 쉬지 않겠나이다 그리스도,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너의 부르짖음에 응하여 내 여기 왔노라 너의 눈물과 내 영혼이 사모함과 너의 겸성과 참회함이 나를 움직여 기고까지 오게 했다 오호 주님 내 진실로 당신을 찾아사옵고 당신을 사모했나이다 당신만을 가지기 위하여 만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나이다 당신이 당신 이외의 딴 것은 찾지 말도록 요구하셨나이다 당신 이름에 영원히 복이 있사오이다 오호 주님 당신의 자비에 풍성하심을 따라 당신 종에게 내리신 당신의 성함이 망극하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종이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다만 당신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것뿐이었고 그 자신의 악함에만 단식하고 있을 것뿐이옵니다 아무도 당신께 비할 분이 있지 아니하오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모든 신비라도 당신께는 비할 바 되지 못하옵니다 당신의 모든 행사는 선하시며 당신의 판단은 모두 참되시며 당신의 섭리 아래 만물이 질서를 잡고 있나이다 영광과 찬송은 당신께만 있을 것이오니 오호 아버지의 지혜여 내 영혼 내 입술 그리고 당신의 만물이 당신께 있는 것 찬송과 영광에 합치케 하옵소서 제 22장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생각함에 대하여 제자 오호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법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계명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셀 수 없는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항상 당신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이제 후로 바치게 하옵소서 나는 사실 당신께 합당히 감사드릴 수 없는 자임을 잘 아옵고 고백하오며 당신이 주신 지극히 적은 축복도 이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자이오며 실상 내 자신 당신이 주신 그 선물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당신의 청량할 수 없는 언택을 생각할 때 내 정신이 아찔해지며 그 크신 축복에 기절할 것 뿐임을 느끼나이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안으로 밖으로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모두 당신에게서 받은 선물임에 틀림없으며 모든 선한 축복을 주시는 당신에게서 받은 것임에 틀림없나이다 우리가 또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간에 모두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 받지 않은 것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진실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성한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가 조금도 되지 못하오며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할 까닭이 조금도 없나이다 위대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적고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더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그 중심에 겸손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이 가장 값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적게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그 자신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부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히려 그는 당신께 돌아와 당신의 선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은 반대하게 무조건으로 받는 사람에 따라 주심을 차별하시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당신에게서 나오며 그러므로 모든 일에 당신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아는 분은 오직 당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또 어떤 이는 보다 적게 받는가고 시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신 홀로 모든 사람의 값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호 주 하나님이시오 겉으로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의 눈에 자랑스러운 은사를 많이 가진 것으로 당신의 큰 축복이라 생각지 않사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그 무가치성을 아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답답해할 일이 없으며 그 자신 때문에 낭망하게 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여 당장 사랑하는 친구와 종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도들이 친히 이 일에 정거가 되어사옵고 그들을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왕자들로 삼았나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살면서도 불평 없이 지낸나이다 가장 겸손하게 단순하게 악이나 속임이 없이 다만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위하여 온 것 것을 참고 견디었나이다 세상이 모두 싫어하는 것을 그들은 언제나 반갑게 맞이했나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의 축복을 받는 사람처럼 기쁨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거룩한 뜻과 당신의 영원한 목적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크게 위로를 받으며 만족함을 누리나이 이는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서는 적은 존재 같으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가 제일 말석에 앉는다고 해도 제일 상석에 앉는 사람처럼 평화와 만족을 가질 수 있사옵니다 아무 이름도 명예도 가질 수 없는 멸시받는 사람 같으나 훌륭한 사람들 틈에서 존경과 대접을 받을 수 있사옵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 이름의 존귀함이 모든 것에 앞서 고개합니다 이것이 이미 가진 축복이나 장차 올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위로여 풍성한 기쁨이 되어옵니다 제 23장 평화를 가져오는 네 가지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평화의 길과 참 자유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가르쳐 주고자 한다 제자 주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진정코 그것을 알고자 하옵니다 그리스도 내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지 말고 다른 사람의 뜻을 이루도록 결심하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많이 가지려는 생각보다 언제나 남보다 적게 가지려고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인 것 같이 항상 말석과 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라 누가복음 14장 10절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만을 항상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평화와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니라 제자 주님 이제 하신 당신의 몇 마디 말씀 안에 완전함에 이르는 모든 열쇠가 있음을 민나이다 내가 만일 충실하게만 이 말씀들을 지키면 아무런 고난도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는 내가 안타까워하고 살 때마다 내가 당신의 교훈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능력 안에 있사오며 모든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당신은 늘 원하고 계시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은총을 전에 없이 풍성히 내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내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돕는 손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는 많은 악한 생각과 공포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내 심령을 떨게 하고 읽기 까닭이옵니다 이런 악함에서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어찌 지낼 수 있사오리까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행하며 이 땅 위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리라 이사야 45장 2절 내가 온문을 열고 감추어 있는 보하와 여러 세기의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그러하오니 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내게 오심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쫓는 유일의 길이옵니다 어떤 환란의 시기라도 나는 당신께로 돌아가며 나의 희망이며 나의 위로가 되오니 나로 하여금 주여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을 내 마음으로 부르고 당신의 위로를 참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정신적인 광명을 위한 기도 호호 자비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빛을 내 마음에 밝게 비추시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모든 암흑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여러 곳으로 방황하는 내 생각의 고삐를 당신이 잡아주시고 포악함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옵소서 당신의 힘이 내 싸움의 원동력이 되옵소서 이 육체에서 악한 짐승처럼 나를 괴롭히고 속이는 욕망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당신의 힘으로 내게 평화를 회복시키옵고 깨끗한 심령의 전에 당신의 노래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바람과 폭풍을 면하시고 사나운 폭풍의 횡포를 꺾어버려 주시고 다만 평화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평화는 당신만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보내시고 당신의 진리의 광채가 온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당신의 광채가 나를 밝히기 전에는 나는 허감의 지대와 거늘진 곳에 삶도 없고 공허한 장소에서만 살 것이옵니다 위에서는 당신의 은혜를 쏟아주시고 하늘의 이슬로서 내 마음을 추겨주옵소서 이 말은 땅같은 내 마음에 생생하고 경건한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선하고 완전한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죄의 무게로 신음하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기쁨을 한 번 맛본 사람으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달콤한 것을 쓰다고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 악한 일에서 일시적이나마 위로를 구하노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내 마음에서 벗겨주시고 당신 이외에 아무것도 참만족이나 내 진정한 사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질로서 당신 자신에게 묶어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당신만이시고 당신 없이는 이 세상도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제 24장 호기심이란 악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호기심이란 악에 주의할지어다 유익이 없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 되지 말지어다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관심이 사람이 선하다는 일에 관한 것이냐 반대로 악하다함에 대한 것이냐 그가 하는 말에 관한 것이냐 그가 행하는 일에 관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함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 함이 너의 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대 자신의 생활 전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너와 상관이 없는 일에 간섭하려고 드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되는 일 중에서 내 지식이 미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알고 그의 사상, 그의 계획, 그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대한 관심을 너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대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머리 위에 항상 있나니 이는 내가 그를 다 알고 내 앞에서는 그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힘 있는 원조자만을 따르지 말고 만인이 즐기는 인기 있는 일에나 친구가 주는 특별한 사랑에도 그다지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모든 것은 혼란을 가져오며 너의 마음을 불안으로 가득 채우나니 만일 내가 그대에게 임하기만 구하며 너의 마음 문을 나를 위해 열고 있으며 내가 친히 말해줄 것이오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 항상 준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겸손하게 되는 일이다 제 25장 항구적 평화와 참 진보에 대하여 그리스도 내가 일찍 말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같지 않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아니한다 내 평화는 겸손한 마음과 양손한 마음에 있고 큰 인내를 가진 마음에 내 평화는 머문다 만일 그대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그대는 참 평화를 가지리라 제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그리스도 그대의 전 생활과 행동과 말에 항상 주의하라 그대가 가진 온갖 노력은 다만 나를 기쁘게 한다는 한 가지 목적만 위해 가지라 내 자신만을 찾고 내 자신만을 구하도록 할지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그만두고 그대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것만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라 내가 부탁하는 대로 그대가 만일 한다면 그대 마음의 걱정이라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생에서 불안과 염려를 없이 하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 또 마음의 슬픔과 육체적 고통을 안 받아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말라 참된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 얻기보다 주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때만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 평안인 줄로 속지는 말라 아무도 그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그대의 일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사가 그대의 뜻한 대로 되어간다고 만사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대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그대가 큰 경건과 아름다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지는 말라 왜냐하면 거룩함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달리워지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며 이런 것이 영적 사실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 주님 그러면 그 무엇에 영적 은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시켜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이 시간에서나 영원에서나 그대 자신의 길을 찾지 않음에 있다 이런 항복을 할 수 있다면 그대는 만사가 순조로운 때나 역경에서나 하나님께 꼭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모든 것을 아무 걱정 없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위로가 그대에게서 다 떠나갔을 때라도 용감하게 요지부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더 큰 환란이 닥친다고 해도 그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라 그리함으로 그대는 참되고 고상한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나는 확실히 그대에게 이르러 큰 기쁨으로 그대 마음을 채워주리라 다만 그대 자신의 겸손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을 즐기듯이 그대는 위대한 평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을 약속하느라 제26장 자유하는 마음을 높임에 대하여 제자 주님 완전함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것에 두고 있음을 가장 귀중한 일로 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환란 중에서도 그 괴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자유하는 마음의 힘으로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응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 생에 대한 염려로서 내가 무겁도록 짐을 져 괴로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내 육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매여있는 종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육체가 주는 기쁨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이다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벽에서 나를 건져주셨소 그것들이 나를 떨어뜨려 내 영혼을 가로처럼 부서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나는 결코 헛되고 속된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것에 나를 맡겨버리고 싶지 아니하옵소서 당신의 종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방해하는 비참한 데서 노임을 받고자 하옵소서 진실로 이 연약한 종은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는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나이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내가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영혼의 참 자유 속으로 들어가기를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기쁨에 뛰어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당신의 기쁨에서 나를 멀게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기쁨에서 나를 물러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이 악한 유혹들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내 혈육이 나를 지백해 하지 말기를 내 진정코 원하옵니다 세상과 그 일시적인 영광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과 그의 재간이 나를 넘어지게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인내, 굴하지 않는 투쟁심을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한 당신의 언총을 내게 베푸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사모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인색한 정신에 사는 사람은 항상 의식주의 문제와 육체적인 요구에만 사무쳐 있사오는 주님 내게는 이 모든 것을 적당히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음을 아옵니다 자연히 그것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법은 허탄한 탐욕에 빠짐을 엄금하고 있사옵니다 이는 우리 육체가 항상 영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일에서나 당신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셔서 언제나 조절하는 덕이 내 생활의 한 법칙이 되게 하옵소서 제27장 자기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 얼마나 방해되는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너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주인에게 돌려야 하며 내게서 아무것도 도로 찾아가지 말지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더 해로운 것이 없음을 알라 모든 물건이 크든 작든 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사랑과 관심에 비례하여 그대는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 만일 그대의 사랑이 순결하고 단순하고 또 절제를 받고 있는 것이면 그대는 이 모든 물질의 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영적 진보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구태여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하며 그대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질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내게 바쳐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미 진실로 이상한 일이며 그대 자신이 가진 욕망이나 즐거움까지도 왜 내게 다 송두리째 바치지 못하느냐 왜 무익한 슬픔에 그대 자신을 피곤케 하고 있느냐 왜 필요 없는 걱정으로 그대 마음에 짐을 더하고 있느냐 내가 그대에게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에만 의뢰하면 그대는 결코 해받음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이것저것을 원하고 그대의 편리와 쾌락을 위하여 여기저기 옮겨간다고 하면 그대는 영원히 평안에서는 먼 생활을 하며 자유 없는 생활을 하고 말리라 사람에게는 언제나 내 자신을 만족해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나 그대의 원하는 바를 받아주지 않는 반대자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유익은 결코 물적인 소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여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비로소 참 유익이 있으며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제거할 때에 참 유익이 있다 이런 해로운 욕망은 다만 부함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영예와 헛된 찬사를 추구하는 것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대는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는 데 대한 무관심이다 만일 눈으로 보이는 일에서만 영구적인 평화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아니하다 그대의 생이 굳건한 기초 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대 자신이 내 힘 위에 굳세게 서 있지 아니하며 그대의 생활을 꽂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굴복시킬 기회가 오거든 지체 말고 그것을 잡으라 그래하면 그대가 앞으로 어떻게 피해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대는 그 길을 항상 찾을 수 있으리라 깨끗한 마음과 하늘 지혜에 대한 기도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당신의 은혜로서 내게 힘 주시사 강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있는 이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그것이 천하든 귀하든 간에 당신 이외의 생각 때문에 당신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는 것은 지나가 버림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까지라도 지나가고 마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길이 계속되는 것이 없사오며 이 생에 있는 모든 것은 확실치 못하며 우리 심령에는 고난만 주나이다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오 주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시사 어떤 일보다 당신을 찾아 발견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해 배우게 하옵소서 당신을 아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만 열중케 하시고 만물을 당신 지혜로서 당신이 명하신 대로 볼 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아첨하는 자에게서 한사코 피하게 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자비로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참 지혜는 인간이 하는 언쟁으로서 없어질 것은 아니오니 악한 사람의 간사한 혀에 조금 더 개의치 말게 하옵소서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당신이 정해주신 그 길로 곧장 걸어갈 수 있사옵니다 제 28장 중성을 받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만일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한데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며 불쾌한 말을 하지 말지여다 저들이 그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상으로 그대는 더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만일 그대의 내면 생활이 강하다면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이 그를 둘러쌀 때 잠잠하며 다만 그 자신은 내게로 향하여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요동시키지 아니한다 그대의 평화가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하는 말 여하에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선악간에 어느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대 자신과는 틀린다는 것을 생각할지여다 참 평화와 기쁨은 오직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느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참 평화를 즐길 수 있다 마음의 불안과 정신의 미혹은 항상 질서 없는 애정과 근거 없는 공포에 기인하고 있음을 잊지 말지여다 제 29장 모든 환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오호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내가 분명히 아옵는 것은 내게 닥쳐오는 유혹과 고난이 당신의 뜻대로 오지 않음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내가 그것들을 피할 수 없으나 나는 당신께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이 없고 그것이 결국 나의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아나이다 주님 나는 괴로움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사오며 현재 이 고난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사옵니다 오호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무슨 말씀을 여쭈오리까 나는 심한 고난의 처에 있나이다 현재 이 시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 시간까지 내가 오게 된 것도 다만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오며 내 자신을 지극한 굴욕의 고통에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는 것을 알게 하는 줄 아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선을 위하여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나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도움 없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이 시험받는 때에도 내게 인내의 덕을 허락하시고 나를 도우사 아무리 눌림을 받으나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고난의 때에라도 내가 드릴 기도는 이것이 왜다 당신의 뜻만이 이루지이다 나는 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자이오니 나로 이를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이 폭풍이 지나고 맑은 날이 다시 올 때까지 이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분명히 아옵나니 당신의 전능하심이 이런 환란이라도 물리쳐 주실 것이니 그 환란의 횡포를 줄게 하시어 그것이 나를 완전히 멸망케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아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과거에 여러 차례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셨나이다 오호 지존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사오나 당신의 섭리를 고치시는 일은 당신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쉬운 일인 줄 아옵니다 제 30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과 그 은혜의 확실성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나는 너의 주로서 고난 중에 힘을 주는 자인 고민이 자심할 때 내게로 오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함은 그대 자신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는 그대가 나를 열심히 구하여야 무엇보다 먼저 세상 재미에서 위로를 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대 자신이 힘을 얻어보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내게 자기를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구주가 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대가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는 보람 있는 도움이 없으며 건전한 의논도 없으며 영속되는 구제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관란을 통하여 심령의 새로움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받고 내 자비로 인한 새 광명을 받을 지어다 이는 내가 그대에게서 가깝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만이 아니라 너그럽게 또 모자람이 없이 회복할 것이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의 약속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국계스로 완강히 대항하라 인내를 가지라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임하리라 찬 마음으로서 나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친히 내게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유혹은 다만 너를 시험하는 것이나 겁낼 필요는 조금도 없다 내가 앞날을 염려하면 할수록 슬픔은 더욱 더하여 질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촉함을 알라 미래를 염려하거나 불안해함은 실로 무익한 일이다 이는 지금 그대가 당면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흔들리기 쉬우며 악마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쉬운 것이 영혼의 약점이다 사단은 그가 조롱하고 속이는 것이 진리이냐 허위이냐 함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대가 또한 현재를 사랑하는 일 때문이냐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일 때문이냐 함에는 관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 마음의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말 것이며 미래를 겁낼 필요도 없다 다만 나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그대의 전 신뢰를 내 은총에 바치라 내가 그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내가 그대에게 가장 가까운 때인 것을 잊지 말라 싸움은 거의 실패에 돌아갔다고 생각할 그때가 그대의 힘쓴 수고가 가장 가볍게 빛날 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생각을 순간이라도 흐리게 하여 그대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길을 없게 하라 그리고 모든 희망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얼마 동안 그대를 괴롭히며 그대가 원하는 위로를 거둔다고 해서 그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까닭이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가지는 것보다는 고난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그대를 위해서나 내 모든 종들을 위해서나 더 좋은 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대의 비밀한 생각을 알며 때로 영적인 기뻄을 약탈당하는 것이 그대가 가질 행복으로 인한 미혹을 면하게 되므로 구원에 필요한 일이며 그대 자신의 현재의 사실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자만심을 키우지 않는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다 내가 한 번 준 것은 또한 도로 찾을 수도 있으며 내가 원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위로를 주면 내 것으로 그대로 있고 내가 그것을 도로 찾는다고 해도 그대의 것을 빼앗아 가면 아니니 이는 모든 선한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모두 내가 준다고 해도 그대는 분을 내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라 내가 언제나 그대가 필요한 때 즉시 도와줄 수 있고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 자신의 말을 변동없이 지키리니 그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그대를 대하는 어떤 일에나 다만 찬양만 돌릴 지어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바람 판단을 가졌다고 하면 그대는 결코 실망이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고난으로서 그대를 징계하고 그대를 아끼지 않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은 다만 기쁨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라 이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준 바 나의 말이니 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세상 기쁨을 차지하라고 함이 아니었고 심한 싸움을 겪도록 했으며 영광을 자취하라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기 위함이요 겨울음을 맛보기 위함이 아니요 부지런하게 함이오고 쉬게 하려 한보다 인내를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도록 하려 하였던 까닭이다 제 31장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피조물을 돌보지 않 제자 오호 주님 나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없는 지경으로 내가 이르기 위하여 내게는 아직도 더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옵니다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있는 이상 나는 당신에게 나아갈 수 없나이다 당신에게로 날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네가 내게 날개를 줄이요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유를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고 그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창조주보다 더 훌륭하신 것이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 피조물에게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멸시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필요로 하며 그 영혼 자신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일깨워지고 이 세상에 속한 물건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지식이나 그의 소유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 영혼하시고 모안하시고 모안하시고 거룩하신 선이신 하나님 이외의 것을 귀한 보배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비천함과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일에는 아무런 가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경근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세상 학문을 배우고 닦은 세상 학자들과는 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배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학문을 얻은 사람보다 훨씬 고상합니다 많은 사람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합니다만 그 은혜의 본질을 알고 실천함에 수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표나 우리 감각이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지장을 받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너무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자그마한 그날 그날 되어지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우리의 내부적인 생활에 완전하고도 열 있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를 감동시킬 것이며 그의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하! 영상을 조금만 하고도 곧 권태증을 느끼고 우리 생활을 엄하게 훈련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애정을 마땅히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생활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화 흥수가 임한 것도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용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썩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내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는 다만 깨끗한 마음에서만 거룩한 생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 함에 대하여 많이들 말하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은 덩안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얻기까지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데는 덩안합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잘났고 부하고 청명하고 또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는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느냐 참는 마음, 양손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덩안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특징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의 내적인 성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성은 우리를 종종 잘못 인도하지만 은총은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속이지는 아니합니다 제 32장 극기와 정욕을 억제하는 데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완전한 극기만이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아 관심과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쓸데없는 호기심만 지나치게 가지고 또한 불만만 가지고 있느니라 그들이 쾌락에 자기를 맡기고 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무관하며 다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에만 참관하고 있느니라 다음과 같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순한 방법을 기억하라 즉 모든 것을 잊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어리라 욕망을 꺾어라 그리하면 평화를 가지리라 이 방법을 적절히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제자 주님 이것은 단 하루에 될 수 있을 만큼 단순치 않은 것입니다 이 적은 말에 발표된 그 방법은 진실로 영적인 완전에 나아가는 전 노정이 되어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고 또한 이 완전에로 나아가는 법칙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그대의 목적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그 고상한 것에 그대의 생각을 두게 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이것을 하기만 하고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내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대는 나를 크게 기쁘게 할 것이며 그대의 전생에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질 것이다 그대는 아직도 이겨야 할 여러 가지 내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도 아까워함이 없이 내게 다 받쳐버리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대가 내게서 금을 사고 불에 연단한 정금을 사기를 바라며 그리함으로 이 무용한 땅의 것을 경멸히 여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부한자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지혜를 멸시해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 또는 그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유혹을 경멸히 생각하라 사람이 즐기고 높이는 것과 값을 낮게 여기고 있는 것과를 바꾸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높은 자랑을 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높여주기를 구하지 아니함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며 아무 소용들이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높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의 생활에 옮기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진주는 언제나 사람의 눈에서 가리움을 받아 숨어 있는 것이다 제 33장 경박한 마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의 애정에 신뢰를 두지 말라 사람의 애정이란 가장 변하기 쉽고 또 정함 없는 것이다 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란 본래 변하는 것이고 또 변하되 그대가 원하는 대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한때는 기뻐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은 또 슬퍼하고 한때는 평화를 즐기는가 하면 또 그 다음 순간에는 괴로움에 울며 한때는 지극히 경건한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그 모든 경건은 다 사라지고 속된 사람이 되며 열심을 부리는 인간인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지극히 게으른 사람이며 한때는 용감한 사람이다 가도 또한 비겁하며 명랑하다가도 또한 침물에 빠지고 마는 것이 그대 인간들의 경험이 아닌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신령한 일에는 항상 열심을 가지며 이런 감정적인 변천에는 초월한 사람이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관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기울여 바르고 참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항상 그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내게 다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항상 단순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자신을 굽히지 아니한다 자기의 목적을 단순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이 경험하는 온갖 파란 곡절에도 무난히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확연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그 목적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가 당면하는 여러가지 환경에 유혹을 받으며 자기만을 중심하고 있는 죄에서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베단이 동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곁에 몰려온 것이 예수만을 위한다기보다는 나사로를 보려고 모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생각을 늘 순결하고 단순하게 가지고 바르고 순진한 것만을 목적하여 내게로 나오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함이 좋은 일이다 제3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의 자비 제자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시여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사오리까 더 큰 기쁨을 당신 이외에 어디서 구할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말씀에 꿀맛과 같이 단 것과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세상 어느 보화에 비할 수 있사오리까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여 성 프란체스코가 늘 말하는 귀절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하나이다 당신이 임재하실 때는 모든 것이 즐거우며 당신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비참하옵니다 당신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와 참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세상 일을 모두 선하게만 생각해하오며 모든 일에 당신만 찬양해하오며 당신 없이는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가질 수 없나이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즐거워하며 또 그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일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지혜롭고 감수성이 빠른 사람은 당신의 지혜를 생각지 못하오니 이는 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고깃덩이뿐이오 죽음뿐인 인생은 허무한 것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일을 멸시하며 자기들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들은 진리의 현혹을 배척하고 영혼을 위하여 육체적인 것을 다 버립니다 이런 기쁨은 저들이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이며 피조물에서 찾는 어떤 선에서라도 다만 창조주의 영광을 높이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드신 창조주를 즐기는 일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서 기쁨을 구하는 일이란 얼마나 차이를 가진 것이겠습니까 영혼에 속한 것과 이 시간에 속한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지혐을 받을 수 없는 빛과 지혐을 받은 빛과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빛을 위한 기도 오호 영혼한 빛으로서 모든 지혐을 받은 빛에서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당신의 빛이 바라는 은혜스러운 광채를 주시오며 내 마음속 중심까지 깊이 꿰뚫어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호 성화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빛이여 내 심령을 힘차게 일으켜 살리여 청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께만 속하여 있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언제 저 축복과 사모의 시간이 오며 언제 당신 자신으로 나를 채워 주시려 하시며 언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려 하옵니까 당신이 이를 채워 주시기 전에는 내가 결코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나이다 오호 그러하오나 내게는 진실로 천한 것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이는 내 속에 아직 내 자신이란 것이 완전히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외다 내 속에 있는 이 낮은 성질이 아직도 영적인 것을 대항하여 싸우며 내 속에서 전정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안전히 존속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사옵니다 오호 주님 바다와 그 사나운 물길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쟁을 즐기시는 모든 민족을 허트시옵시고 당신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제지하옵소서 당신의 능하신 손을 펴시어 권능을 행하시옵고 또 당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오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 이외에는 나의 희망도 피난처도 없나이다 제 35장 유혹에는 왜 안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이 생에서 유혹을 받을 때 거기에는 안전함이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한 그대는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대의 가는 행로는 원수에게 둘러싸였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만큼 그대의 길은 불안의 길이다 인내의 무구를 장비하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상 그대는 상처 없이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대 마음을 내게만 두고 가지 아니하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달게 받겠다는 굳은 가구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대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고 성도가 받을 멸류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장부와 같이 모든 일을 참고 그대의 원수에게 왕강히 대항하라 이는 이기는 자에게는 새 생명 양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게으른 자는 말할 수 없는 고초 가운데의 빠짐을 보고야말리라 이 생에서 안락을 원한다고 하면 어찌 또한 오는 세상에 주는 영원한 안식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인내로서 환란을 겪어야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구적인 평안을 구하지 말고 다만 하늘에 있는 평안을 구하라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에게서 얻는 평안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얻는 평안을 구하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쁘게 참으라 즉 수고와 슬픔, 시험과 분노, 불안과 공피, 연약함과 해치고 모욕함, 비난과 경멸, 학대와 모순, 멸시 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참으라 이런 것들이 덕에서 덕으로 그대를 자라나게 하며 그 인내를 통하여 그대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확증을 얻으며 또 그것들이 그대가 받을 하늘 멸류관에 달린 보석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잠시 견디는 고난을 보고 나는 영원한 보상을 주며 일치적으로 지나가는 고통으로 인하여 무궁한 영광으로 그대를 입히리라 그대는 항상 원대로 신령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저들은 실로 많은 고통과 셀 수 없는 시험과 영혼을 해치는 여러 가지 폐망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었으며 이 현세의 고통은 장차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 자신을 의지한보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은 다음에 얻은 성리를 그대도 즉시 가지고 싶어 하느냐 주님을 기다려라 큰 용기를 가지고 대장부와 같이 싸우라 실망하지 말라 그대의 서 있는 자리를 경시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바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풍성히 갚아줄 것이오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여 줄이라 제36장 사람의 헛된 판단을 물리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전심 전력으로 나를 의지하라 그대의 경건과 무죄함에 대하여 그대의 양심이 증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일이니 오히려 받을 만한 것이며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에는 결코 짐이 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는 많이 하나 그 일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도바울 자신도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보려 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보려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비평에 대하여는 조금 더 개의치 아니했다 그는 다만 어떤 일에서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만 관심하고 있어 이 일을 위해 일하는 그가 다른 사람의 욕설과 멸시를 받아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만 전심 전력으로 의지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불이한 송사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회방하는 자고자들에 대하여 인내와 겸손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의 침묵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답을 하기도 했다 왜 그대는 죽고 말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여기 있으나 내일은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래하면 그대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리라 사람이 주는 말이나 행동이 사실 너를 얼마나 해치겠느냐 그 사람이 그대를 해하기보다 그 사람 자신을 해하는 것이며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도리는 없다 하나님을 항상 그대 앞에 모시고 심한 변론에 그대를 맡기지 않도록 하라 현재는 비록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받음이 부당한 것 같으나 불평도 하지 말며 인내를 더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수가 줄어지게 하지 말라 오히려 하늘에 있는 내게로 그대 눈을 들라 내가 그대를 능력으로 모든 수치와 허물에서 구해내어 줄이라 모든 사람을 그 행한대로 갚는 공의가 내게 있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제 37장 자기 굴복이 얼마나 자유를 가져오는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사적인 선택이나 개인적인 관심을 없이 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항상 이득을 보는 자가 되리라 그대 자신을 무조건으로 내게 다 바치는 그때 그대에게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리라 제자 주님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당신께 드리며 또 어떤 방법으로 나를 버릴 수 있사오리까 그리스도 언제나 어떤 때에나 드리라 큰 일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그대 자신을 바치라 나는 내게 완전히 바쳐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를 만들지 아니한다 만일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내게 바치지 않고서야 어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내가 그대의 주라고 할 수도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모두 바치면 바치는 그때가 바로 내가 그대의 주가 되는 순간이요 또 그대가 내 것이 되는 순간이다 이를 가장 완전하게 또 진실하게 할수록 그대가 더욱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대가 나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보다 더 큰 축복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스스로 사양하고 또 자기를 어느 정도 보류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를 전부 내게 바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한 부분을 자기들의 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처음에 그 모든 것을 바치나 후에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바치지 않는 옛날 상태로 도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은 덕으로 나아가는 일에 지장을 가져오며 마음에 참 자유나 나를 사귀는 기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참 자유나 참 교저의 기쁨을 가지는 길은 완전히 내게 굴복을 하고 그 자신을 날마다 내게 들이메 있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나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종종 말하는 대로 지금도 다시 말하노라 그대 자신을 부정하고 그대를 내게 굴복시켜라 그래하면 큰 내적 평화를 차지하리라 모든 것을 전부 바치고 아무것도 바라지도 기다리지도 말라 다만 내 안에서 순전하게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하라 그래하면 나를 소유하리라 이것이 그대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것이 되고 어떤 허감에서라도 그대를 억압하는 것이 되지 못하리라 이를 위하여 그대는 힘쓰고 기도하여 모든 이기심에서 그대가 완전히 자유함을 받도록 강구하고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내게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모든 헛된 환상이 그대에게서 떠나가고 말 것이며 모든 약한 혼란과 근거 없는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그리하여 모든 공포와 전율이 그대에게서 죽어지리라 제 38장 우리 하는 일의 바른 질서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모든 장소와 행동에서 또는 외부적인 일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그대 자신을 억어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라 환경을 그대 자신이 지배하고 환경에 그대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므로 그대는 그대의 주인이 되며 그대 행동의 지배자가 되며 그 행동의 종이나 노예가 되지 아니하리라 한 자유의 사람 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자유와 높은 권위를 즐기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세대에 속한 모든 것에 초월하며 이 현실적인 것에서 영혼을 보며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에서 똑같이 그룹한 빛을 보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들을 자기들의 이용물로 만들며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하늘의 건축사가 계획하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을 참 바른 위치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굳건히 서 있어라 그 모양대로 무슨 일을 판단하거나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믿을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그때 그대는 하나님의 답을 얻을 것이오 현재와 장래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을 것이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의심과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으며 기도에서 자기 피난처를 찾고 모든 위험과 사람의 괴휠에서 참된 지지함을 받는 길을 찾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도 그대 마음의 깊은 곳에 주의 성소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라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원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그들은 거짓되이 혼란을 받은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제 39장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 내 아들이여 그대 자신의 일을 언제나 내게 다 아래라 그리하면 내가 때에 따라 적당히 해결하여 주리라 내가 그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이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리라 제자 주님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하오면 내 자신의 판단이란 진실로 보잘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미래에 대하여 나는 미리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오며 다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다 맡기기를 원하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은 다음에 그 마음은 곧 변하고 만다 이는 사람의 애정과 관심이란 항구적인 것이 못되고 대상에 따라 이것저것으로 변하는 것이 보통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작은 일에도 자기를 부정할 수만 있다고 하면 결코 유익이 적지 아니하다 사람의 참된 영적 발전은 그 자신을 부정하기 위하에 달렸고 그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하며 또한 안전하다 그렇지만 모든 선의 반역자인 옛 원수는 사람을 시험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낮에나 밤에나 수풀에 숨어서 그의 모략의 수렁 속으로 사람을 빠지도록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제40장.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선이 없음 제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10편 8편 4절 사람이 어찌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오호 주님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나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자이옵니다 당신의 뜻이 만일 내 뜻에서 벗어날 때 내 어찌 감히 내 뜻만 고집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 이렇게 생각함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이외에는 나는 선할 수 없으며 여러가지 점으로 불완전하며 항상 보잘것없는 일에 기울어지는 자입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약하고 온전히 절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당신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영혼과 성과 바르고 거룩함에 그하여 모든 것을 선하고 바르고 거룩하도록 만드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나 나는 항상 뒷걸음질치기를 즐기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이오니 항상 마찬가지로 실수를 행하오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대를 지내나이다 다니엘서 4장 16절 그러하오나 당신이 나를 도우시려 당신 팔을 펴시오면 내 상태는 신속히 바로 변화되오리다 이는 당신만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나를 돕고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사오며 나를 평화롭게 하실 수 있사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찾도록 나를 몰며 다만 경건을 정진시키기만 위하여 모든 육적인 위로를 거절할 수 있게만 되면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에 나를 맡기며 당신이 새롭게 해주시는 위로를 큰 선물로 기뻐하겠나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에는 당신께 감사하기를 잊지 아니합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공허하고 무익한 사람이오 약하고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사오며 생각할 가치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의 무익함을 자랑할 수 있사오리까 이는 실로 더 큰 허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헛된 자긍은 실로 악한 병과 같으며 가장 흉악한 허영으로 우리를 참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몰아내고 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족심에서 차 있는 동안 그는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기와 찬양을 사람들에게 추구하고 있는 이상 그는 참 특에서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참 영광과 거룩한 기쁨은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데 잊지 않고 당신께 돌리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이름에만 의지하고 당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이 피조물에서는 아무런 즐거움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만 찬양을 돌려야 하고 내게 그것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내 이름은 낮추겠나이다 당신이 하신 일에만 높임을 드리고 내 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나는 다만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을 찬양하리이다 사람을 높이는 일에 나는 가담할 수 없으며 당신만이 나의 영광이 되시나이다 당신만이 내 마음의 기뻄이 되시오니 내가 찬성과 영광을 날마다 드리겠나이다 내 자신의 약점 이외에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을 찾겠나이다 당신의 영광에다가 인간의 온갖 영화, 온갖 종비, 온갖 자료와 지위를 비교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며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미의 하나님 나의 진리, 나의 언총이시여 당신에게만 만물이 찬양을 드려야 하겠사옵고 종기와 건넘과 새새 무궁토록 변함없는 영화는 오직 당신에게만 돌릴 것이옵니다 제 41장 세상 영화를 멸시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다른 사람이 영화를 누리고 큰 성공을 하여 승진하는데 내 자신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라고 해도 결코 마음에 실망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나를 높이 쳐다보라 사단의 멸시에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제자, 주님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항상 쉽게도 허용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활을 면밀히 검사하오며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내게 잘못을 했다기보다 내 스스로 한 잘못이니 어찌 남에게 대하여 불평을 품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나는 너무도 자주 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수치와 멸시가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이 되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에게 영원히 찬성과 영광과 종기를 바쳐야 하겠나이다 모든 만물에게서 멸시와 버림을 받기를 각오하고 절개하여 아무런 결과에도 개의치 않는 마음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 나는 진실로 참된 내적인 평화와 경고성을 가질 수 없으며 당신에게 완전히 연합되도록 신령한 발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 42장 우리의 평화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의 평화가 그대의 애인이나 혹 그대의 친구와의 교제의 까닭으로 얻어진다고 하면 그대는 항상 불안하며 사람만 의지하는 결과를 가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살아계신 영원한 진리에 의지하고 있다면 친구의 이별이나 사망이 결코 그대의 마음을 당황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가지는 친구의 사랑도 반드시 내게서 찾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답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함도 다만 나를 위하여 사랑함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없이는 아무런 선하고 영속적인 교제도 있을 수 없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연합해 하지 않는 이상 그 교제도 순결하거나 참이 될 수 없다 그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애정을 극복하므로 그대는 모든 인간의 친교를 경멸할 수 있다 사람은 이 세상 희락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는 더욱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맘을 막고 있나니 이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피조물의 사랑에서 그대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은혜로서 그대를 입혀주리라 그러나 그대의 관심이 피조물에 있으면 창조주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말리라 그러므로 창조주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일에 자신을 극복하기를 배우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리라 그러나 어떤 일에서나 그대 자신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져 있을 때 그대의 영혼은 상처를 받으며 최고선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게 하리라 제 43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고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를 휘어놓게 하는 아름다운 문구와 찬란한 말에 쏠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에 있나니 내 말에 명심하라 이 말씀이 그대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대의 이해심을 명백해하고 또 통해하는 마음과 모든 위로를 가져오리라 다른 사람에게 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하여 공부하지 말고 그대를 둘러싼 죄악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우라 이것이 복잡한 여러 문제를 가지는 것보다 그대를 더 유익하게 한다 많은 것을 읽고 많은 문제를 풀었거든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기본 문제로 돌아가라 즉 나는 사람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자이며 나만이 내 자녀들에게 사람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이해력을 준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신속하게 지혜의 사람이 되며 영적인 생활에 큰 진보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얻는 지식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다만 슬픔만을 발견할 것이다 때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선생의 선생 천사들의 주로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는 사람이 가진 모든 지식을 재어보며 모든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신다 그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찾을 것이며 어두운 데 감추인 것이 그의 삐달에 드러나고야 말 것이며 모든 변론의 혀는 잠잠하고 말리라 나는 겸손한 자에게 세상 학교에서 10년 이상 가르친 것보다 더한 진리를 한순간에 영혼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변론의 번잡함이 없이 또는 명예에 대한 탐심도 없이 토론의 혼란도 없이 침묵 중에서 가르치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을 멸시하도록 가르치며 이 세상 일이란 수고와 괴로움 뿐임을 가르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며 세상 명예에는 무관심케 하며 여러가지 손해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다가 전적으로 의뢰케 하며 내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하며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게 열렬히 나를 사랑하게 하도록 가르쳐준다 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내게서 신비한 모든 진리를 배우고 내게 대하여 열렬히 증거하였다 그는 교묘한 것을 배우는 일보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항상 유익을 본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을 말해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사로서 내 자신을 보여주며 또 다른 이에게는 내가 친히 보내주는 신비로서 나를 나타낸다 책이란 것은 단 한가지 소리뿐일 것이니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 유익된 것을 준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만이 참 진리의 교사이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는 자이며 그의 모든 행사를 결정짓는 자이며 또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어느 것이 바르냐 하는 판단을 주는 자이다 제 44장 미혹을 피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여러가지 일에 무식해야 할 것이 많다 그대 자신을 죽은 것 같이 생각하고 온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많은 일에 대하여 기먹으리 노릇을 하며 오직 그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만 생각하라 변론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을 이론으로 설복시키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의 뜻을 그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대는 더욱 쉽게 미혹받을 일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세상 물질 손해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 점은 개의치도 아니하며 내게 좋을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적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얽매여 있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 이래 자기의 전 정렬을 기울이고 있을 때는 그는 적시로 그 일 속에 자기를 던지고 말며 속히 자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는 그 속에 빠지고 맙니다 제 45장 아무 말이나 듣지 않음에 대하여 제자 주님 내가 가진 어려움을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헛된 일이옵니다 마땅히 충성을 가져야 할 일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요 그러나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오히려 그 충성을 찾아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실로 우리 희망을 사람에게 둔다는 것은 헛됩니다 오호 하나님 구원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찬송하나이다 오호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약하고 항상 흔들리며 변하고 또 쉽게 속임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든든하게 지키고 속임과 의심에 빠지지 않을 만큼 조심성 있게 완전하게 자기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옵니다 그가 어떤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당신이 신속히 건져내어주시며 당신이 그를 위로하옵니다 당신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옵니다 고난에서 가깝게 돌보아주는 친구는 참 친구이나 이런 친구는 참 얻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참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온갖 어려운 때에도 가까이 하여 주시오니 당신 같은 분이 없사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성 아가다는 얼마나 거룩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자리잡고 서 있나이다 만일 이 마음이 내게도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 사람도 무수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악담이라도 나를 어지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다가 장차 올 악에 대하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일이 우리를 해친다고 하면 기대하지 않은 일이 우리를 해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왜 나는 내 불행한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비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천사라고 칭한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 진리이신 당신 남을 속이거나 속이 우지 아니하시는 당신만을 나는 의지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속이는 사람이며 그들은 모두 약하고 불안정하며 넘어지기 쉬운 것이며 무슨 말을 할 때가 더욱 그러하오니 처음에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오며 사람의 원수는 그 집안 사람이며 주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애섬으로 간신히 알아서 없고 나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겠다는 희망만을 더욱 가지며 내 어리석음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하라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키도록 생각을 깊이하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비밀로 알고 침묵을 지키고 있사오나 그는 이와 함께 침묵을 즐기지 못하고 적시로 그 자신과 내게 반역하여 그 자신의 길을 걷고 맙니다 이런 얘기와 이렇게 생각 깊지 못한 사람에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힘에 내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나로 하여금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을 신실케 하시고 참되게 하옵시고 간사함에서 나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피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은 평안과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함이며 들려지는 말 전부를 믿지 않고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잘못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공적 생활과 사사로운 생활이 당신의 뜻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길은 사람의 외모에 관한 일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열심과 바른 생활을 가지도록 힘써 가꾸는 데 있습니다 가장 인기를 얻을 일만 구하고 찾는 일은 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다가 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덜하려는 일 때문에 망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는 유혹과 싸움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일시적인 생활에 잠잠히 감치어 있을 때가 가장 힘센 은혜가 됩니다 제 46장 하나님을 의지함에 전력을 다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굳게 서서 나를 의지하라 말만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지만 돌과 같이 해를 끼치지는 아니한다 그대가 지었으면 어떻게 그대는 고쳐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하라 그대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함을 힘쓰라 때때로 괴로운 말을 참는 것은 그대가 큰 공격을 받지 않고 듣는 것이라면 그다지 큰 일은 아니다 그것은 능히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에 그대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대가 세속적인 증거이니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참 의견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져라 그대는 사람들의 멸시를 무서워하지만 그대는 남에게서 그대의 잘못이 고침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며 변명으로 그대는 안심하려고 한다 그대 자신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면 그대 마음은 아직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가진 잘못에 합당한 멸시로 인하여 움츠려든다고 하면 그대는 아직도 완전히 겸손하지 못한 증거이며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거나 세상이 내게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사람이 하는 천만 마디 말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리라 그대를 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악행에도 그대는 관심할 바가 아니며 오직 그것은 그것대로 지나가 버리게 하라 이런 악으로부터 나온 말은 너의 머리털 한 끝이라도 상할 수 없다 자기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에 몹시 초조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의 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심판자여 모든 비밀을 통찰하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의 동기를 알며 잘못을 하게 하는 사람과 그 잘못된 흉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을 다 같이 알고 있다 내 자신의 의지와 허락으로 사건이 발생하나니 이는 많은 사람이 가진 그 속의 생각을 백일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는 범죄자와 무죄자를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엄밀히 계획한 나의 판단으로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안다 사람이 말하는 증거란 종종 허위이지만 나의 판단은 참되다 내 판단은 설 것이오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의 눈에서는 가려워졌으나 소수의 사람에게는 그 전모가 알리워져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릇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항상 내게 나와서 개인적인 인간의 의견에는 아무런 의례심도 가지지 말라 의로운 사람은 염려하지 아니한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근거 없는 비난일지라도 거기에 크게 염려하지 아니한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해도 그는 쓸데없이 붕괴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의 마음과 감정을 알고 있는 자가 나만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잘한다고 추천하는 일은 종종 내 앞에서는 비난거리가 되고 만다 제자 오호 주님 나의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강하시고 인내를 가지시어 인간의 약함과 약점을 아시는 당신께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양심이란 보잘것 없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오니 당신이 책망하실 때 나는 겸손히 받아야 하겠사옵고 순순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넘치는 자유가 나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죄함을 받은 것이 내 양심을 만족시키나이다 비록 아무런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이 당신 앞에 당당히 나설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자비의 언총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도 당신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없습니다 제 47장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질까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그대의 영혼을 손상치 않도록 하며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그대를 낭만케 하지 않도록 하라 내 약속이 항상 그대의 힘과 위로가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 수 있다 여기 이 땅 위에서 오래도록 수고할 것이 아니며 슬픔과 애통이 영원한 운명이 될 수도 없다 기다리라 잠깐만 지나가면 그대의 괴로움이 신속히 지나가 버림을 볼 것이다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없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모든 일시적인 것은 길지 못하고 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내 포도원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라 내 자신이 그대의 보응이 될 것이다 글을 쓰고 공부하고 예배하라 참고 침묵을 지키고 또 기도하라 모든 고난을 대장부처럼 맞이하라 영생은 그대의 더욱 큰 싸움에서 얻을 수 있다 주님만 아시는 그때의 평안은 오리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낮이나 밤은 아니리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빛으로 무궁한 영광과 영속하는 평화와 확실한 안식이 있으리라 그때는 내가 아 나의 포로의 생활이 언제까지나 끝날 것인가 하고 탄식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죽고 말리라 완전한 구원이 얻어지리라 아무런 염려도 없고 다만 성도들과의 기쁘고 즐거운 교제만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에 둘러싸인 성도만을 보거든 그대는 땅에 머리를 숙일 만큼 겸손하고 한 작은 사람이라도 그를 지배하는 일보다 그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낙고 천하고 살 자격이 없다고 할 만큼 멸시받고 놀림을 받으리라 그대는 이 세상의 낙을 찾아 침 흘리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괴로움도 달게 받고 사람들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는 것이 큰 소득인 것임을 알라 하나님의 일이 만일 그대의 참 기쁨이오 그것이 그대의 중심에 사무치는 것이라고 하면 그대는 결코 불평함을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하는 수고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나라를 획득하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대의 눈을 하늘로 들라 거기에 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있나니 이 성도들은 모두 큰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기쁨과 위로에 가득해 있으며 그들은 지금 편히 쉬고 있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집에 영혼이 그하고 있다 제 48장 영혼과 유한성에 대하여 제자 오호 항상 축복만이 있는 하늘의 나라여 밤이 영혼이 있지 않고 전능하신 진리만이 영혼이 빛나며 영광의 광채 있는 날만이 계속되는 곳이여 기쁨이 끝이 없으며 영혼하고 불변하는 안식의 날만이 계속하는 곳이여 아하! 이러한 곳에 살기를 내 얼마나 사모하며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한 아침의 품에 안기워지기를 내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세상일이 끝날 것이 아니겠는가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이미 영원한 영광의 빛나지만 이 땅에 아직도 나그네가 되어 있는 우리는 그 빛이 희미하고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지금은 그 아름다운 날의 맛을 보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포로 중에 있는 하와이 후손으로 우리의 괴로움과 피곤함에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는 이 세상 우리들의 생명이란 짧고도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더러워만 지고 많은 정욕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며 끝없는 공포에 쌓여 떨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고단하고 많은 일로서 당신의 갈피를 잡지 못하며 헛된 일에 자기 몸을 매고 부자유하게 지낼 뿐입니다 많은 실수에 둘러싸였고 많은 수고에 고달프고 많은 시험에 중압을 느끼고 활락에 시달리고 궁피배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아하 언제나 이 모든 악의 끝이 오겠습니까 언제나 이 죄의 불행한 매임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을 수 있어오리까 아하 주님 내 마음이 언제 당신에게만 쏠려 요동치 않겠삼나이까 당신의 가득찬 기쁨은 언제 내 것이 되어 넘치겠나이까 나는 언제 몸과 마음이 짓밟힘을 받지 아니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오리까 언제 참 평화가 채워지리까 아무도 괴롭히지 아니하고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과 밖으로 갖추어 가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오리까 오호 선하신 예수님 내가 언제 당신 앞에 설 수 있어오리까 당신 나라의 영광은 내 언제 맛을 볼 수 있어오리까 언제 당신은 나의 전부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나이까 당신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당신의 나라에 내가 언제나 함께 살 수 있어오리까 나의 원수의 땅에서 나는 사로잡힘과 황폐만을 맛보고 있어오니 이는 여기에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때에 가질 참 위로를 주시옵고 내 슬픔을 없이 하시고 내 모든 소원과 사무가 다만 당신에게로만 쏠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내게 좋다고 제공하는 것은 모두 가정한 것뿐입니다 나는 다만 당신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원하오나 나는 이를 얻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늘에 속한 것은 굳게 붙잡고 있으려 하지만 세상 일과 욕망이 나를 굴복시키고 있나이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원하지만 내 몸이 원치 않는 포로에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불행히 내 자신과 투쟁을 하고 있어오니 진실로 내 자신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오며 내 마음은 하늘로 향해 항상 날개치고자 하지만 내 육체는 나를 이 낮은 곳에 머물게 하고 있나이다 오호 내 고통은 얼마나 큰지요 내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 세상 생각이 홍수처럼 내게 밀려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망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당신의 노염 속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번개불로 나를 치시고 이 속된 생각들을 허터 주옵소서 당신의 화살로 원수를 향해 쏘아주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내 모든 감각이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일은 모두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의 신속한 날개를 채찍을 들어 쫓아내어 주옵소서 오호 영원한 진리인 주여 나의 도움으로 오시고 어떤 허영이라도 나를 섭격치 못하게 하옵소서 오호 하늘의 기뻄이여 내게 오셔서 모든 부정한 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만을 생각하도록 내게 흥률하심을 베푸소서 이는 내가 항상 여러가지 혼란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참으로 종종 내 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떠나가고 있음을 보나이다 내 생각이 쉬게 되는 곳에 거기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좋거나 또는 한가 습관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내 마음을 사로잡나이다 이런 마음에서 진리이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가 만일 하늘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할 것이오 내가 만일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낙은 즐거워하고 그 괴로움에는 슬퍼하나이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면 내 생각은 항상 내 몸에 속한 것 위에 있나이다 내가 신령한 것을 사랑하면 나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내 마음은 쏠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나이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에게서 떠나 모든 자연적 경향성을 처이기고 오직 신령한 열심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당신에게 고요한 양심으로 드리는 깨끗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림으로 그는 진실로 하늘 천사들이 잡고 있는 거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49장 영생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약속의 신비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영원한 축복을 원하는 그대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온 줄을 알고 나의 변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사모하기 위하여 육체란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원하거든 그대는 서슴치 말고 그대 마음을 열고 이 거룩한 영감을 열심으로 받을 지여다 내가 베푼 거룩한 관용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나 이는 내가 그대를 친절히 대접하고 공귤로서 그대를 찾으며 열심의 불을 붙여주고 세속적인 것에 너 자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는 나의 관대한 마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물을 받음이 그대 자신이 가지는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들이여 많은 환란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영기가 아무리 성하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간대도 불꽃은 같이 올라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욕망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불붙이기는 하나 그 자신들은 육의 욕망에서 완전히 놓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는다 그대 자신이 매우 신실하다고 하는 그대의 욕망이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하고 가져지는 욕망이란 것은 깨끗하고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에게 좋고 또 유익한 것만을 구하지 말고 무엇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아서 구하라 그대가 다만 세상 모든 일을 일 자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대 자신의 욕망에 따르기보다 내가 지시하는 길을 더 택하고 또 거리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종종 그대의 강구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영원한 집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미 그대 중심에 임한 것임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도 그대 앞에는 싸움과 수고와 시험이 남아 있다 가장 높은 선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나 그대는 아직 이 축복을 가질 시기는 되지 아니했다 내가 곧 선이니 나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주가 말씀하신다 그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하므로 아직도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완전한 위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새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 변함이 그대에게는 필요하다 종종 그대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을 함과 그대 자신의 소원이 짓밟힘을 당함이 그대의 의무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일은 찬성하지만 그대의 소원은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말은 환영을 받으나 그대의 말은 배책을 받기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 원하는 요구가 들어지나 그대의 소충은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은 높이 후대를 받으나 그대는 알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 일 저 일 아무 것에나 통할 수 있으나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에 침묵을 지킬 줄 알면 그대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 앞에 있었던 신실한 종들이 모두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에 자기를 부정할 줄 알고 그 환경에서 바로 처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다 우리 의사의 어그러지는 어떤 일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우선 불편하고 모용한 듯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어떤 큰 권위 아래에 있어 그 높은 힘에 한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나 그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큰 고통같이 보인다 나의 아들이여 그대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라 그 결말은 오게 되었고 무한한 보응이 오고 있으니 그대 자신을 불행히 생각하지 말고 그대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라 그대 자신의 의사를 주님께 항복시킴으로 그대의 의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 기뻐할 수 있다 그기에 그대가 원하던 모든 것과 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대는 온갖 좋은 것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길이 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의 뜻은 항상 내 뜻에 포합하게 되며 그대 자신의 개인적인 선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나 내게 좋은 것만을 찾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도 그대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대에게 불평하거나 방해하거나 곤란케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무엇이나 그대가 원하는 것은 곧 그대 손에 잡힐 수 있으며 그대의 사랑을 더 일으키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모욕을 받아 괴로워한 그 일 때문에 그대는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의 옷이 슬픈 배옷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받은 천대로 인하여 그대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거기에는 그대가 행한 복종의 열매를 차지할 수 있으며 순환으로 가득 찬 그대의 생이 기쁨을 가져오며 그대가 전에 받은 낮은 대접이 영광으로 인도되리라 그러니 지금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며 그대에게 지금 말하고 또는 명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에 관심하지 말라 다만 그가 그대보다 높은 사람이냐 또는 낮거나 동등되는 사람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그대는 그들에게서 선한 것만 찾고 그들의 원을 채워주리고 함에 힘을 쓰라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것을 구하도록 하라 즉 이 사람은 이 일에서 기쁨을 얻고 저 사람은 저 일에서 기쁨을 얻고 각각 남의 초항을 많이 받을지라도 그대는 다만 이런 것에서는 기쁨을 구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일과 내 기뻄 내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만 기쁨을 구하라 이것이 언제나 그대가 관심할 바이리며 죽음이나 생명 어떤 일에서도 다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제 50장 환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오호 주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만이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하옵소서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지기를 바라오며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선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기쁨은 당신에게서만 찾게 하시고 내 자신이나 다른 아무 것에서도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진실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뻄이시며 나의 희망 나의 멸류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종인 나는 아무것도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이면 가지지 아니하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주신 것이나 당신이 지으신 것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가난하오며 내 영혼은 항상 눈물을 흘리오며 때로는 내게 둘러싼 고통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평화가 주는 기쁨을 사모하오며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평화를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위로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내게 주시고 그 거룩한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오면 당신의 종의 영혼은 노래로 가득 차고 당신을 찬양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종종 하시는 바와 같이 당신이 내게서 떠나가실 때 나는 당신의 계명의 뜻대로 살지 못하옵니다 저는 땅에 쓰러져 슬퍼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빛이 내게 늘 비치어주던 그때와 같지는 않기 때문이 없고 또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나를 공격해 넘어뜨리나이다 아하! 의로우신 아버지 영혼이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여 지금 당신의 종은 괴로움 중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주님 당신을 위하여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든지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오호 아버지 항상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여 영혼 전부터 가지고 계신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의 종이 완전히 폐망케 된 것을 아실 때는 왔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당신이 임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푸대접과 천대를 받고 고통과 질병으로 마음은 상하오니 당신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아침이 동틀 때 다시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가장 그룩한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이 내게 주실 약속이오며 모든 일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되옵니다 주님 당신의 부세기는 그들에게 오는 어떠한 환란이라도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옵니다 이는 당신이 미리 아심과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낮추시오 당신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온갖 속임과 파렴치를 얻게 하심을 나는 참으로 선하게 생각하옵니다 내가 남의 멸시를 받을 수 있으니 내게는 참 좋은 일이 되면 이는 사람에게서보다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평등과 정의로 의인을 바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나이다 당신이 나의 잘못함을 따라 책망하시고 큰 고통으로 나를 벌하시며 슬픔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여러가지 재난을 보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늘 아래에서 당신 이외의 나의 위로가 됨이 없나이다 당신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시며 상한자와 병든자를 고치시며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나이다 당신의 징계가 나를 바르게 하시고 당신의 아픈 채찍이 나를 고치나이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자신을 완전히 당신의 손에 드리나이다 당신의 바르게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나이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나의 고집을 쳐부수고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일에서나 당신만을 섬길 수 있도록 첨되고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이 고치심에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전부를 드리나이다 이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벌을 받음이 다음 세상에서 벌을 받음보다 더 좋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일이 당신의 지혜 안에 있사오며 당신의 눈앞에는 사람의 양심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나이다 모든 일이 생겨지기 전에 당신은 미리 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아무도 당신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아지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시오며 내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효과 있게 내 악함을 없이 해가는 것을 아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대접하옵시고 당신에게만 가장 밝히 완전히 알려진 내 죄악의 생활도 배척하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을 반드시 하게 하시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항상 높이 평가하게 하시고 당신 보시기에 악한 것은 언제나 거절하게 하옵소서 내가 외양으로 보는 대로 판단케 마옵시고 무지한 사람에게서 듣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구별을 똑똑히 하게 하시고 언제나 또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과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종종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의 높은 찬사를 받아야 할 만큼 뛰어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아첨할 때 헛된 것을 속이고 약한 것은 약한 것을 속여서 아첨이 클수록 수치는 더욱 심한 것이니 이렇게 그 연줄을 따라 속임을 베풉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만이 참 사람이고 그 이외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성 프란체스코는 말했습니다 제 51장 겸손하게 낮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언제나 덕을 위한 정렬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거룩하고 고상한 명상에 언제까지나 잠겨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인의 성격 중 약한 것은 때로는 낮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를 억지로 낮추려고 하며 이 육신의 짐을 슬픔으로 짊어지는 것이다 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언제나 강건할 수 없고 피곤과 슬픔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종종 그대는 육체의 짐을 슬퍼하게 된다 이는 영적인 생활, 경건한 묵상에 전적으로 그대 자신을 들이는 일에 방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대 자신의 나약함을 알 때마다 낮은 일, 외부적인 일에 그대 자신을 맡기고 선한 일로 그대 자신을 참으로 회복함을 지혜롭다고 할 것이다 내가 오기를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라 내가 다시 와서 그대를 모든 염려에서 해방시킬 때까지 그대의 방탄과 영혼의 황폐를 인내로서 담당하고자 한다 그리하면 전에 가졌던 모든 수고를 잊고 내적인 평화를 즐길 것이다 나는 그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자유라는 마음으로 또는 내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말하리라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나니라 제 52장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받기에 합당치 않다 제자 주님 나는 진실로 당신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어떠한 영적인 안의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나 비참하게 하시나 다 당신의 행하심은 지당하옵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일보다 구질함과 벌을 받기에 합당하옵니다 이는 내가 너무도 심히 당신을 진노하게 하고 큰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의 위로를 받기에 부당한 자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가장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는 당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망하여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옵니다 당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에게 당신의 너그러우심과 선함을 주시기 위하여 황폐한 사막에 그하는 당신의 종에게까지 오셔서 사람이 지식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나이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위로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내용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선을 행했는지 나는 찾을 수 없고 다만 죄를 짓는 버릇을 가졌고 또 고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만일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내가 지은 죄와 악의 대가는 나로 하여금 지옥과 영원한 불에 던지게 함이 마땅치 아니하오리까 나는 진실로 징계와 멸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이라 하기에는 실로 합당치 아니하옵니다 다시 반복함이 내게는 괴로운 일이 오는 그러나 진리를 위하여서는 나는 내 자신을 징계하여 당신의 베푸시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나는 죄악과 미혹으로 방황하는 자여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오호 주님 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죄를 범하여 싸오니 나를 불상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잠시 참아주셔서 내가 어두움과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에 내 슬픔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악을 행한 자와 가련한 죄인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회개할 것과 자기를 낮출 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이는 참 인내와 김손이 용서를 바라는 마음에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워하는 양심이 화해함을 받고 잃어버린 은혜가 도로 얻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과 참여하는 죄인이 서로 만나서 그룩하게 입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위하여 솔직한 통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오니 오호 주님 이렇게 통해하는 심령은 향수의 구름보다 당신 앞에서는 더욱 향기로웁니다 이것이 당신의 발에 그 여자가 부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는 당신이 통해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 원수의 미움에서 벗어날 피난처가 있사오며 여기가 어떠한 죄의 흔적이라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죄의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53장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내 은혜는 고귀하기 때문에 세상 관심과 낙은 혼동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얻고자 하면 그대는 이 은혜를 받음에 지장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소란한 곳을 떠나 한적한 곳을 사랑하라 사람과 더불어 탐화함을 즐기기보다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 낮은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힘써라 전 세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고 이 외부적인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하라 내게 나가서 즐기는 것과 세상 즐거움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 낙에서 독립하며 그 친구와의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는 낙은혜와 행인 같은 사람으로 지내라고 말했다 그대는 이제 당장 죽어도 무방할 만큼 세상 애정에서 떠날 준비를 갖추었느냐 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상 일에서 떠나지 못하며 또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자유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신령하게 되고자 하며 그는 친구와 손님 등 모든 것을 부정하며 그대 자신이 영혼의 사활 문제의 직접 책임자인 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대가 만일 완전히 살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자기를 이기는 것이 완전한 승리이다 자기의 감정을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극복하며 또한 그 이성이 완전히 내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그 자신과 세계를 자기 안에서 정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완전성을 그대가 만일 원한다면 제일 첫 발자국을 잘 출발시켜야 한다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아서 모든 그대 자신이 가진 부정하고 비밀의 사랑을 쳐부수라 그리고 사리사욕과 물질적인 유익을 가지지 말라 이 부정한 사랑에서 그대가 마땅히 증복하여야 할 모든 실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이 그대에게서 증복을 당하고 복종되기만 하면 큰 평안과 영속적인 승리가 따를 것이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려고 애쓰며 그 자신을 완전히 이기려는 사람은 적다 결과적으로 그 노력이 실패이면 자신에게 삼킴을 받아 영적인 것으로 자신을 끌어올리기가 힘든다 참 진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행하려는 사람은 불규칙적이고 정상적이 아닌 모든 욕망을 죽여야 하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45장 자연과 은총을 비교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자연과 은총의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둘은 서로가 대립되어 있어 비록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도 이 둘을 구빌하기 곤란하다 모든 사람은 사실 무엇이 선인지 선을 구하고 있고 어떤 선행을 말하고 행한다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모양의 덕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자연은 기묘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며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속이고 있다 그리고 항상 자연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나 은총은 단순하게 움직이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은총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여 이를 그의 목적으로 한다 자연은 죽기를 싫어하고 밝혀지고 정복당하고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일을 싫어한다 그러나 은총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감각적인 것을 싫어하고 지배당하고자 하고 극복되기를 원한다 그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교율적으로 단련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 소화에 두어 지배하고자 아니한다 오히려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항상 있기를 즐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나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연은 그 자신의 흥미를 위해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떠한 유익을 획득할 수 있을까 함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은총은 어떤 것이 어떻게 유용하겠는가 또 어떻게 그 자신에게 편리하겠는가 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한다 자연은 영광과 보수를 원한다 자연은 수치와 멸시를 싫어한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고통받는 것을 달게 여긴다 자연은 자기 몸을 위해서 편안하고 쉬운 것만 원한다 그러나 은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명랑하게 일하기를 즐긴다 자연은 더문 사실과 희한한 일, 아름다운 것을 즐기며 흠하고 보기 싫은 것은 미워한다 은총은 단순하고 낮은 일에 기쁨을 가지고 못난 것을 멸시하거나 낡고 남루한 것을 입기 싫어하는 법이 없다 자연은 일시적인 일에 주목하고 이 세상 부귀의 낙을 가지고 손실에 슬퍼하고 경렬히 취급됨에 노를 바란다 그러나 은총은 영원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에 착심치 아니한다 물건을 잃어버림이 그를 실망케 하지 않으며 고온이 그를 노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하늘의 보아를 감추고 잃어버림이 없는 하늘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탐욕이 가득하고 주기보다 받음에 더 열을 내고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물건을 보관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은총은 친절하고 관대하여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을 끊으며 적은 것에 만족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을 더 축복으로 알고 있다 자연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로 변질시키려 한다 즉 몸으로나 허영으로 나가려고 덤비고 애썸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은총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며 또한 덕으로 나아가게 한다 피조물에 대하여 냉담하고 세상에서 떠나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방황함이 적고 대중 앞에 나타나 인기를 끄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연은 감각에 만족을 주는 외부적인 위로는 무엇이나 즐긴다 은총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위로를 구하고 모든 보이는 것에 초월한 하나님의 치고한 선을 즐거워한다 자연은 모든 일은 그 자신의 유익과 흥미대로만 하고 보수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동등한 대접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은 보다 위대한 자로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과 존대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은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보수를 원치 아니하며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만을 원한다 그는 영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봉사보다 더 그 생명의 길이를 원치 아니한다 자연은 친구나 친척의 대적을 즐기며 계급과 높은 가문을 자랑한다 그 자신이 권력을 따라가려 하며 부귀의 아첨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환영한다 그러나 은총은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뽐내지 아니하며 위대한 덕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면 높은 가문 출신이란 것도 그렇게 문제삼지 아니한다 그는 부한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며 권력 있는 자보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과 공통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을 즐기며 속이는 자를 멀리한다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축복을 받도록 더욱 선을 행하게 하며 이러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케 한다 자연은 궁핍함과 어려움에 불평하기 잘하나 은총은 빈곤에도 용감히 참는다 자연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투쟁하며 애서 만사를 자기 유익에 기울이도록 한다 그러나 은총은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자연에게는 아무것도 돌리지 아니한다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건방지게 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자신의 의견을 높이거나 그것만을 쳐들고 고집하지 아니한다 그 마음의 모든 힘과 깨달음을 영혼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자연은 비밀을 알고자 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한다 대중 앞에 나타나 보이기를 힘쓰고 세상이 떠들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즐긴다 그는 남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찬사와 헌모의 대상이 되어 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은총은 새 소식이나 유명해지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구석을 쫓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나 오래 계속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은총은 우리가 각각 어떻게 제재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며 어떻게 헛된 자기만족에서 떠나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칭찬과 선망의 욕망을 일으키도록 하는 모든 것은 감추어두고 모든 일과 지식에서 유용한 열매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만을 구한다 그 자신에게서나 그의 일에서 칭찬을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함을 원한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깨끗한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이다 은총은 초자연적인 빛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그의 택하심과 구원의 보정의 표이다 이 은총은 사람을 이 땅 위에 속한 것에서 높이 들어 하늘의 것으로 올리며 이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자연이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을수록 은총은 더욱더 풍성이 내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제 55장 자연의 부패와 은혜의 힘에 대하여 제자 오호 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 구원에 그렇게 필요한 그 크신 은총을 지금 베푸셔서 내 속에 움직이는 자연의 천박한 소질들을 극복해 하옵소서 내 자신 속에는 내 마음의 원을 항상 거스르는 최악의 세력이 있음을 아오며 이것이 나를 여러가지 감각적인 욕망에 충실하는 종으로 만들고 있나이다 당신의 가장 자비스러운 은총이 내게 부어져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오면 나는 한순간도 이 힘을 한거할 수 없나이다 나는 전적인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젊었을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자연을 내 앞에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 자연의 세력이 발동하여 죄로서 물들이고 그 죄의 값으로 받는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게 되었나이다 당신이 성과 참으로 만드신 이 자연은 지금 부패와 나약함에 표가 되어 있나이다 그 자체대로 내어버려 두면 항상 흉악하고 천한 것에 기울어지나이다 조금 남아있는 불빛이란 타다 남은 죄에서 나타나는 불티 같은 것에 불과하나이다 자연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성이 비록 성과 악을 알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가릴 줄 아나 그러나 선할 줄을 알면은 무력하며 전적으로 진리를 즐기기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건전한 애정을 즐김에는 무력합니다 오호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의 율법을 내 심으로 즐기며 당신의 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여 모든 악을 저주하고 죄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몸은 죄의 복을 따르고 내 이성이 좋아하는 대로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내 자신만으로 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선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깨닫나이다 나는 선을 행할 결심을 여러 번 했으나 내 약함을 돕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장애에서라도 곧 낭망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면서도 내 자신의 부패와 타락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며 완전한 대회까지는 아직 근처에도 못감을 보나이다 주님 선한 일을 좀 행하려고 하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요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서와 당신의 은총의 힘으로써 모든 일은 가능하옴을 아옵니다 오호 참되신 하늘의 은총을 내리시는 주님 당신이 주시는 은총 없이는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 가치도 없나이다 자연에 속한 우리의 소유들이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예술이나 부기도 아름다움이나 힘도 천재나 은변도 당신의 눈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나이다 자연이 준 선물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공통되지만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는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일을 아름다운 표를 특별히 주시나이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이적을 행하는 힘이나 어떤 깊은 사색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나 소망 어떠한 선행이라도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떠난 것이라면 그런 것은 당신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오호 우리 마음은 가난하게 하고 선행에는 부하게 하며 겸손한 자는 크게 복비로 주시는 은총이여 속히 내게로 오옵소서 우리 영혼이 피로와 마음의 고갈함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위로로서 채워주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당신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비록 내 속에 있는 자연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뤄주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는 내게 좋하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얼마나 유혹을 받고 또 괴로워했는지요 당신의 은혜가 내게 함께하는 동안 나는 어떤 재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은혜는 나의 힘이오 나의 모사요 나의 도움이시니이다 내 모든 원수보다도 당신의 은혜가 더 힘세며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웁니다 당신 은혜는 진리의 교사이며 도리의 선생이시며 우리 마음에 삐치며 고난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슬픔을 내어 쫓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경건을 잘하게 하며 참의를 가지게 하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한 개의 마른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아니하오며 벌거벗은 나무 둥치에 불과하여 파밀에 합당한 존재에 불과하옵니다 그러하오니 오호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따르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선한 일에 힘써도록 하옵시기를 비나이다 아멘 제 56장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 자신을 잘 버릴수록 더욱더 내게서 영접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야만 내적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대 자신이 연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대가 완전히 자기를 내게 항복할 줄 알기를 바라면 이론이나 불평 없이 나의 뜻을 완전히 받기를 원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라 길이 없이는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진리가 없이는 지식이 없으며 생명이 없이는 삶이 없다 나는 그대가 반드시 택하고 그러야 할 길이며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이며 그대가 반드시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내 길은 멸하지 않는 길 내 진리는 잘못이 없는 진리 내 생명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길은 가장 고상한 길이요 내 진리는 최고의 진리 내 생명은 축복과 지음을 받지 않은 참 생명이다 내 길에 행하면 그대는 내 진리를 알 것이고 이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대가 만일 영생에 들어가려 하거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진리를 알기 원하거든 나를 믿으라 완전해지고자 하거든 모든 것을 팔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그대 자신을 부정하라 축복받은 하늘 생명을 가지려 하거든 이 현세의 생명을 등하니 하고 그대가 만일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거든 이 세상에서 낮은 대접을 만족해하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려 하거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종들만이 축복과 찬빛을 발견한다 제자 주 예수님 당신의 짧으신 지상생활이 멸시를 받은 것 같이 이 세상 멸시를 받는 일에 당신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는 종이 그 주인보다는 크지 못하며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한 까닭기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당신이 보내신 그 생활대로 가르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는 구원의 근원이오 참 거룩함의 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외의 것을 내가 알거나 듣사오면 새 기쁨이나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사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이런 일을 다 알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대로 하면 그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알고 또한 순종한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개시해 줄 것이며 그가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제자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 손에서 친히 십자가를 받사오며 그것을 당신이 내게 씌우신 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십자가의 권욕을 당해야 하며 이 고난의 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랑이 되옵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하였사옵고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오며 또 이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들이여 다 같이 죽게로 나아가사이다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리이다 이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나의 왕은 선봉이 되셔서 우리 싸움의 앞장을 서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대정부와 같이 따라갑시다 어떤 공포도 우리를 음몰할 수 없습니다 싸움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욕을 돌리면서까지 우리 영광을 더럽히지 말도록 하사이다 제 57장 실망하지 말아야 함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반란 중에서 인내와 겸호를 가지는 것이 평안할 때의 큰 경건과 위안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라 적은 일로 남에게 비평받는 것을 왜 그대는 괴롭게 생각하느냐 그 일이 비록 중대한 일이었다고 해도 내 마음이 혼란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일이 지나가도록 버려두라 그 일이 그대의 범한 처음 실수가 아니오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비록 오래 산다고 해도 그것이 최후의 실수가 될 수도 없다 아무런 반대도 받지 않을 때 그때는 상당히 용감함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꽤 좋은 충고와 고민을 준다 그러나 그런 환란이 너의 기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올 때 너는 아주 무력한 사람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 웬일이냐 과거에 그대는 지극히 작은 어려움에서 얼마나 그대의 약점을 보였던가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그대를 온전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대를 찾은 것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만일 환란이 오거든 그것이 결코 그대를 실망케 하거나 그대의 앞길을 막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유쾌하게 그 어려움에 대할 수 없거든 하다못해 용감하게 그것을 대하라 그것을 비록 당하기 싫어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해도 너 자신을 억어하며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한 작은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범사에 조심할지어다 너의 감정의 광란도고 사라지고 내 속에 가진 내적 상처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나를 의지하고 경건함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전부다 더욱 너를 돕고 위로하리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라 어떤 환란에나 견딜 수 있도록 그대를 무장하라 아무리 그대가 시험에 들고 심혹하게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한계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대는 인간이고 천사는 아니다 천사에게 불가능하고 에덴에 있었던 첫 사람도 불가능했는데 그대만이 어찌 항구적인 선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느냐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고침과 위로를 주는 자는 나다 스스로 약함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를 주어 그들을 높이 든다 제자 주님 당신의 말씀은 진실로 축복에 가득 찬 말씀입니다 꿀과 꿀송이보다도 내 입에는 더 단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소생시키지 않으시면 이 고난과 환란의 때에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하늘의 구원의 집에 이르러 있는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르러 있는 이상이 내가 어떤 고통을 받든지 그 아픔이 어찌 나를 요동케 하겠습니까 그룹한 소망을 내게 주시고 이 세상 연락은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당신의 나라에 통하는 길로 나를 바로 인도하옵소서 제 58장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시비하지 말 것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중대한 일과 하나님의 처단에 대하여 변론하는 일을 피하라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 일에 이 사람은 왜 이처럼 은혜의 저버림이 되는가 함을 사람과 더불어 시비하지 말아라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풍성한 보응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함에 대하여 쾌고 묻지 말라 이런 일은 모두 사람의 이해력 범위를 초월한 세계에 속한 것이며 이성적인 비판이나 논란으로서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므로 원수가 이런 일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켜 줄 때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하여 물어도 옛날 예언자와 같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오호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당신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나의 판단은 다만 존경을 받을 것이오 변론할 성질의 것이 아니면 내 판단이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이다 보다 거룩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존재로 되어 있는 성도들의 공적에 대하여 변론하지 말라 이런 일이 종종 교만과 헛된 자고심을 가지고 무익한 쟁론을 하게 한다 여기서부터 질투와 분열이 생겨난다 이 사람은 이 성자의 공적을 저 사람은 저 성자의 공적을 쳐들고 서로 싸움과 분열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케엄으로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 실로 무익한 일인 줄 알지어다 이는 그 성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도 된다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나의 평안은 겸허한 덕 위에 세워졌고 결코 자부심과 자존심 위에 세워지지는 아니했다 어떤 이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이 성자에게보다 저 성자에게 더 큰 경건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건이란 인간 중심의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성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대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했으며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공로를 알며 또한 내가 내 축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고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먼저 알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였고 내가 그들을 은혜로 불렀다 내가 그들에게 은총으로 임하였다 많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고 무쌍한 위로로서 그들에게 부어주었고 참고 견디는 덕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그들을 친히 알았고 한량없는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었다 나는 진실로 모든 성자들에게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내가 누구에게보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어느 성자들보다 영화를 받아야 한다 이는 내가 그들 자신의 공로와 의가 없어도 그들을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해준 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성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멸시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영광도 더 차지할 수 없다 이는 큰 자나 작은 자가 꽃같이 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성자 중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경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곧 나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 경솔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그들의 사상과 소원이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하나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공로를 높이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이 그들의 고귀한 점이다 그들 자신에서 떠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도 떠나 그들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에 중점을 두며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평화와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 아무것도 그들을 어지럽게 하거나 실망케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진리로 가득 찼고 끌 수 없는 사랑의 불로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되고 천한 인간은 성자에 대하여 군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 자신들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들 자신의 유익에서 저들은 모든 일을 부풀어 크게 하기도 하며 또한 스스로 작게 만들기도 한다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관심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무지 때문에 저들이 지극히 적은 계몽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영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속되고 천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연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제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만 행동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자들을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자의 사상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몽함을 받은 사람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급함에 처하여 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대의 지식에 미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는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최하의 관심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칭함을 받는 일에 두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며 지극히 큰 자는 누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내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며 유익되는 지식이 무엇되고 더욱 큰 경건으로서 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상에 전율하며 그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님과 성자들이 가진 완전에서 아직도 너무 거리가 먼 것을 자각하는 것이 어느 성자가 더 크고 더 작으냐 쟁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알지요다 경건한 기도와 슬픔으로 성자에게 호소하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도의 조력을 구함이 헛된 호기심으로 그들의 비밀을 찾아보려 한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이다 성자들은 선하고 완전한 만족을 즐긴 사람이다 아하! 진실로 사람이 자기들의 헛된 담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만족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성자들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들 자신의 선이라고는 추호도 말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든 것을 내게 들리나니 이는 내가 끝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 넘치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에는 아무것도 결핍된 것이 없고 그들 행복을 저상시킬 만한 아무런 부족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영광 중에 높이 서 있으면 높이 서 있을수록 자기는 더욱 겸손하며 내게 더욱 가까이 올수록 더 나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능력을 받으시미 합당하옵니다 많은 사람이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 오니까 하나 그들 자신이 천국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실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음도 큰 일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큰 자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다 같이 받을 것이며 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룰 것이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죄인이 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고 물었을 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거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주님은 대답하셨다 너무 지나치게 쉽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졌다고 자랑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겸손한 하늘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저물의 희락을 취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으리라 이는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밖에서 울고 있으리라 너희 겸손한 자여 기뻐하라 오호 가난한 자여 기쁨으로 뛰놀라 그대가 진리 안에서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 되리라 제 59장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 제자 주님 이 세상 무엇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릴까 이 땅 위에서 찾는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주여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당신만이 나의 의지가 되지 않고 누가 되겠습니까 당신 없이 내가 번영할 수 있사오릴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어떤 잘못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가난하여짐은 당신 없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원하나이다 당신 없는 하늘을 차지한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세상 방랑객이 되기를 더 원하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그곳이 천국이며 당신이 계시지 않는 곳은 곧 죽음과 지옥이 되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원이옴 당신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탄식하고 부러진 나이다 나의 요구를 만족히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을 내 어찌 의지하오릴까 그러나 당신만은 내 모든 요구를 채워주시오니 당신만 의지하옵니다 오호 나의 하나님이오 당신이 나의 소망 나의 의지 나의 힘 모든 일에 밑붙인 나의 신실한 주님이 되시나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나 그러나 주님 나는 오직 나의 구원과 행복을 당신에게서 구하오며 내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하여짐을 아나이다 당신께서 비록 말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란 중에 나를 두신다고 해도 당신은 오직 나의 선을 위하여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므로 이는 당신이 택한 사랑하는 자녀를 많은 시험에 연단하시기 위함인 줄 아옵니다 이 모든 환란에서도 내 심령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당신 밖에는 나의 사랑과 찬성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오 하나님 나의 모든 신뢰와 소망을 둘 뿐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환란과 고난을 맡겨옵니다 당신 이외에는 모두가 약하고 불안정한 것 뿐이옵니다 내 친구의 수도 내게는 믿을 것이 못되고 유력한 동료자들의 도움도 무력하고 지혜로운 고문들도 쓸모없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쓸모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책이라도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나를 대속하지 못하옵고 어떤 은밀하고 즐거운 장소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옵니다 오직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이 모든 것이 내 편이 되오나 당신이 내 곁에 서시어 나를 돕고 힘주시고 용기와 홍계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진실로 헛된 것에 불과하옵니다 당신이 내게 그하지 않으시면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옵니다 이는 그런 것이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모든 선의 목적이시며 생명의 충실 지혜의 오묘가 되시오니 당신의 종이 누릴 최대의 위로는 다만 당신에게만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쳐다보며 당신께 의지하옵니다 당신이 주시는 하늘 축복으로 내 심령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심령이 당신의 거룩한 성소가 되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그할 이전에 당신의 그룩한 위협을 손상시킬 아무런 것도 그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크신 성과 넘치는 자비로서 나를 굽어 살피시사 당신의 집을 떠나 사망의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천한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부피한 생이 맛보는 많은 멸망 중에서 이 종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다함없는 그 나라 평화 중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제 4권 성내전에 대하여 해설 제 4권에는 성찬식을 경건 생활에서 뺄 수 없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성찬식을 규칙적으로 경건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불가결의 것임을 말한다 성찬식의 신학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설명을 하며 이 성찬의 예가 모든 예배와 교회의 성내를 움직이게 하는 중추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교회의 교리와 경험이 참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성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희생적인 의미를 살피며 최후 만찬때에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들을 성취시키며 이 성내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인의 예배는 하나의 독특한 은혜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성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임재하시고 떡과 포도주에 그의 영광을 주입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서 친히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으며 희생과 대속에서 교회는 그 거룩한 손을 높이 들며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으로 당신의 충실한 백성을 살과 피, 영과 신성으로 먹이심을 가르친다 재단은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며 여기서 천사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송하며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마스는 이 책에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순전하고 직접적인 초청에 응하도록 권고하며 그리스도 자신의 한 부분을 나누어 가지기를 권하고 있다 그는 옛날 율법이 보여주는 예언자적인 성적을 밝히며 옛날 왕과 예언자들이 법괴나 성전이나 그 밖의 모든 희생에 덜이던 그 중성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성례에 경건한 충성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제 1장에서 법괴와 그 유물들에 대한 경건이 이 성례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음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그 말할 수 없는 힘 장차 올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여표하는 옛날 율법의 희생들과의 차이 옛날 있었던 모든 성례를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참 희생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있다 제 2장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신 선하심과 그 겸손이 이 성례전에 웬만히 나타났음을 보이며 제 3장에서 이 예식에 참례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례할 자격이 없는 것을 자각하면서 경건함과 규칙적으로 참례해야 함을 말하며 제 4장에서 그의 제자는 누구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아서 이 성례전이 주는 은혜에 가합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제 5장에서는 특히 성례를 행하는 책임자들은 가장 거룩한 성례의 보고자여 그 분배자임을 자각하여 그 생활과 경건에 있어서 가장 높은 표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제 6, 7장에서 성례를 받을 준비로서 조심성 깊은 자기 반성과 고백을 하며 진실하게 자기 생활을 개전할 각오를 언제나 가져야 함을 권하고 있다 제 8, 9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성도들은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10장에서 참회하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비와 은총의 원천인 성례 성도들은 성례를 거룩함의 보장이라고 그 생활에 아무러한 조심이나 경건으로 지향함이 없는 노력을 경계하고 있다 제 11, 12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총만을 사모할 것과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는 하늘 양식으로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즉, 주님 나는 음식과 빛 이 두 가지를 요구하나이다 내가 약할 때 주님 당신은 당신의 그룩한 몸을 주셨고 이를 통하여 내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내 길에 등 내 발에 빛으로 하셨나이다 이 둘이 없이는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오 당신의 성찬은 내 생명의 양식이 되옵니다 제 13장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강구해야 하며 제 14장에서는 이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대하여 가진 경건한 심령들로 말미암아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15장에 이 경건의 은혜가 어떻게 겸손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 제 16장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원하는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할 것을 구하고 있으며 제 17장에서 그룩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생활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제 18장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무용한 호기심으로 이 성내전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제에 대하여 헛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하나님은 다만 신실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심을 말한다 성내전을 위한 경건한 권고 그리스도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 안하니 내가 너희게 이룬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 1장 큰 경외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에 대하여 제자 오호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여 위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비록 한때 또는 한곳에 하신 말씀은 아니오나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이오니 그것들은 또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이오니 내 말씀이 되나이다 지금도 나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사오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드럽고 사탕과 단맛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말씀은 내게 용기를 주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나의 죄는 나를 전율케 하나이다 내 양심은 찔림을 받아 성만창과 같은 지존한 은혜를 받는 일을 못하게 하나이다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당신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일 생명과 영광을 원한다면 썩지 않는 양식을 받도록 하라고 명령하시옵니다 당신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당신은 당신 명령대로 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호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받는 성만찬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이런 말씀으로 불러주시오니 이 모든 말씀이 내 귀에는 달고도 사랑스럽나이다 그러나 주님 감히 당신께로 나아가야 할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옵니까 하늘의 하늘까지도 당신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여사옵는데 그래도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정하게 초대하시는 뜻은 무엇이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들여다보는 대로 내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사온대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부르시나이까 당신 눈앞에 너무도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른 이 자식의 집에 어찌 당신을 모시어 올 수 있사오리까 천사와 천사장까지도 당신을 경외하옵고 성자와 거룩한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주저없이 받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믿을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친히 하신 분부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감히 당신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사오리까 의인 노화도 백년이나 걸려서 방주를 만들어 자기와 다른 여러 사람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찌 세상에 창조주 되시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며 다만 한 짧은 순간으로 족하다 하오리까 당신의 종이오 특별한 친구였던 모세도 썩지 않는 나무로 법괴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칠하여 거룩한 당신의 율법을 모셨는데 이 썩을 죄인이 어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오 또 생명을 주신 당신을 십살이 맞이할 수 있사오리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성전은 7년간이나 걸린 공사였습니다 헌당의 예식을 8일간 했으며 일천의 수원제를 드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창음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계약의 법괴를 바른 장소에 모셨습니다 그러하운데 사람 중에서도 가볍고 가난한 이 죄인이 당신을 어찌 내 집에 모셔 드릴 수 있사오리까 반시간인들 경건하게 보낼 수 있사오리까 오호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애써왔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적은 결과를 가지고 있사옵니까 내가 당신의 거룩한 만찬을 받을 준비를 위해 얼마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니까 나는 너무도 자주 당신을 기억할 일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전해주신 이 일을 정신을 집중시켜 명심하며 너무도 적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여기 계시오니 내 생각이 나를 주장케 마옵시고 당신의 사자인 하늘의 천사로 하여금 내 속에 그하여 나를 주장케 하옵소서 계약의 괴와 그 유물들과 당신의 거룩한 몸과 그 형언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장차 올 희생을 예표한 율법에서 가르친 희생과 옛날부터 내려온 모든 의식의 참뜻을 이루신 당신의 몸에 거룩한 희생과는 참으로 서로 다른 것을 아옵니다 당신이 위험스럽게 내게 임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어찌 뜨겁게 불붙지 아니하겠습니까 옛날 교부들이나 예언자들 왕들 백성의 방백들이 당신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얼마나 지성설의 준비했던 것을 아는 내가 어찌 당신의 성만찬에 참례하는 일을 준비하지 않사오리까 거룩한 왕 다윗은 요하이 법계가 좌정하게 될 때 그의 선조들에게 내린 모든 축복을 말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했으며 그는 시를 짓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 그 자신이 노래하고 또 금은고를 떳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날마다 그에게 찬양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찬양과 경건의 일을 요하이 법계 앞에서 행한 것이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의 가장 귀한 몸을 받는 성찬 앞에 나설 때 얼마나 지극한 경건과 경외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자들의 얘기를 기억하며 마음에 명상하며 그들의 성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그 성자들의 유물들을 찾아버리고 여러 곳으로 순례의 걸음을 걸으며 심지어는 금과 은으로 싼 그들의 뼈를 보며 존경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이 재단의 친히 나오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룩한 자 중 오직 한 분 그룩하신 당신 사람을 만드신 자여 모든 천사의 주제자이신 당신이 친히 여기 성만천의 상에 임재하시나이다 성물과 성소 순례를 하는 사람은 종종 호기심이나 관람욕에 지배되어 자기들의 생활을 고쳐보려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저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담화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인가를 알며 통해하는 마음이 결핍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상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임재하시오며 당신을 가장 보람있게 또한 경건하게 맞이하면 할수록 영원한 구원의 결실을 자유스럽게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경솔함이나 호기심이나 감상적인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신앙, 경건한 희망, 진실한 사랑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여 당신이 우리를 대접하심은 얼마나 훌륭하옵는지요 얼마나 자비하게 또 사랑스럽게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 채물로 바친 당신의 성내전에 우리를 부르시나이까 이 예전은 모든 것에 뛰어나며 진실한 사람들을 당신 자신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랑을 불붙이나이다 이는 당신의 진실한 사람이 저들의 생활을 고치려고 애쓰므로 이들은 경건의 은혜와 덕의 사랑을 받게 되나이다 잘 아는 바이오나 믿지 않는 자와 죄악의 매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나이다 이 성내에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영혼의 잃어버린 덕을 회복하며 죄로 상처를 입은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나이다 이런 일이 성내전에서 받는 은혜이므로 우리가 경건함에 충만할 때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 마음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에까지 큰 힘을 주시나이다 우리의 조심없는 마음과 미지근한 마음을 미우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온적인 마음과 조심없는 생각은 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공로와 고운의 희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성하여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그는 순례자들의 위로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쁨이오 전 세계를 부패해서 건지시는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인식을 가진 자가 지극히 적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 참으로 사람은 눈이 어둡고 그의 마음은 돌같이 굳기 때문에 사람은 이 신비로운 선물을 고맙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점점 그 선물에 대한 존경심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거룩한 예전이 다만 한 곳에서만 행해졌고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집행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 유일의 장소로 그 유일의 목사 또는 신부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에 참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리를 행하며 이를 집행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졌고 성찬식은 전 세계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호 선하신 예수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귀하신 살과 피로 불쌍한 포로의 무리들을 생신케 하시고 이 신비를 받으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 2장 성내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성과 사랑 제자 주님 당신의 성과 큰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의 구주 당신을 신이 사모하오며 생명의 원천이신 당신을 구하여 기갈하오며 하늘의 왕이신 당신께 이 가난한 자가 강구하나이다 창조물의 하나인 이것이 창조주 당신을 사모하오며 처참하게 된 이것이 저의 사랑의 위로자인 당신을 구하옵니다 당신이 마땅히 내게 오셔야 할 이 사람이 어디서 올 수 있사오리까 당신 자신을 주지 않고 견디지 못하시는 당신 앞에 있는 저라는 이 존재는 대체 무엇이옵니까 어찌 당신 같으신 분이 감히 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실 수 있사오리까 당신은 당신의 종을 아시오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는 자임을 당신은 익히 아시나이다 이렇게 저는 저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오며 당신의 선을 고백하오며 당신의 애휘를 찬양하오며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 뜻에서 행하옵고 내 공로로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선만이 내게 더욱 분명케 하시오며 당신의 사랑만이 내게 풍성이 내려지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더욱 큰 겸손을 가지도록 권고하시나이다 그러하오니 이것이 당신의 기쁨이오 또 당신이 이렇게 명령하셨사오니 당신 뜻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악도 이것을 해치지 말게 아시옵소서 오호 가장 사랑하옵고 다정하신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몸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에 어떤 존경과 감사와 영원한 찬양이 합당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아무도 당신 몸의 위험을 바르게 찬양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성례전에서 나의 주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종기를 드릴 수 없사오나 그래도 나는 경건 중에 당신을 받아들이고자 원하옵니다 당신 앞에 나를 겸비하게 하는 것과 내게 보여주신 무한하신 선을 찬양하는 일 이상으로 내게 더 좋고 또 가장 합당한 예는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오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찬송을 당신께 드리오며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나의 무의미함을 느낀 깊은 의식에서 내 자신을 정멸하며 무용지물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거룩한 자 중에서도 오직 거룩하신 분이오나 나는 진실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옵니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이 내게로 몸을 굽히시사 비록 보잘것없는 자이오나 나의 눈을 높이 들어 당신을 쳐다보게 하시오며 당신의 은혜의 재단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며 당신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며 천사들의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나이다 이 양식은 바로 당신 자신이오며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며 영광이 빛나는 빛의 근원이신 그분은 이 모든 축복에 대하여 무슨 감사와 무슨 찬송이 감히 합당하오리까 당신이 이 성내전을 창시하였으면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가르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제공하시는 이 잔치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옵니까 오호 주님 당신의 길은 얼마나 훌륭하옵니까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크오며 당신의 진리는 얼마나 참되신지요 당신이 한번 말씀하실 때 만물은 지음을 받았나이다 당신이 말하심에 만물은 이뤄졌나이다 참으로 생각하기에 훌륭하며 믿을 만한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초월하시오니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참 신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이 단순한 형체의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먹히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비로 그들을 먹여 주시나이다 오호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의 필요로 임해 주시고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일에 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기쁘고 맑은 양심으로 당신의 그룩한 신비를 축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특별한 종기와 당신의 하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것을 나의 영원한 구원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호 나의 영원이여 즐거워하라 가장 고귀한 모든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대가 이 신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마다 그대의 구속을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공로를 나누어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대 마음의 새로움을 받도록 그대 자신을 계속적으로 바치며 구원의 참 신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례를 행하고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 처음으로 임하시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일과 꼭 같이 생각하여 그대에게는 크고 새롭고 또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삶을 지어다 제3장 성례전을 자주 행함에 대하여 제자 주님 나는 당신이 허락하신 축복의 은사를 받고자 하여 당신께 나와 사옵고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혜스럽게 준비하신 이 잔치를 즐기고자 나왔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해야 하는 모든 것을 찾으며 또 찾을 수 있나이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속주 나의 희망 나의 힘 나의 영광과 존귀가 되시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 예수여 당신께 내 심령을 드리오니 종의 심령을 오늘 즐겁게 하옵소서 경건과 경외로서 나는 당신을 받고자 하나이다 삿개오와 같이 나는 당신을 내 집에 모시고 당신의 축복을 받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 중에 참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심령이 당신을 받기를 사모하오며 내 마음은 당신과 연합하기를 강구하나이다 당신 자신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당신으로 족하옵니다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사오며 당신이 나를 찾아주심이 없사오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당신 앞으로 자주 나아가야 하겠사오며 이 하늘 양식을 받지 못하므로 내가 길에서 곤비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의 약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나이다 오오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나는 그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나는 염려하노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당신의 양식을 베풀어 이 성찬에서 나의 위로로 나를 배불려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새 양식이오며 당신을 가빅게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요 그 상속자가 되나이다 자주 넘어지기를 잘하는 내게는 새롭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끊임없는 기도의 고백과 당신 몸을 거룩하게 받으므로 내 자신을 불붙이는 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를 등하니 하면 나의 거룩한 목적에서 나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어릴 때부터 악에 대하여서 연약하오며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이 없이는 더 큰 악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내전은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 성찰의 예식을 등하니 하고 이를 행할 때 아무로한 조심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가장 강한 도움이 되는 성내를 어찌 게을리 할 수 있사오리까 날마다 이를 행할 만큼 나는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나는 당신의 이 신비의 은혜를 받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 큰 은혜를 받도록 내 자신을 바치는 일에 게을리 아니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존재로 있는 동안에는 이 성내전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거룩한 몸을 자주 받음으로 신실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시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당신의 성과 자비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신 친히 몸을 굽히사 우리 낳고 천한 자를 찾아주시고 당신의 전적인 신성과 인간성으로서 우리 심령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경건함으로 당신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은 행복되며 그 영혼은 축복을 받았나이다 당신을 받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받나이다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이 영혼이 맞아들이는 손님은 얼마나 사랑스런 손님이며 그와 함께 해주는 그 친구는 얼마나 기쁨의 친구이시며 그를 받는 우리 영혼은 얼마나 신실한 친구를 소유하게 되는지요 우리 영혼은 자비스럽고 고상한 주님을 다만 사랑하여 주기만 바라고 사랑 이외에는 생각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아는 우리 영혼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요 오호 다정하옵고 또 가장 사랑하옵는 주님이요 당신 앞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가진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찬양이 다만 당신의 너그러우신 선에서 온 것이며 당신의 이름의 아름다움에는 결코 비교도 할 수 없사오며 당신의 지혜는 무궁 하나이다 제사장 경건한 침례자에게 내리는 많은 축복 제자 오호 주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내전에 경건하게 참석하도록 당신의 선한 축복으로서 당신의 종을 지도하옵소서 당신을 찾도록 내 마음을 분발시키시며 겨울음과 잠에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당신의 구원으로 내게 찾아오소서 내 영혼이 샘물과 같이 이 성내전에 감추인 당신의 달고 귀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큰 신비를 존경할 수 있도록 내게 빛을 주시고 굳은 신앙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일이오며 사람의 힘에 속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도이며 사람의 발견은 아닙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거나 완전히 파악할 인간은 이 땅 위에 없나이다 이는 천사들의 지식도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이 갑없는 죄인 단순히 먼지나 때와 같은 이 죄인이 어찌 당신의 신비에 깊고 오묘한 뜻을 찾아내며 다 알 수 있사오릴까 주님, 마음의 단순성에서 굳센 마음에서 또 당신의 명령을 받들어 소망과 경외심으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나이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당신이 이 성내에 참으로 임재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을 받아야 하미 당신의 뜻이 오며 당신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미 당신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자비를 강구하옵고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당신을 위한 사랑에 녹아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당신 이외의 아무 것에서도 내 위로를 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가장 높고 고귀한 성내는 내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오며 영적 모든 질병에 참 양약이 되나이다 이로써 우리의 악의 고침을 받고 우리의 정욕은 재질을 당하고 시험은 줄어지고 은혜는 더욱 풍성히 내리고 한 번 세워진 덕은 더욱 자라나며 신앙은 굳게 되고 소망은 살아나고 사랑은 더욱 불붙고 깊어지나이다 오호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보호자여 사랑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영적 위로를 주시는 당신께서는 이 성내에서 당신 자신을 경건되게 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많은 축복을 항상 주시나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만나는 여러가지 환란에서 저들에게 당신의 보호로서 크신 위로를 베푸시고 희망을 잃어버릴 지경에서 저희들을 일어서게 하시나이다 새 은혜로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상 앞에 엎드려 있는 공궁에 빠지고 경건이 없이 있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생수로서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은 영혼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나이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정한 목적으로 일을 행하시오며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약함을 참으로 알고 고통을 느끼게 하오며 당신에게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니다 저들 자신은 냉랭하고 건조하며 무관심한 사람들이오나 당신을 통하여 저들은 더워지고 기름지고 또 경건한 열심을 가지나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의 샘물 가까이 온 사람으로 만족없이 돌아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불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열을 받고 즐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항상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샘입니다 당신은 또 한 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넘치는 샘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물에 나의 가란 목을 죽이지 못하여 사옵기에 나는 당신 샘물에 내 입술을 대고 가람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내 비록 세라빔이나 게루빔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을 다 받쳐 나의 경건을 예비하게 싸우며 당신 자체의 몸을 찢어 주신 이 생명의 재물을 겸손히 받음으로 거룩한 불의 한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나이다 오호 선하신 예수님 가장 거룩한 구세주여 나는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여 내 속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자 하나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오며 내 마음의 슬픔으로 나는 괴로워 하나이다 내 죄의 무게로 나는 괴로워하며 시험으로 또 많은 악한 정력으로 내 마음은 혼란하고 눌리어 몸부림치나이다 오호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 이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없사옵니다 당신에게 나는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오니 나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로만 가도록 지켜 주소서 당신의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찢어진 몸이 나의 음식 당신의 흘리신 피가 나의 맛일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호 주 하나님 나의 구주여 당신의 신비를 받으므로 경건의 불길이 내 안에서 붙어지게 하옵소서 제 5장 성례전의 위엄과 사식자의 직무에 대하여 그리스도 그대가 전사의 순결과 세례 요한과 같은 성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성례에 참여하기는 아직도 부족하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례에 자신을 바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자신의 공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천사들의 떡을 양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직분은 높고 그 직분의 위험도 높으신 분이 천사들에게도 허락지 아니한 것을 주신다 이는 다만 정당하게 임명함을 받은 주의 종만이 이 성례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받도록 성별하여 드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목사 또는 신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과 또 모든 피조물을 복종케 하는 명령을 베푸시는 사식의 원동력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중에 그 주례자와 함께 일하는 분이시다 이 고귀한 성례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대는 자신의 감각이나 어떤 보이는 표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재단에 가까이 갈 때 진실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이 직분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상고하며 그대보다 먼저 기론부험을 받은 종들 곧 장로의 회의에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이 그대에게 온 것임을 명심하라 그대는 이 직책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목사 또는 신부로 임명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대는 이 직분을 신실하게 교율적으로 또 경건하게 감당하도록 그대의 생활을 험과 티가 없게 하라 그대의 책임은 더욱 크다 그대는 엄격한 자제심으로 자신을 연단하며 가장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 목사 또는 신부는 모든 덕에 있어서 남의 존경을 받을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 사람과 꼭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천사와 같이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사람의 생활을 보여야 한다 목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 자신 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다 그의 옷은 앞뒤로 십자가의 표식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그는 특별한 예복 위에 십자가를 걸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도록 힘쓰며 그를 순종하도록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의 어깨에도 십자가를 붙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으로 행해진 모든 상처를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의 앞에도 십자가를 달고 그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의 뒤에도 역시 십자가를 표시하여 다른 사람 죄를 슬퍼하는 표를 보여야 한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에 직분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서 은혜와 자비를 얻을 때까지 그는 기도와 거룩한 희생을 쉬지 않아야 한다 목사가 이 성례를 행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사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 그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고 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자에게 안식을 가지도록 하고 이 모든 좋은 일에 그 자신도 한 참례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성례전 준비를 위하여 제자, 주님, 당신의 위험과 내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생각하오니 두려움과 혼미를 면할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만일 당신을 받지 아니하오면 나는 곧 생명을 거절함이 되옵니다 내 자신을 철없이 강요하오면 당신의 불쾌를 초래할 것뿐입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 어려울 때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바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간단한 보기를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성찬식에 가합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마음을 당신을 위해 경건하게 근신함으로 준비해야 하겠사오며 당신 성찬에서 많은 결실을 얻고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한 예전을 당신께 바로 드리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제7장 자성과 개전에 대하여 그리스도 이 성례를 진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겸손과 깊은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며 또 이를 집행할 때 구센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목적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례를 집행하기 전에 그대는 조심스럽게 자기 양심을 살피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참회와 겸손한 고백으로 그대의 마음을 먼저 정화시키고 성결케 해야 한다 이리하여 이 성례를 행하는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하라 일반적인 그대의 죄를 애통해하고 그대 자신이 특별히 늘 범하고 있는 특수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라 그리고 만일 할 수 있거든 그대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대는 아직도 너무 현세적이며 세속적임에 대하여 슬퍼하라 너무도 지나치게 정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슬퍼하라 그대의 외부적인 감각에 너무 조심이 없고 헛된 공상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으며 세상에 너무 쉽게 관계를 하고 신령한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며 웃고 즐기는 일에는 너무 쉽게 마음이 동하고 슬퍼하고 참회함에는 지나치게 실정을 내며 값싼 분노에는 너무 빠르고 열 있게 자기를 극복하면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과 아름다운 것은 보기를 탐하나 낫고 단순한 일에는 너무 냉담하며 큰 소유에는 탐심을 강하게 가지나 남에게 무엇을 주면은 지극히 인색하며 보존하면은 세심의 주의를 하나 말에는 방심하여 실수하고 침묵을 지키기를 싫어하며 예의 범죄에는 너무도 질서를 차리지 못하면서도 행동에는 지나치게 충동적이며 음식은 탐하나 하나님 말씀에는 배고라 있으며 쉬기는 잘하고 일하기는 게을리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는 큰 흥미를 가지는 거룩한 뜻에 관한 교훈에는 곧 졸며 경건한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주의를 조금 더 지속하지 못하며 기도 시간을 지키며는 등한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냉담하고 경건함이 없이 성례에 참석하고 십사리 근심에 빠지며 전적으로 자기를 조합해서 반성하기를 싫어하고 조급히 성을 내고 지나치게 빨리 분노한다 남을 십사리 판단하고 남을 책망하며 가혹하며 번영에는 지나치게 낙을 가지며 환란에는 지나치게 약하다 선한 행동을 말하기는 자주하나 그것을 행하면은 게으르다 이렇게 그대 자신의 행한 일과 실수를 슬퍼하는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복할 때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그대의 생활을 고치도록 힘쓸 것이며 거룩함의 큰 진보가 되도록 하라 그러한 후 그대 자신과 그대의 뜻을 전부 내게다 바치게 하며 그대 자신을 그대의 마음 재단 위에 내 이름의 종기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로 드리라 진실하게 그대 자신을 내게다 바치고 마음과 몸 전부를 드려 이 성례를 하나님께 가장 보람있게 드리며 그대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이 성례에서 내 몸을 받을 지어다 자기 자신을 전부 성례로 그리스도에게 드림과 함께 드리는 일 이상으로 죄를 깨끗이 씻음에 더 값 있는 희생이나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참으로 통해하며 그의 정성을 다하여 내게서 용서와 은총을 구할 때 나는 결코 그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며 그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나는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제 8장 십자가 위에 들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 벌거벗은 몸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대들의 죄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갑없이 바쳤노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사죄의 거룩한 제물로서 바쳤으니 그대들도 이 성례를 행함해서 날마다 그대들 자신을 온 힘과 온 정력을 다하여 하나의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로서 내게 드리라 나는 그대들 자신을 내게 다 전부 바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다 그대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내게 드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가 드리는 제물을 원치 아니하고 그대 자신을 원한다 나 자신 이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한데도 그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드리는 이외에 어떤 것을 내게 드린다고 해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을 내게 드리라 그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야만 그대가 드리는 예물도 내게 아름다운 것이 되리라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그대 위에 아버지께 바쳤노라 내 살과 피를 그대의 양식으로 주어 내가 그대의 전부가 되고 또 그대가 영원히 나의 것이 되게 했노라 그대가 만일 그대 자신을 의지하며 내 뜻에 그대를 완전히 바치지 아니하면 그대의 예물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며 그대와 나와의 연합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그대 자신을 그저 바치는 것은 자유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대에게는 이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 많은 사람이 내적인 빛과 자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그대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그대 자신을 바치라 제9장 만민을 위하는 전심 기도에 대하여 제자, 주님,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제물로 내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호 주님 단순한 마음으로 나는 내 자신을 당신께 오늘 바치오며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당신을 경애하는 마음에서 이를 행하오며 영원한 찬성의 행위로 하옵나이다 천사들의 찬성 가운데서 여기 임하신 주님 비록 우리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없사오나 당신의 귀한 몸의 희생이 덜여지는 이 재단에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구원에 필요하오며 당신의 백성의 구원에 필요한 일인 줄 아옵니다 주님, 내가 출생한 이후 오늘까지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사자들 앞에서 항상 범하고 있는 나의 모든 죄와 반역을 이 재단에 바치오니 당신께서 사유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불에 이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내 죄로 물들여진 모든 상처를 지워주시고 모든 거슬림으로 더러워진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게 전적인 용서를 주옵시고 당신의 은총으로서 평화의 입맞춤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통해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대속을 구함으로만 할 수 있사옵니다 당신의 자비로 구하옵나니 당신의 자비로서 나의 강구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를 나는 미워하오니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이런 죄인이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하오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를 슬퍼하게 하옵소서 나는 참회하고 나의 전력을 기울여 고쳐보고자 노력하겠나이다 오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옵시고 당신의 귀한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려져 싸우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당신 손에 나를 맡기옵니다 당신의 경휴를 따라 나를 대접하옵시고 나의 죄악을 따라 갚지는 말아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고 불완전하오나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당신께 드려 당신이 이를 힘있게 하고 또 이를 성결케 하여 당신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삼아 주시옵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내 비록 완고하고 무가치한 종이오나 당신을 위해 쓸모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또한 나의 경건한 사람이 가지는 모든 거룩한 소원을 바치옵며 내 부모, 친구, 형제, 자매들의 소원과 내게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소원도 당신께 드려오며 내게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까지도 당신께 바치나이다 원하옵건대 당신의 은혜를 이들이 즐기고 당신의 위로의 도움 위험에서 건져내고 장차 올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과 모든 악에서 노임을 받아 저들이 즐거운 찬송과 감사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나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나의 기도와 화목의 제사를 드리오며 나를 슬프게 하며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중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기도를 드리나이다 또한 내 자신이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상하게 하며 말과 행함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품한 모든 잘못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이는 나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그들을 용서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호 주님 모든 혐의와 악감과 분노 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사랑과 형제를 해치는 모든 일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흥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보람있게 누리는 생활을 하도록 도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10장 성례를 경솔히 행하지 말 것 그리스도 은혜의 생 그룹한 은총 신과 모든 정결함의 원천이 되는 내게로 그대는 자주 나아오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정욕과 악덕이 고침을 받고 모든 유혹과 악마의 속임을 한거함에 더 용맹하고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옛 원수는 성례전에 내리는 풍성한 열매와 능력있는 효과가 많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전력을 다하여 그룹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사단이 하는 가장 맹렬한 공격은 언제나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 익숙한 그 악으로 그들을 괴롭히며 공포와 불안에 쌓이게 한다 이렇게 악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질 사랑을 약하게 하고 그 신앙을 파괴하며 이 거룩한 예전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건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는 그의 함정이나 강교한 위혹에는 결코 상대하지 말라 그 모든 것에서 머리를 돌리라 멸시와 조롱에 합당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할 것을 잊지 말라 그가 그대를 유혹하고 방해한다고 결코 이 성례를 포기하지 말라 사람들은 경건한 심정에 대하여는 부당한 관심으로 고백에 대하여는 염려로서 종종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의 충고를 따르며 모든 의심을 버리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이며 마음의 모든 경건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근심이나 의심으로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성례를 받기를 연기하지 말고 적시로 고백의 은혜에 참례하고 그대에게 악을 행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그리고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대를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 고백을 연기하거나 성례의 참례함을 연기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대 자신을 적시로 깨끗이 하며 독소를 속히 제하여 버리고 그대의 영혼을 꽂히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라 연기함보다 신속히 함이 더 은혜스럽다 어떤 이유로든 오늘 이것을 연기하면 내일이면 더 큰 불행이 그대에게 닥치리라 그리하여 그대는 성례에 참석하는 일을 얼마 동안 중단하게 되어 더욱더 이에 참여할 수 없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무력함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제거하라 이는 불안과 고민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날마다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거룩한 신비에서 멀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성례를 연기한다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이는 종종 그대를 태만으로 빠지게 하며 영적인 고갈로 빠뜨리고 난다 조심성이 없는 우둔한 사람은 참으로 성례를 연기함을 변명하고 성례를 존중이 하지 못하여 자기 생활을 엄격하게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 성례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그 사람과 경건됨이 미약한지 모른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마음과 생활을 항상 깨끗하게 지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그 성례에 참여하고자 한다 겸손을 잃은 사람이나 법규상으로 금지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게으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그 자신을 깨우칠 것이오 그의 선한 의사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그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불가볼불참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가 성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한 의사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은혜를 잃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나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축복의 길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때 교회가 재정한 날에는 사랑과 경혜심을 가지고 구속주의 몸을 희생적으로 받아 그 자신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들어야 한다 이 신비의 성례와 영적인 교제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수육과 고난의 신비를 더욱 깨달아 알며 그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새 열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다만 이 예전에 참석하기만 목적하고 한갓 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 성례의 은혜를 받을 마음준비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이 성찬을 받아 거룩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산재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게을리하거나 또 너무 자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성례에 그대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보통으로 재정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쾌케 하거나 실정을 내도록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희망보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힘쓰라 제 11장 진실한 영혼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제자 사랑하는 주님 바로 당신의 몸으로 가장 귀한 음식물을 차린 당신의 잔치에 참석하는 성도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지요 이 기쁨은 우리 마음이 소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상 앞에 제가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만한 일인지요 경건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의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다는 경건이 어디 있으며 이 거룩한 눈물은 어디서 흐러나이까 참으로 당신이 임재한 신 앞에 당신의 거룩한 천사가 나타난 그 자리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불타고 또 녹아지나이다 당신의 성례에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임하시지는 않지만 당신이 친히 임재하시고 계시나이다 당신의 신성으로 충만한 영광 아래서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사오며 전세계라도 당신의 위엄과 장엄과 영광을 채울 수는 없는데 어찌 당신을 쳐다볼 수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당신은 저의 연약함을 체험하여 아시고 당신 자신을 친히 보이지 않도록 이 성례 속에 감추시나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늘 천사가 경배하는 그대로 당신을 모시고 경배하나이다 나는 다만 신앙으로서만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하나이다 나는 참 신앙의 빛과 더불어 만족하며 무한한 영광의 새 날이 동투고 물체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때까지 이 신앙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날이 올 때 성례식 같은 것이 쓸데없을 것이니 이는 영광 세계에 있는 축복받는 사람은 성찬식을 통한 영적 은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숨기지 아니한 그의 영광에 접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형상이 헤아릴 수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생각할 때 정신적 위안까지도 내게는 오히려 실증이 나게 되오니 이는 가리움 없는 영광 속에 계신 나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증인이시며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고 비조물의 어느 것에서도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옵니다 오호 하나님 당신만을 나는 영원히 쳐다보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나로서는 불가능하오니 나는 크게 인내하여 나의 모든 소원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하늘나라에서 이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는 당신의 성자들은 큰 믿음과 인내로서 이런 영광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던 바를 나도 믿으며 그들이 바라고 즐기던 것을 나도 바라고 즐겨오며 당신의 은혜로 어디든지 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어느 곳에나 가고자 하나이다 내가 이 성도들을 본받아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나이다 성경 말씀이 나의 위로이며 내 생활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거룩한 몸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약이오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내가 지금 아웁는 것은 내게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이는 이 슬픔의 인생이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육체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나는 빛과 양식 이 두 가지가 내게는 필요한 것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진맥진 했을 때 당신의 거룩한 몸을 주셔서 피곤한 내 영과 몸에 힘을 주셨사오며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내 발의 등으로 삼게 해 주셨나이다 이것들이 없이는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며 당신의 성례는 내 생명의 양식이 되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 보고 양쪽에 있는 두 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떡을 그 위에 지닌 거룩한 재단의 상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도리가 새겨지고 참신앙을 가르치고 지성소를 지키는 휘장 안으로 우리를 실수함이 없이 인도하는 거룩한 율법이 놓여진 상입니다 오호 주 예수님 영원한 빛의 빛이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예언자와 사도와 다른 선생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룩한 교훈이 놓인 상을 감사하나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어른이여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전 세계에 전도하기 위하여 당신은 커신 만찬을 베풀어 사오며 거기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 주셨음 이는 옛날 율법의 명령대로 어떤 양을 드림보다 더 귀한 재물이여사옵니다 즉 당신의 가장 귀한 몸과 피가 우리 양식이 되도록 주셨나이다 이 거룩한 잔치에서 구원의 잔을 흡족히 마시게 하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천사들이 나누어줌을 받을 때 더 큰 하늘의 기쁨을 여기에 가득하게 하셨나이다 아하 어미하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를 바칠 힘을 주고 입술에는 찬송으로서 머리에는 줄을 받들고 입으로는 줄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성례를 인도할 직책을 가진 제사장들의 직책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것인지요 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하며 그들의 입술은 얼마나 정결하며 그들의 몸은 또한 얼마나 거룩하며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흠이 없는 것으로 모든 정결함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과 통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성례를 자주 받는 제사장의 입으로는 다만 거룩하고 참되고 덕을 세우는 말만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항상 바라보는 그의 눈은 순결하고 정결하여 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지는 그의 손은 깨끗하여 하늘 보좌에 직통하여 지사이다 특히 이 직책을 감당하는 제사들을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전당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제사직을 하도록 부탁받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순결과 착한 양심으로 보람있게 경건하게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결함을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 죄를 슬퍼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후로 큰 경건과 깊은 겸손 착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제 12장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조심성 있게 받음 그리스도 나는 순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거룩함을 주는 자이다 나는 깨끗한 마음을 찾으며 내가 그 마음속에 그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큰 다락방을 마련하여 나와 나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듯이 나를 먹고 마시도록 준비하라 내가 그대에게 임하기를 원하면 묵은 누룩을 정결케 하여 내가 그할 그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세상과 그 죄악의 소란을 다 제하여 지붕 위에 참새와 같이 영혼의 죄악성을 아프게 생각하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가장 좋고 아름다운 방을 준비하며 그렇게 함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라도 나를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알라 비록 온 한 해를 이것 위에 전심으로 준비한데도 나를 받기에는 그래도 그대는 불완전하다 내 상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면 다만 나의 은청과 은혜만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한 거지가 부자의 초청을 받고 가서 대접을 잘 받았으면 겸손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과 같이 그대도 나의 초청에 대하여 할 일은 그뿐이다 그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진실이 열심히 하라 그러나 습관이나 필요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친히 오시는 주 하나님의 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사랑으로 받아라 이는 나의 희망인 동시에 나의 명령이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채워 주시리라 그러므로 소자들아 내게 와서 나를 받아라 내가 경건의 은혜를 베풀거든 그대가 이를 받기에 합당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 자비가 그대를 이처럼 대접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 아무러한 경건을 가지지 못하고 심령의 메마름을 경험하거든 기도와 탄식과 강구를 게을리하지 말라 구원하시는 은혜에 다만 한 조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 그대에게는 내가 있어야 하고 내게도 그대가 있어야 한다 그대가 나를 만족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를 만족시키고 높이 들기 위함이다 그룩하여짐을 받아 나와 연합하기 위하여 내게 온다 그대 자신이 새 은혜를 받고 생활에 새로운 개변화를 가질 수 있는 영감을 받도록 내게 나아오라 이 은혜를 결코 등하니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크게 조심하고 준비하여 그대의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받아들이라 성례를 위해서만 그대의 경건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 성찬 후에 가질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도 준비하라 성찬식 후에 생활을 위한 준비가 그 전에 가져야 할 준비보다 결코 못해서는 안 된다 성찬식 직후에 세상 연락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는 거룩한 은혜를 곧 없애버리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함을 삼가라 고요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한 교제를 계속하라 그대가 소유하는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대의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요구하는 이가 나다 모든 염려를 버리라 그래하면 그대는 오직 내 안에서만 살게 되리라 제13장 성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함 제자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만을 발견케 하시고 나의 전심 전력을 당신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욕망으로 당신만을 절거워하게 함을 누가 할 수 있사오리까 아무도 나를 멸시하지 못하며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할 뿐이 당신 이외에 누가 있사오리까 당신만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께 말씀드리도록 하시나이다 나의 기도와 소원은 내가 전력으로 당신과 연합하여 모든 피조물에서 내 마음을 돌리게 함이옵니다 거룩한 성례정과 교제를 통하여 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더욱더 즐기게 되나이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언제 당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 속에 내가 흡수되고 말게 싸오며 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사오리까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또한 당신 안에 있도록 하시옵고 또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당신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시며 일만 사람의 뛰어나게 귀한 분이시며 내 영혼은 내 생의 끝날까지 당신 안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참 평화를 주시며 완전한 평화와 참 평화는 당신에게만 있으며 당신을 떠나는 그 순간은 곧 끝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질 것 뿐입니다 당신은 참되고 감추어 계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사랑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고 순결한 자에게 하시나이다 당신의 영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오호 주님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은혜로 입히시고 하늘로서 내리는 가장 만나는 떡으로 늘 신성케 하시나이다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 마음에 날마다 위로를 주시고 나의 중심을 높이 들어주시며 내 양식과 기쁨으로 당신 자신을 주시는 당신과 같으신 분이 어느 민족에게 있으며 아무리 커신 신이라고 해도 당신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더 사랑스러운 백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한 영혼보다 이 하늘 아래 더 사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친해오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먹이고 길러주시는 축복을 소유한 것이 경건한 영혼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언총과 놀라우신 겸손 끝없는 사랑의 본체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오직 당신 뿐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넘치는 모든 언총과 사랑에 보답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당신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며 완전한 연합을 하는 길은 완전한 굴복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과 완전히 연합할 때 내 전신이 기도로 가득 찬하이다 그때의 당신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내 안에 그하면 나도 그대 안에 그하리라고 나는 당신께 또 이렇게 대답하리이다 주님 내게 그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오니 이것만이 나의 소원이며 여기에 내 마음이 당신과 연합하게 되어옵니다 제 14장 그리스도의 몸을 간절히 구함 제자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당신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사옵니다 큰 사랑과 경건으로 당신의 성천에 참석하는 경건한 사람을 생각할 때 오호 하나님 나의 마음은 당신의 재단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수치와 황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미지근하고 찬 마음을 가진 내가 어찌 당신의 성려의 상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도 사랑에 결핍하여 너무도 메말라 있사오며 당신이 친히 오신 이 자리에서도 내 마음은 뜨겁게 불붙지 못하옵니다 오호 하나님 나는 다른 많은 경건한 사람처럼 당신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항상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하게 성천을 원하고 그들이 간절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검하지 못하게 그 영혼 깊은 중심에서 마음과 몸으로 당신을 사모하는 경건을 아니 따를 수 없습니다 오호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시여 그들의 영적 주림과 갈증을 만족시킬 길은 당신의 몸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받는 이외에 없습니다 오호 그들의 불붙은 신앙은 얼마나 참되었습니까 그 믿음 자체에 벌써 당신의 임재하심을 영력히 알 수 있사옵니다 떡을 떼면서 저들은 저희 주를 알았고 주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실 때 저들의 마음은 뜨거웠나이다 아하 이러한 경건과 정성 다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내게는 매우 적으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오호 선하고 다정하신 예수님 나를 검율히 여기시고 이 성천의 참례함으로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붙게 하시고 내 신앙이 힘차게 하옵소서 내 소망이 당신의 선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하늘의 떡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불길이 완전히 붙어지게 하시고 이 불이 결코 끄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당신의 은총은 내가 원하는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사랑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옵거든 주님 은총과 관대함으로서 나를 찾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경건한 당신의 종들처럼 비록 내 마음이 불붙지 아니하오나 당신의 은총만 믿고 그 큰 은혜의 불길을 내가 갈망하나이다 진정으로 비옵나니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무리들 틈에 나도 한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무리들 자리에 나도 앉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제 15장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얻는 큰 경건 그리스도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의 은혜를 구해야 하니 그대는 참된 소원으로 구하며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리며 감사로 받으며 겸손으로 지키며 열심으로 사용하며 시간도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그 방법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무엇보다도 경건의 생각이 적고 약할 때 그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실망하지 말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멈추어 두었던 은혜를 지극히 짧은 순간에 주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일부러 그대가 원하는 그 첫 시간에 주시지 않고 오래 있다가 주시기도 하신다 은혜가 만일 구하는 적시로 얻어진다고 하면 사람의 연약한 성격이 결코 이를 보관하지 못할 것이다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은혜가 그대에게서 떠나갈 때에 이는 다만 하나님의 잘못이나 불찰이 아니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 때문인 것을 잊지 말라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막아버리고 큰 역사도 작은 일이 방해하고 만다 그러나 크거나 작거나 이 장애물을 없애버릴 때 또 그것을 완전히 정복할 때 그대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전심을 다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 자신의 뜻이나 쾌락을 원하지 말고 그룹한 존전에서 그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있으면 그대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의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질서한 사랑에서 떠나고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미워함을 가지지 않을 때에 그대는 가장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며 경건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만 은혜를 주신다 세상에 속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자신을 이김으로 자기를 극복할수록 그는 더욱더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세상에서 그 마음을 멀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은혜로서 넘쳐 흐르고 그의 마음은 더욱 그 속에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 그의 전부를 영원히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했고 그 영혼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룹한 성찬의 은혜를 받을 때 그는 그룹한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며 그 자신의 경건이나 위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종교와 영광을 구하게 된다 제 16장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 그의 은혜를 구함에 대하여 제자 가장 사랑하옵는 나의 주님 지금 나는 당신에게 경건의 은혜를 원하옵니다 당신은 나의 약함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받아야 할 것을 아시며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 젖어 있으며 얼마나 내가 자주 실망하고 유혹받고 괴로워하고 또 더러운 때 속에 묻혀 있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 앞에 나는 고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께 내가 지금 강구하옵은 당신에게 내 중심의 생각이 모두 알려져 있사오며 당신만이 나를 완전히 위로할 수 있으며 도울 수 있음이니이다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당신은 아시오며 모든 덕에 내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음을 아시나이다 보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벌거벗고 가난한 자가 서서 은혜를 빌고 은총을 강구하고 있나이다 당신 앞에 구글하는 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사 당신의 사랑에 불러서 입혀주시고 당신의 빛으로서 내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것을 날 위하여 괴로운 것으로 만드시고 모든 슬프고 괴로운 것을 인내로 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멸시하게 하시고 모든 비천한 물질적인 것을 내 마음에서 축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당신에게로 내 마음을 끌어올리시고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방황하는 생활을 끝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당신이 오직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이 되옵소서 이는 당신만이 내가 먹을 떡이오 생수가 되시오며 나의 사랑 나의 기뻄 나의 가장 높은 선이 되시기 때문이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불붙여 주시고 나를 당신으로 변하게 하여 당신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이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옵고 당신의 성자들을 대접하듯이 당신의 은혜로 나를 대접하옵소서 당신으로 인해 내 온몸이 불타고 내 자신에게는 완전히 죽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나이까 오호 영원히 끌 수 없고 또 영원히 타기만 하시는 불이신 주님이여 우리 마음을 열과 빛으로 정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당신 밖에 없나이다 제 17장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제자 사랑하시는 주님 깊은 경건과 지극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기울일 수 있는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옛날 성자와 성도들이 성내에서 당신을 모시고자 사모한 모양으로 그렇게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그 성도들은 모두 그들의 생활의 신성으로 당신을 특별히 기뻐시게 하던 사람들이며 큰 경건한 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간절한 경건과 깊은 존경심으로 옛날 당신의 성도들이 가지고 느끼던 그대로 당신을 맞이하고자 하나이다 비록 그들과 같이 이런 최고의 경건을 누리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오나 그래도 나 자신만은 이런 정성에 불타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사랑을 바치오며 한 경건한 마음이 생각하고 원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사랑으로 당신께 바치고자 하나이다 나의 한 부분도 내게는 남겨두려고 하지 아니하오며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조리 또 아낌없이 단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고 제물로 삼고자 하나이다 오호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시여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을 받고자 하오며 존경과 찬송, 경여와 감사, 존귀, 사랑, 믿음, 소망, 순결로서 그룹한 성도 마리아가 천사의 고함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당신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나도 당신을 받아들이고자 하옵니다 성자 중에서 가장 큰 성자인 당신의 축복받은 사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태중에서 듣고 기뻐 뛰듯이 그 후에 무리들 중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라 함과 같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도 그들과 같이 당신을 사모하는 그룹한 소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나를 드리고자 하나이다 나의 찬송, 뜨거운 정성과 환희, 초자연적 개시와 모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환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드리고 또 드릴 아름다운 덕과 찬양을 당신께 드리고자 하나이다 나와 내가 위하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기를 강구하나이다 오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무한한 찬송이시며 무궁한 축복이신 당신께 드리는 나의 맹세와 소원을 받아주옵소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당신의 위대함은 말할 수 없이 커옵니다 이것을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드려오며 나의 기도에 모든 천군이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의 모든 성도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 모든 언어가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큰 기뻄과 경건으로 노래하고 찬양하사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승고한 성례를 두려워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내하기를 원하오며 완전한 신앙으로 받으며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이 죄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들이 바라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룩한 하늘의 상에서 참으로 위로를 받고 놀라운 시원함을 얻어 당신과 연합하올 때 저들의 기도 속에 이 가난한 죄인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 18장 겸손히 그리스도의 성례를 행하며 우리 이성을 성심께 의탁할 것 그리스도 그대가 만일 깊은 의심의 구름에 빠지기를 원치 않거든 이 성례전의 신비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쓸데없는 질문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존엄을 찾아보려는 사람은 그의 영광에 둘러싸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항상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교부들의 근실한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공손하게 진리를 찾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질문하고 쾌어묻는 거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개명에 확실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흔히 사람은 경건한 일을 캐고 묵기 때문에 그 경건함이 주는 진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알아내는 지식이나 고상한 지성이 아니라 믿음과 거룩한 생활이다 그대의 아래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의 이성을 신앙에 굽히고 지식의 빛은 다만 그대 신앙에 유익하고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라 어떤 이는 신앙과 성례에 대하여 심한 시험을 받으나 이는 그들에게 있을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 있을 일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대의 사상과 더불어 싸우리 하지 말라 악마가 제의하는 모든 질문을 해답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성도와 예언자를 믿어라 그래하면 악한 원수는 그대에게서 물러가리라 하나님의 종은 가끔 이런 의심을 겪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악마는 불신자들을 꾀이지 않으며 이미 그의 수화에 있는 죄인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한다 그는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만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유혹하고 괴롭힌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며 겸손한 공경심으로 성례에 참례하며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과대히 신뢰할 때 항상 속임을 받는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개시하시며 어린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비밀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알려주시며 호기심과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감추신다 모든 지성과 자연의 탐구는 반드시 신앙을 따라 나아가야 하고 신앙보다 앞서거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이 가장 거룩하고 장한 성례에 신앙과 사랑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힘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며 천지간 어디에서나 능력있게 청량할 수 없으리만큼 일하시니 사람은 그의 신비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면 그의 일이란 신비하거나 이상하다고 할 것이 조금도 없다 그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으리만큼 일하시니